배고프다 아 나도 배고프다 나 라면 부셔먹은건데? 기어리형 이거 관전모드 되어있어요 아 기어리형 관전모드 어... 나 이제 살 빼야돼 살을? 아니 저기 종수형은 좀 밖에 안남았네 진짜 지금 지금 빼죠? 빼려고 하면 뺄수있어? 아 일주일 바짝 굶으면 돼 일주일 바짝 굶으면 돼 일주일 바짝 굶으면 돼 내가 해보자 일주일 안남았잖아 약간 복어 쪼그라들어 쪼그라들어 아니 그 물을 먹으면 안되겠다 3일 물 안먹으면 죽는거 아냐? 나 지금 오징어 먹어가지고 지금 3일동안 4kg 뺐거든? 오징어를 먹어? 오징어만 먹었어 극단적인 사람밖에 없어? 오징어 먹으면 오징어만 먹었다고? 오징어 먹으면 밥맛이 없어져 아니 형은 별로 잘 안쳐보이는데 종수형은 밥맛이 더 생기는거 아냐? 오징어 먹으면 입맛이 없어 잘 난 닭가슴살 먹고 배고파서 더 먹는데 종수야 결혼해야지 이제 같이 해야죠 좀 늦은거 같은데 다음주 아니야? 형 근데.. 예? 다음주 결혼이잖아 이번주 이번주 아 이번주인가? 아 영태형 나 이번주네 진짜 아 진짜 이번주 보험방 보험방 축구야 연습했어? 난 완벽하지 지금 완벽하게 준비되있지 완벽해? 축가가가 있네 그러고 보니까 나 여기서 하나도 아닌데 내가 축가하시는 분들 저기 뭐야 단독방 파도 몇시까지 오라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음.. 나 그거 MR이라서 싫어 MR이라서 어디서 들어가야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뒤쳐줄게 나 옆에서 찔러 나 찔러 나 서로 틀리면 틀린대로 하자 어차피 좋은건 한번밖에 안하니까 틀려도 두번이 없다는거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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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가사.. 가사 안 해봅시다 일단 출발합니다잉 나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아이 무서워 얘 이상해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기억이 안나 잠깐만 형 저 오리 나 옥냥이 오리가 안좋은거 오 옥냥이 오리 옥냥이 오리 옥냥이 오리 옥냥이 오리 오리가 좋은거야 안좋은거야 어 죽었어 죽었어 옥냥이 오리 맞지 옥냥이 오리라 그래서 그냥 죽였어 아 아니 그걸 누구만 믿고 죽여 몰라 그냥 나는 빵냥이 옥냥이가 시작할때 아 재미가 없다 이러더라구 하하하하 연기했어 연기 연기했어 어 우리연기 오리가 그게 끝이야? 뭔데 뭔데 너 종족이 뭐야 나는 거위 뭐 저격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보안관입니다 보안관 보안관이 뭐지? 마피아? 옥냥이 오리라니까 어 어 잘 죽였어 그럼 건너뛰기 건너뛰기 확실해? 아니 만약에 아니면 승우아빠 죽이면 되지 근데 이게 우리가 아마추어라서 아닌걸 어떻게 알아 근데 아마추어라서 이게 막 안 맞아 이거 이거 막 억지로 거짓말하면서 뻔뻔하게 못해 애들이 근데 오리가 몇명이야 이번판? 내가 거의 없으면 이렇게 많은데서 죽였겠네 잠깐만 영태형 투표 안해? 못하는거다 영태형 투표 못하는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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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마우스 세팅기 어 저 형 투표 못하는거다 뭐지? 나 마우스 세팅기 어 아니 마우스 세팅 있다니까 저 형 죽여 저 형 죽여 마우스? 영태형 거 이상한거다 영태형 영태형 이상한거야 아니 나 마우스 세팅했어 영태형 또가 뭐지? 저 마우스 세팅하는거 이상해 뭔가 바로 우리 바로 우리 신고 아 당군이다 tri phenomena 아? 미션 하고있구먼 요 les 맨날 미션을 미션이래 요 여 뭐해가? 형 왜 투표 오지마 오지마 영태형이 나 죽인다 영태형이 나 죽인다 영태형이 나 죽일라고 왔어 뭔데 아무것도 안했어 무슨소리야 영태형 아까 투표 안했어요 땡땡땡땡 그거 한번 저 죽이면 티가 납니다 저 죽이면 티가 납니다 저 죽이면 티가 납니다 응? 저 죽이면 티가 납니다 뭐가 틀나 여기 여기 죽죠 아직은 몰라요 아니 한 명 죽었잖아 여덟 명 중에 영태형 자꾸 뭘 친거야 아니 미션을 해야 미션을 해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니까 다 백수처럼 있으니까 미션을 안하니까 끝나냐고 영태형 계속 지켜 영태형 지켜봐 영태형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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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태형 지켜봐 뭐야 뭐야 비둘기가 있었어 뭐야 비둘기가 있었어 아 비둘기가 있었어 아니 너 아니니까 비둘기가 있었어 아냐 비둘기가 있었어 아니 비둘기는 오리야 아니 아니 오리였어 인물빈인데 아 비둘기가 있었어 나 여기 너무 개같이 못해서 좀 그렇다 좀 그렇다 아 우험박 역시 연기파 배우라 연기가 알아서 나갈지 오 진짜 개잘한데 아 펠리콘 넣어야겠다 비둘기랑 오이 두 마리 아니 비둘기 있어야 형님들이 안 뭉쳐있지 아니 비둘기 없어야돼 아니 뭉쳐있으면 안돼요 비둘기 떨구만 비둘기 비둘기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비둘기가 있다는 걸 깜빡깜빡했어 뭐? 뭐있어? 뭐있는지 알려줘 중립으로 펠리콘 안했어 먹는거 펠리콘 도도쇠 펠리콘은 왜? 펠리콘 괜찮으세요? 사람이 없어서 다 먹어버릴거야 아 송골매 송골매를 빼고 비둘기랑 도도쇠만 넣을게요 중립은 비둘기 도도쇠 두개 들어갑니다 비둘기 도도쇠 있어 확인 펠리콘 없고 펠리콘 없습니다 나 미션으로 깰수있어 미션으로 깰수가 있어요 미션좀 합시다 미션좀 너무 쉽다 아무도 안해 미션 빨리 레디좀 하세요 가만요 미션이 지금 미션을 좀 줄여드릴게요 미션이 너무 안깨지는데 우리가 너무 미션을 안하니깐 미션 단군이 자꾸 미션이라고 그래 그건 뭔데? 미션이라고 해야되는데 미션이라고 아니 그건 뭐 외래야잖아 외래야 업무목록 소용으로 할게요 이게 뭔데? 미션수를 줄이는거야 미션승을 한번 해봅시다 미션이 있어야죠 자 갑니다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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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광태형 특수직업이야 자꾸 조작업 무시렁됐어 연기일 수 있어 오히려 오리일 수 있어 나도 아까 저랬거든 그래? 형을 속이기 위한 그런 수작이야 굳이 나를 왜 속여? 나도 아까 오리 걸렸는데 아 재미없다 이랬어 나 이거 미션 해야되고 어떻게 빼는거야? 미션하고 있어 구경해줄게 나 미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빼는거 미션 없는거 아니야? 됐다 아 됐다 나 했어 했어 어 저거 죽었다 아 뭐야 뭐야 제가 눌렀어요 제가 옥냥이랑 옥냥이랑 영탁이랑 나랑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었어 제가 눌렀습니다 그러면 기어리언이 캐고 죽였다 기어리언이 캐고 죽였다 이거 아닙니다 탯중에 둘이 있는거야 오리가 둘이 브리핑 브리핑 제가 발견했어요 지금 위에 있다가 미션 하러 가자고 했는데 밑에 갔는데 사람 이름 안 써있는게 있어 이거 뭐지 사람이지? 사람인가 하고 밑으로 갔는데 단군이가 죽어있었어요 제가 바로 눌렀습니다 단군이를 죽인건가요? 단군이를 안 죽였죠 제가 제가 죽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럼 누가 죽였어요? 그럼 누군가요? 아니 난 신고를 한 사람이에요 나는 의재보를 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어 숭아빠랑 진벨 어디있었어요? 전문업자인가 봐 저는 저기 뭐야 분수대 있었어 분수대 나 저랑 맞췄잖아요 누구 그럼 3분의 2인데 3분의 2 전문업자인가? 저는 그 계속 단식의 방향으로 뺑뺑 돌다가 아무도 안 보여가지고 외로워서 있었는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 알리바이가 없네요? 네 알리바이가 없긴 합니다 셋 중에 둘만 찍으면 만든나 이말이지 아니 알리바이가 이거 이거 제거 취소해주세요 저 잘못 눌렀어요 아니야 진베 그거야 뭐 이상한 거야 이상한 직업 같애 뭔데? 실수인척하면서 잘못 눌렀어 제대로 눌렀어 우리 셋은 나중에 보면 알아요 저 진짜 이거 우리 셋은 괜찮아 진베구나 너 시간 되면 자동으로 찍히는 그거 아니야? 어 맞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진짜 보면 알아요 저 큰일납니다 저한테 보지 말아요 악당이다 나 진베 고를래 나 진짜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지옥이나 가 지옥이나 가 괜찮아 짠아 와 나 이렇게 몰아간다고? 나도 진베 고름 나도 진베 고름 그니까 왜 왜 그렇게 해 아 이게 뭐야 나 클릭 잘못한건데 지옥이랑 진아 형이네 종수야 다음엔 클릭 잘해 뭐야 모르는거 해 이거 안나 왜 모르지? 아 야 양아 직업이 안나와 니가 사람 죽이고 온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바로 왔어 근데 나한테 붙지말고 나한테 붙지말고 붙이면 내가 위험할수도 있잖아 형은 진짜 안 죽였지 그럼 같이 가보자 우리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보자 아 그래 야 냉각수 펌프 나 붙지는 말 붙이면 내가 널 오해할 수 밖에 없어 아 나도 안붙아 나 그런 비극은 싫어 나 진짜 평소에 무빙 좀 다르잖아 오릴 때는 아 지금 명백한 거 아악 뭔데 뭔데 어 진열이다 아 악소리 하면서 죽었어 영태형 악소리 하면서 죽었어 영태형 악소리 하면서 죽었어 어떻게 악 그러면 진열형이다 아 영태형이 아니아니 영태형이 나한테 오면서 기열이 형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기열이 형이 월량이 형을 썰고 캣인거 같아 근데 어떻게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알고 악 이래? 죽이는걸 봤나? 근데 죽이는걸 봤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뭘 없어요 방금 오른쪽에 있었으면서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쉬워 이거 왜 이렇게 쉬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누가 눌렀어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신고를 했어야 지금 형이 지금 스피커가 올라가 있잖아요 형이 신고했다니까 형이 신고했어? 형이 신고했어? 아니 그걸 몰랐는데 형이 신고했어? 형이 신고했어? 형이 신고했어? 아니 내가 난 없었어 그때 이거 웬비시어 이거 누가 없어 지금 신고했는데 기열이 형 괜찮아 근데 우리 어느덧 4명밖에 안 나왔어 나는 아니고 나랑 웅량이 아니야 나랑 웅량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야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 우리들은 나도 아니야 기열이 형이 신고했다니까 근데 기열이 형이 왜 신고 내가 신고가 됐네 근데 아 그럼 이거 내가 보니까 병건이 형이다 나 아니야 너랑 너랑 같이 있었어 내가 신고가 됐네 아 예 병건이 형이야 난 신고 안했는데 왜 신고가 돼? 쟤 도도새다 도도로 되는 그게 있어? 캐구를 줄였으니까 신고가 됐죠 아니 긴 말 어떡해 승헌 아빠는 뭐하고 쩐는데 어떻게 알아? 왜 캐구인 줄 알아? 아니 내가 오른쪽으로 오다가 영태 형을 봤는데 영태 형 이거 기열이 형이야 라고 하면서 오른쪽으로 맞아 이게 지금 어 맞아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옥나가 너 왜 자꾸 이상한 거 졸라 너 아니야? 아니 풍월이 형이 아 이거 병건이 형 맞네 아 영태 형 아 기열이 형 기열이 형 기열이 형이 기열이 형 일단 기열이 형 뭐해 나도 병건이 형 죽었어 난 안했어 브라이야 아 이거 뭐야 안 죽잖아 이거 브라이야 병건이 형 조심해 기열이 형 죽었는데? 기열이 형 죽잖아 승헌 아빠 아냐?! 아 뭐야 아 이게 뭐야 10.122 아 2평만 나오고 죽어 재배네ация 기열이 형이 refia 나는 의심 받을게 하나도 없었는데 야 비둘기는 비둘기는 하면 안되지 왜 찾아줬어 아 4명중에 2명이 심당하면 그냥 죽는거야? 너무 싱니한건데 너무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이 좀 죽다 우리 한명은 나 그냥 우기면 됨 오리 한명, 오리 한명? 오리 한명, 오리 한명? 디어리 형 형 왜 거짓말해요? 오리 한명에 소금을 따지면 거기 뭐야 저기밖에 없어 승와빠밖에 없어 저 형은 이것도 못해 야 니가 제일 먼저 죽어서 너 떼어진거야 아니 나는 아니 오리가 두 명인데 뭔지 모르는 거 내가 말도 안되는 거 해가지고 뭐가 준비해 뭐가 준비해 아니 잘못 눌렀어 진짜 잘못 눌렀어 종수는 개가 지친하더라 내가 죽었으면 정보 어떻게 하지? 침묵 어떻게 시켜 나 침묵 시키려다가 죽을래 그니까 봐봐 됐다 자 이제 오리 한명에 오리 한명에 중립 살인할 수 있는 펠리콘 넣었어요 자 갑니다잉 나 오리 나 오리 하기 싫어 거위가 더 좋아 아 거위가 좋아 거위가 아 거위가 좋아 거위가 아 뭐야 이거 음 어디로 가야지 사람이 없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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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열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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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이지마 기열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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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거라고 아니 모이지마 특이한거라고 갑자기 나한테 좋잖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여기 비둘기 주심 비둘기 주심 비둘기 주심 아 그래 비둘기 있어? 뺐잖아 있어? 비둘기 있다니까요? 뭐가 없어 아 이게 그 뭐가 없어 아니 기열이형 자꾸 뭐 그거 있다는데? 아니 기열이형 자꾸 뭐 그거 있다는데? 뭐가요? 기열이형 아멘이네 기열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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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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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같아 비둘기 비둘기 떨어져 떨어져 비둘기 비둘기야 이거 빵 위에 있는 사람 있어요? 비둘기야 비둘기야 근데 아니 그것만으로 죽이면 안되지 동백사람들 기열이형이 쫓아요 기열이형이 쫓아요 동백사람들 뭐야 뭐야 아니 같이 다녔는데 막 그냥 도망가 나 붙이면 비둘기다 무조건 비둘기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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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아님 뭐야 아이씨 아이씨 기열이형이 어디있어? 기열이형이 이상해? 몰라 나 도망다녔어 기열이형한테 기열이형이 뭔가 이상해 아 기열이형이 이상해하고 죽였어 뭐야 아 내가 봤는데요 내가 봤는데 병건이가 나를 먹었는데 그 누군가가 병건이를 죽여서 제가 살아났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네 형 왜 저거 저기 제가 죽인 사람 봤는데 자수하시죠 아 기열이형이 먹었다고요? 아니 봤다고요 제가 지금 아 아 봤다고 누군데 말을 해요 아 봤다고 아 자수하세요 제가 봤어요 자수하세요 뭘 자수해 진베형 왜 신고했어요? 시체를 봤으니까 나는 당분이 있다가 나왔는데 진베 아니야 진베 아니야 저기요 제가 그 목격자인데 자소 안하실거에요? 어 누구님 근데 영기형도 광장수 찍어주세요 진짜 개트롤처럼 요거 시간가면 제가 찍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시간가면? 네 여기 반가면은 확실히 보신거 맞습니까? 아니 확실히 맞습니다 한 명밖에 없었구요 한 명밖에 없었구요 그 파란색이였습니다 파마머리에 파란색 영태형 괜찮아 영태형 괜찮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닌데 저 이따 뒤로 오세요 파란색이 파마머리에 그는 이거 그냥 이유가 없는구나 추측을 다 안내면서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니 분명히 여지도 안주고 저 아니에요 진짜 파란색이 영태형 아니야 진짜모탈 아니면 기열이 형이 있고 파마인자 파마 영태형 아니면 기열이 형이 있고 아 영태형 개모대 아 뭐야 이거 뭐야 너무 적어라 너무 적어라 그 안에서 기열이 형님이 나왔어 하하하하하하 그 몸에서 기열이 형님 나도 당황해 아 몸에서 나왔어 몸에서 나도 깜짝 놀라 아니 이거 빨개는 오리가 펠리컨 죽여가지고 하필이면 형 거기서 나를 광장에서 죽이면 어떻게 사람을 니 밸런스가 맞는데도 아니 몸에 있을지 몰랐지 나 한 명 수치 좀 먹어놔서 내가 아니어도 그냥 걸려요 거기 사람 많이 지나자여서 아 니가 해봐 인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 봤다고 했는데 그날 투표하는거 봐 사람들이 생각을 안한다니까 그날 투표하는거야 계속 아니 몰리면은 무조건 걸린다 아니 너무 확실하잖아 너무 확실하잖아 너무 확실하잖아 아니 봐봐 자수하세요 나오세요 했는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아 저는 억울합니다 아 그것만 하면 돼? 열심히 변명했어야죠 열심히 아 지금 두고 봐 다 먹어버릴테니까 빨리 레디해 레디 예예 그러세요 하하하하 아 저는 정당 억울합니다 아 갑니다 갑니다 아 썰어도 어떻게 아군을 썰어 전 진짜 아니에요 죽어보자 침착맨 하하하하 죽어보자 침착맨 헤헤 나 아니야 진짜 나 아니야 진짜 모두 걸렸는데 뭐주자 아니 아니 뭐가 아닌데 내 쩔어 일렉한다고 호소하지말라 원리적으로 설명을하세요 알리바이를 자 딱 말치 드릴게요 저 뭔들이면 저 안참아요 뭔데 나 안참해 너 뭔데 나 그 그 그거 잠깐만 나 그 직업좀 볼게 나 조류관찰자 조류관찰자? 벽 넘어서 보는거 한줄기로 나? 어 붙지마 여긴 아니지 오지마 자꾸 붙으려고 한다 우엄박 조장미숙처럼 붙으려고 한다 아냐아냐 아 오지마 조장미숙처럼 우엄박만 할 수 있는 연기 조장미숙처럼 붙기 자 우리 2명은 붙어있어야 돼 3명은 붙어있어야 돼 그래야지 안전해 미션 할생각 없어 그리고 나 비밀하나 얘기해도 돼? 나 약간 외국인이야 뭐야 장군 죽었는데 뭐야 누구야 기열이형 카나다 구스 죽였구만 말을 안해 기열이형 같은데 기열이형 말안해 이거 캐구다 나 이렇게 쉬운거야 아 아 그거 당했다 말 못하기 말 못하기 당했다 아 그러네 기열이형 기열이형 아봉 걸린척하다 아봉 걸린척하다 아니 죽여놓고 근데 기열이형님이 연기하는거일수도 있는데 그런거를 한적이 없어 기열이형님이 기열이형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기열이형 그렇게 똑똑한가 여기 없던사람 승우아빠 승우아빠 뭐였어요 승우아빠 뭐였어 기열이형이랑 같이 가고있었는데 어? 궁기반장 있어 궁기반장 그럼 기열이형이 풀리면 무조건 진화형 몰아갈텐데 기열이형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한명인데 기열이형은 말을 못하고 승우아빠는 옆에 있었어 그럼 승우아빠가 기열이형한테 침묵을 걸고 당근을 죽인거 아니야 그리고 기열이형 지키면 돼 기열이형 지키고 다음에 소집하면 기어링이 알려줄거 아니야 이번엔 지키고 그럼 기열이형하고 같이 붙어다녀 그럼 기열이형하고 같이 붙어다녀 기열이형 심장 누르지가 않아 기열이형 뭐지? 기열이형이 저렇게 연기를 할 리가 없는데 저런 지능적인 플레이 한 번도 하신 적 절대 그런거 안해 기열이형은 심지어 누르지가 안해 기열이형은 그냥 피지컬로 하지 저렇게 막 뇌쓰면서 안해 어 뭐야 건너뛰기야? 또 모른척한다 뭐야 승우아빠가 골랐어 승우아빠가 골랐어 진배 저 고르는거 뭐있어 저거 저거 금러뜨리기 안되잖아 저거 색깔이 보이면 안되겠 원 박아 원 박아 나 저기 나한테 와 이거 신고 어떻게 누르냐 이리와봐 그냥 알려줘 누군지 승우아빠 도망가 여기 위에 승우아빠 저 특성상 에이 모르겠다고 죽이고 죽는다 저거 그거 아니야 비둘기? 승우아빠래 승우아빠래 기열이형님이 승우아빠라고 얘기해가지고 쳤어요 기열이형님이 다 설명해 주실겁니다 모든 비밀을 끝났어 승우아빠야 어 rails 승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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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운 서 승운아빠래 승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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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을 없애자 중립을 없애자 아니 제가 그래서 전투표 때 확실히 얘기했잖아요 승부 아빠가 그랬을걸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 아니 오리 잘 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둘에다가 도도새 하나 넣는게 나 캐나다 보니 오리 둘 그렇게 할게 오리 둘 오리 둘에 그러면 비둘기? 아 오리 둘에 비둘기 오리 둘만 하자 노중립 하자 노중립 오 나 투표 안돼 도도새 하나 일단 도도새 하나 아 도도새는 좋다 어 비둘기 근데 너희들 다 뭉쳐있잖아 아니 우리 비둘기 놈은 개못해 나 왜 투표 안돼 어 뭐야 너 못해 못해서 중립 중립 펠리컨 어 잠깐만 건너뛰기 둘 누구야 0개가 있네 이거 이러면은 도도새만 넣을게 중립은 그래 도도새 저거 하자 오리 둘 아니 근데 진아는 왜 이렇게 빨리 포기해 진아 원래 빨리 포기해 뭐야 안 끝났네 얘 중립있다 여기 중립 중립있다 여기 중립 야 쟤쟤 우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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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박이야 우원박 왜 안되냐고 그랬어 우원박이야 여러분 여러분 우원박이에요 카구 죽였는데 카구 죽였는구먼 어? 이른다 어? 이지랄 어? 는 뭐야? 우원박이야 아까 초파 못했잖아 우원박 어? 는 뭐야? 누가 기어리 형 기어리 형 하더니 갑자기 신고됐어 나 여기 신고 안했는데? 아니 진배가 기열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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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우원박을 보자마자 진배가 죽었는데? 우원박이라니까 아니 기열이형 기열이형 하더니 갑자기 원박아 진배이 원박이가 있더니 뭐야 이거? 캐나다산 거위맛이 있어? 좋게가 캐나다산 거위맛은 어때? 캐나다산 먹고 동수형이 캐나다산 신고 갔던데 캐나다 거위를 먹어도 신고가 돼? 먹었네 아 왜 먹어? 죽이면 무조건 신고가 되는데 아니 죽이는 게 아니고 먹은건데도 신고가 된다고? 도도사건이 왜 내 근처에서 일어나지? 아 이거 우린 도도새가 맞다 왜 이렇게 못해? 우린 도도새나 해 그냥 두명 오리에 도도새 하나가 맞는거 같아 해야겠다 도도새로 한번 해놔 우리 너무 힘들고 아 아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사람은 들이키고 왔는데 막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 눈치 보면서 먹어야지 왜 이렇게 못해? 스캠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지 아 나 캐나다 거인데 아 자 일단 세팅해보고 진짜 못한다 두 마리가 맞나 오리 둘에 도도새 하나만 넣을게요 오케이 오리들의 도도새 하나 투표색 가리고 잠시만요 레디하고 계세요 아 나 진짜 이제 잘한다 이제 무조건 이긴다 제가 가는 공모하던 사례연장이 나 깨달은다 나 깨달은다 스마트 빠지고 진화형 관전돼있어요 오케이 마피아를 잘 못하겠어 구라가 잘 안되네 이게 이거 나도 잘 못하겠어 이런거 형은 아 이런거 구라 직발경이 잘하는데 직발경이 잘하는데 직발경이 잘하는데 저희 도도새밖에 없어요 중림은 네 오케이 나 이거 개잘함 나 둘 다 잘치 그러면 다 막 붙어다니면서 그거 하는거 아니야? 옮기.. 옮기는거 다 붙어다니는거 아니야? 아 붙어서 붙어다니는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둘이 너무 붙어다니면 비둘기 넣을게요 예 어 오지마 뭐야 안가 안가 왜가 내가 어어 어어 어차피 비둘기 없어서 붙어도 돼 아 비둘기 없어? 왜 붙어도 돼? 비둘기 없어도 죽으면 되는데 죽을 수 있는 아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다 모였어 다 모였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죽여 다 모였어 다 모였어 다 모였어 옥냥이 미션이네 아 옥냥이 없어 시민 옥냥이 어디가? 신고하자 옥냥이 안 보인다 옥냥이 신고하자 근데 옥냥이가 없는데 왜 신고해? 뭐 뭐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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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 아 오지마 오지마요 그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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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직업하면 죽이는거 직업 까이면 죽이는거 나 폭탄 뭐야 뭐야 폭탄 여기 터졌어 욥냥이 인가봐 하하하 자 제가 종을 쳤구요 군 앞에서 누가 폭발했어요 에? 폭탄살림만 가봐 폭탄살림만 가바 폭탄사림만 가바 폭탄마귀 있는거 같아요 폭탄사림만 폭탄마귀가 폭탄광이네 날 앞에 계속 나왔어 폭탄과 폭풍단막이 있는거 같애요 폭탄사는 뭐지? 폭탄광이네 내 앞에서 째갈짜고 소리가 계속 나왔어 내가 소리나다 진배 진배네 아니 사람이 많았어 사람이 많았는데 영태형이 나한테 폭탄을 줘가지고 내가 다시 넘긴거 같애 나 폭탄 형한테 넘겨는데 나 폭탄 받은 적이 없는데 소리만 났는데 이게 뭔소리야 그럼 진배네 아니야 그래서 원바이가 죽었잖아 폭탄가 있는거 같애 놓고서 갑자기 넘겼다고 하면 알고있다는거 아니야? 진배네 자 내 말 들어보세요 진배야 진배 폭탄이 안 넘기면 죽는데 그럼 나는 빨리 넘겼지 말을 더듬어 왜 진짜로 진짜로 종수형 아니야 이게 시민 모먼트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내 모먼트 알잖아 나 탐정이야 나 탐정이야 탐정이야? 나 둘이 왜 찍어? 둘이 왜 찍어? 왜 너 찍었다고 생각해? 나도 안찍었어 이상하다 나 탐정이야 나 탐정인데 왜 혼자 틀리지? 아 보면 알아보면 알아 나 탐정이야 와 이걸 내가 죽는다고? 와 이 사람을 잘못해 진짜 퇴 져라 니들은 져라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나 탐정 미션 미션부터 해 왜 안 돼? 이해 다 이거 왜 안 돼? 다시 요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구요 오 동수형을 몰아간 사람들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당근이 심각하고 있어요? 아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영태형하고 진배랑 맞고라 떴는데 진배가 아니었으니까 영태형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봅니다 영태형이네 저는 그냥 아니 저는 소리만 안 나고 했는데 제가 폭탄강 얘기했는데 갑자기 얘기 안하다가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뭔가 그 제가 조류관찰자로서 숨어가지고 좀 지켜봤는데요 네 굉장히 움직임이 아니 저는 그 종치는 데 같이 있었잖아요 당근이 신고를 해서 신고 누를 때 근데 형님 폭탄을 서로 주고받고 했다고 했는데 진배는 아니면 그럼 형이잖아요 아니 저는 안 받았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에이 왜 그러지 왜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목량아 처음에 폭탄강도 몰랐는데 목량아 기열이 형 응? 승호 아빠 같애 왜? 말해봐 어? 병거리 형 말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영태형 영태형 아닌거 같애 병건이 형 직원 뭐예요? 내가 내가 검색해봤는데 아니야 병건이 형 직원 뭐예요? 아니 아니 이거 옥냥이 같애 나 이거 왜냐하면 옥냥이 같애 내가 신고하라고 했거든 아니 나 검색꾼이야 근데 옥냥이가 웃어 갑자기 옥냥이들이 옥냥이가 웃었어 아니 나 검색꾼인데 나 아니야 그렇네 아니 이거 병건이 형 가야돼 일단 병건이 형 싸워봐 이상한데 아니 이상한데 나 검색꾼이 형 도도수 도도수 아니야? 아니 나 검색꾼이야 아 이거 잠깐만 아니 아잇 아 뭐야 둘다 잡혀가? 아 둘 다? 둘 다 왜 가? 어떻게 된거야 몇 명이 사는거야 아니 이게 돼야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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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눌러 이거 내리는 거 아니야? 내가 풀었어 뭐야 아니 일단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두 명 어디 갔어요? 두 명? 영태형 있는데? 이거 마지막에 진화형이 영태형이랑 병건이 형이랑 그러거든? 둘 중 하나야 무슨 소리야 아니 봤어? 근데 영태형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다 조용히 하세요 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감옥에 갚치는데 아무도 구하러 안 왔어 그래가지고 문이 열려가지고 탈출했어 둘 다 그 다음에 헤어졌어 서로 무서워가지고 오지마 오지마 해가지고 저 궁금한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화형 누구죠? 그럼 난 아니거든? 나도 아니야 신고한 사람이겠지 뭐 진화형 나랑 병건이 형이랑 우리 셋이 같이 있었잖아 아니 제 얘기 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나는 옥냥이가 아니 여러분 일단 진배랑 영태형이랑 막고라 떴는데 진배가 아니잖아 뭐 막고라를 자꾸 또 아니 쟤가 갑자기 쿵탕 어쩌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말만 했는데 그게 막고라 아니 근데 사실 내가 봐도 영태형은 맞아 아니요 저 궁금한 게 궁금한 게 궁금한 게 승우아빠 두 표 영태형 두 표인데 왜 승우아빠만 죽음? 아니 우리 그 죽은 게 아니라 감옥 갔잖아 근데 승우아빠 혼자 감옥 가고 영태형은 안가? 형이 죽었겠지 나도 갔어 내가 말했는데 감옥에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열리더라구요 내가 뭘 죽여 나 검색꾼인데 나 죽이지 마 형이 죽였겠지 아 일단 영태형 찍어 도도색형 찍어 나 영태형 안 찍어 나 안 찍어 나 검색꾼이야 나 검색해봤어 영태형 아니야 아니라고 영태형 저게 도도색과 오린가 와 진짜 어이없네 와 진짜 어이없네 아 뭐야 옥냥이 의심해 옥냥이 아니 여긴 맞는데 옥냥이 아닌가 아 도도색이야 뭐야 어? 아니 병건이형은 아니 맞네 어 나 검색꾼인데 아 저기라니까 옥냥이라니까 옥냥이 옥냥이야? 옥냥이 검색해봐 옥냥이야? 병건이형 도도색이야? 옥냥이라니까 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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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4명이야 이리와봐 야 오리가 나쁜거야 형 우리가 나쁜거야 우리가 잘 잡은거야 잘 잡은거야 아 잠깐만 여기 도도색 도도색은 몇 명이야 아니 옥냥이우냥이라 아 잦댕 아 잠깐만 수도 옥냥 ا Toy 신고해 올라가서신고하자 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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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침착맨이 대단하다 침착맨이 말하고 죽였다 나 진짜 아닌데 아 나 진짜 아니고 아 나 기현이 형이네 뭔데? 기열이 형 못봤어? 침착면이 죽였잖아 뭔 소리예요? 형이 죽이고 바로 신고했잖아 형 말을 왜 말을 안해? 기열이 형이네 네? 아까 검색했는데 검색군이요 형태형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맞았잖아요 병건이가 죽였어 뭔 소리야? 기열이 형이 캐고 죽인 다음에 갑자기 그거 된 거겠지 나는 그거야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 멀리서 보는 거 뭐지? 조류관찰자 침착면 네가 상대 검색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영태형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나 쏴 죽이는 사람 있을까 봐 일부러 그거 한 거야 거짓말로 말한 거야 검색군 자체가 없어 애초에 기열이 형 눌러 뭐야 그럼 기열이 형이야 기열이 형이 바로 죽인 다음에 자기가 죽이고 하는 거 내가 봤다니까 캐고야 캐고 아니면 본인이 시간이 없으니까 죽이고 버릇을 신고한 거야 기열이 형이 되니까 침착면이구나 según건아 너냐? 나 아니야 뭐야? 나 침착면 찍었는데? 아! 저도 새웠어 아! 진짜 짜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돼? 아 진짜 개뭇하네 이거랑 아 뭐하는거 그치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마지막에 기열형이 자취한거에요? 어 내가 나 찍었어 어 자취가 되는구나 아니 내가 찍었어 내가 나 찍었어 아니 뭘해도 지는판이었어 도도새가 자취고 있는데 어떻게 해 도도새 있기 때문에 저기 킬러는 찍으면 안됐어 표가 동인표가 나왔어야 됐어 아 나는 도도새 찍었어야 됐다 어 병번이가 건너뛰고 그래 도도새가 잘 야 그건 니가 확실히 말해야지 나 찍는다고 니가 니가 야 니가 너 아니라며 지가 나 아 왜냐하면은 기열형이 자기 안찍을 수도 있잖아 나를 몰아갈 수도 있구나 자기는 무조건 찍는구나 자기는 무조건 찍네 아 진짜 어처구니없다 미션 해야겠다 미션 해야겠다 여기도 담고 미션 해야겠다 미션 해야겠다 미션 해요 미션 할거 없으면 미션 합시다 미션 해야겠다 이거 왜 안돼 이 사람한테 가서 말해야되나 이 사람한테 가서 말해야되나 아 일루지마 뭐야 여기 보여 인마 여기 이렇게 아 자꾸 일루잖아 너 왜 혼자있어 자기가 뭐 뭐 뭐 뭐야 저 절대 도도새 아닙니다 아 아 뭐야 미쳤나봐 나한테 해놓고 죽여 저 도라이 아니야? 아 둘이 저거구나 뭐야 아 여기 여기 아 왜 이리 불러가 왜 나냐 아 왜 나냐고 아 나 계속 죽네 이거 이거 뭐야 도도새 여기 있잖아 도도새 아 도도새가 그 도도새가 시체 발견 하고 이래야되나? 말을 안해야되나? 어? 이래야되나? 좀전에 그 같이 다녀 같이 다녀 하고 왼쪽으로 갔는데 시체가 두구가 같이 있었어요 우원박하고 침착면이 잘한다 내가 할말이 있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신고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직업인데 누구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리라고 판결이 떴습니다 어 그러면 누구죠? 그런 직업은 없는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리라고 띄우는 직업은 없는데 바로 기열이형 당신이야 오리? 저 기열이형이야? 나 아니야 야 옥냥이다 옥냥이 근데 이쯤에서 야 저 다른 직업이거든요? 널 살려주시면 됩니다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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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다른 직업은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 옥냥이 말 못하면 죽는거지 뭐 아니 옥냥이에요 옥냥이 투파하세요 아니 제가 오리 아닙니다 아니 검색을 안했거나 아닌거 자 제 직업을 깔게요 제 직업은 제 직업은 제 직업은 탐정이구요 남의 누굴 죽었나 알 수 있는 그런 죽었나 알려주는거지 보통 직업할게 잠깐만 옥냥 어? 뭐야 진짜네 말하려면 어떻게 바본가? 하하하하 진베인가? 바본가? 근데 진베 너무 정상인인데 진베 이상한 짓은 안아야돼 기열이형 약간 도저제 같은데 이거 옥냥이 살아있어 우원박 침착내 두 잘못 쏜거 같애 잘못 쏘면 죽는거 그분거 같은데 영태형 목소리 개웃겨 영태형 영태형 또 핫다리 아니 이거 초프 어떻게 해 핫다리랑 암살자 내 클릭하면 돼 클릭하면 돼 봐봐 기열이형 나 아니야 투표 어떻게 해 숨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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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숨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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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가 죽었어 나 누가 죽었어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숨아빠 보내요 일단 다 살았어 일단 다 산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거야 다 산거 아니야? 미쳤다 아니야 숨아빠 죽었어 뭐야 기열이형님이야? 이제 보인 족족 죽음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말했잖아 기열이형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와 진짜 너무 못 쏜다 야 단군 잘했다 아니 이건 처음에 잘못 쏜다는 잘못이지 우원박 침착내 우원박 침착내 어떻게 된거야 왜기해 잘못 쏜다 아니 양갑으로 죽였어 양갑으로 단군 이 김기열 이렇게 이렇게 둘이 나 왜 죽였어 나 왜 죽였어 둘이 싸워놨어 영태형 진짜 아이언같애 너무 못한다 아 무슨소리 하지 와아 이거 영태형 진짜 이것도 아이언이야 와 진짜 영태형이 롤을 더 잘하네 한턴에 넷을 죽였어 야 단군 이거 괜찮았다 우리 어떻게 거기서 승무원빨을 굴냐 같이 죽이는거 좋았어요 같이 죽이는거 좋았어요 와 승무원빨 골라 뭔소리야 아 깜짝이야 오움박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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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직업 뭐야 나 좋은거 좋은거 직업 뭐야 서로 직업 뭐야 서로 뭐야 직업 이번에 아님 아 나 알려줄 수 없어 우원박 알려줄 수 없대 직업 안되않아 알려주면 안될거같애 같이가 같이가 비둘기있나 이번에 비둘기있나 암살자인거같애 암살자야 뭐야 뭐야 이게 친구야 친구 친구 우원박이 지나가면서 썰었어 뭐야 아 우원박이 죽었네 뭐야 누가 죽였는데 옹냥이 있었고 기얼킹이 있었는데 기얼킹이 죽였나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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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있다가 갑자기 쓱 썰리는데 아 폭탄만 있다 폭탄만 태궁인가 폭탄만 봐봐 기얼킹이 지나가면서 쓱 쓸었어 병반씨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승우아빠가 그냥 영태형을 죽였는데 승우아빠가 죽였다고 월냥이형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죽여서 나를 죽였어 아니 승우아빠 아니 승우아빠 아니야 승우아빠 아니야 승우아빠 나 죽였어 그냥 날 죽였길래 승우아빠가 죽였다고 아니야 승우아빠가 안 죽였을걸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형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니까 내가 죽였다니까 아니야 너 안 죽였어 내가 봤어 내가 죽였어 뭘 봐 보기는 형 도도새야? 병곤이 도도새 병곤이 도도새인가 보다 내가 죽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병곤이 도도새다 도도새다 도도새 맞아? 나 너무 못먹어 도도새가 너무 못먹어 도도새가 너무 티나니라 아 그럼 나 찍지마세요 나 안찍으면 난 좋지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목소리가 작나 아 찍지마세요 잠깐만 누가 신고했는데 고맙습니다 침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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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봤는데 얘기 좀 해봐 나 기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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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게임 끝까지 사과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얼킹 기얼킹 고르세요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전 얘기했어요 전 죽이지 않았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죠 네 지옥가세요 네 지옥가세요 네 지옥가세요 안 죽였다고요 아 그래요 어쩔수없어요 어쩔수없어요 이게 세법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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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혈 받네 목소리 킹받네 봐봐 맞죠 제가 봤어요 제가 봤다고 했죠 자 자 자 저 도도새에요 자 저 도도새입니다 침착민 도도새 네 저 도도새니까 죽이려고 하지마세요 도도새 확인 도도새 확인 오지마 오지마 뭘 오지마 도도샌데 도도샌데 뭐 도도샌데 어떻게 지내요 내가 도도샌데 어떻게 지내요 내가 침착민씨 미션이나 하게 에? 당신은 오리가 아니잖아요 오리 그게 뭔 말이지 그쵸 그게 뭔 말이에요 자기소개 저요 저 비밀인데요 누구야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흉내쟁이고요 제가 흉내쟁을 안 옹냥이씨가 제 눈앞에서 승마빵을 정시 형이 캐나다 걸이 지냈다 제가 흉내쟁이 인걸 안 옹냥이씨가 충례해정이인 걸 눈치에 찍은 음량이가 숨어 아빠를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준아영을 댕강 자르더니 충례해내기가 뭐야 충례해정이는 뭐냐면 오리에게는 내가 오리로 보이는 거죠 자기 팀인 것처럼 아아 그러면... 악냥이가 안심하고 댕강 잘라버렸다 그러면 두 분 싸우지 말고 서로 한 표서 서로 줄 거면 놔줘요 아... 정걸씨는 도도제라는 결론에도 아니 어차피 버려줄 표면 버려줄 표면 서로 찌그를거면 놔주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소중한 표일 수 있어 엄대아이가 침착물 목소리가 듣기 좋은 거잖아 아니 종수 형이 누군가를 썰 진호 형이 썰다니 바로 신고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나 협조 안 해? 나 그냥 협조 안 해버려 나 협조 안 해? 나 안 골라? 진배가 범인이라고? 안 골라? 자 봐봐 아 그니까 병건이 형 이렇게 하자 종수 형하고 나랑 맞굴하잖아 종수 형 죽인 다음에 내가 다음에 형 찍어줄게 종수 찍어먹고 끝났는데 뭔 소리야 바보야 엄대아이가 바보야 나 안 골라 안 골라 응냥이 맞습니다 내가 이대로 끝나게 됐을 거 같아 응냥이는 방지 문을 했어요 야 정권씨가 선택하면 돼요 이거 응냥이죠 당근 고르자 우리 당근 골라 당근 나 당근 고르래 왜 저 도세야? 어? 당근들 고르자 왜 당근 한 표 한 표 아 나 아니야 침도세 침도세 다 가.. 타볼까 나 안 아니라고? 내가 눈앞으로 당근네? 아아 아아 아 뭐가 이렇게 자꾸 알림이 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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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세 아니 근데 내가 도도세 안 샀어 내가 죽였다고 장이사 뺍시다 장이사 쓸모가 없어 장이사 아 장이사 뺄게 기다려 쓸모있는걸 좀 넣어드릴게요 알림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알림이 계속 오지? 이거 나 알림 안 받고 싶은데 몰라 뭔지 아니 기열이 형 근데 왜 더블킬을 안해? 같이 디스코드 알림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 오빠 누군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바로 죽여가지고 아니 잡아야지 바로 내가 딱 싫어서 하나 둘 셋 슉슉슉 슉슉슉 슉슉 떨려봐 우움박이는 게임 안해? 우움박이는 게임 안해? 아 계속 처탈해 죽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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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스토커 뭐냐면 스토커 거위인데 한 명을 쫓아다닐 수 있어요 스토커 오케이 누가 원박이 미포 좀 열어줘 미포 열어줘 미포 열어줘 미포 이거하고 맵 한번 올릴게요 네 오케이 근데 이 맵 좀 노잼임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저 오지마요 읽어봐야 되니까 이게 뭐지? 왜 안 움직여? 어? 아니다 읽어보느라 아 야 서 우리 서로 죽이면은 우리 이거 걸려 하지마 기어령 이상한 데 간다 구경하자 이거 막 가는 거 막 가는 거 기어령 어디 갔었는데 어? 사라졌다 기어령 갑자기 사라졌어 기어령 아래로 내려갔어 아래로 내려갔어 아래로 내려갔어? 여기 우리 펠리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펠리콘 없네? 도도새네? 도도새네?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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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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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풀어줘 아 뭐야 이거 함 cuc 도도새 죽었는데 뭐야 저 둘이나 죽었어? 안개 때문에 왔다갔다 하다가 흰색을 발견했는데 둘이 죽었어 둘이 죽었어 손나 essayer 자 launched 버 dispatch 놀갑물 종아노무 그럼 Classic 하나 혹시 사랑한다고 그러면 clean 빨간색 안개 속에서 봤습니다. 옹양이가 죽였습니다. 네? 옹양이가 죽인거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아니 무슨 옹양이가 죽인거 봤습니다. 아래로 바로 6시로 갔는데 미션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미션.. 아니 이런 의심들까봐 오히려 미션.. 미션.. 아니 안개 속에서 옹양이가 죽인걸로 제 뒤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예 알겠어요. 옹양이가 죽였습니다. 아니 목소리를 들으세요. 미션 미션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거 들으셨어요. 아니 밑으로 내려가는게 아니라 내려가기 전에 죽이고 안개 속에서 미션 이렇게 내려가는 척 하는걸 제가 봤어요.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아니라고 하면 뭐 할말은 없는데 제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아니 파티홀인데 같은편도 걸 수 있나? 우리가? 파티홀이를? 아니 종수형도 제가 범인이라 생각함? 나는.. 아니 내가 봤다니까? 뭔 소리야? 종수형도 내가 범인이라 생각해? 아니 제가 봤어요. 나는 사실 연기때문에 아무것도 못봤어. 나도 못봤어. 난 누구랑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미션 미션 하면서 아닌척 했겠지. 알았어. 미션 미션. 아니면 당군이다. 아니면 당군. 미션 미션. 미션 미션. 아 귀엽기네.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아 나는 약간. 정민이 형이 너무 연기가 아니었어. 정민이 형 찐팬이었어. 아 그니까. 연기자. 아 정민이가 나 죽였어. 흠흠. 정민이 진짜. 어 기현이 형은 또 죽었네? 도도세. 개같이 못해. 나는 일과. 흠. 흠. 이거 뭐 우원박 달면 되죠 그러면? 스톱킹. 내가 당군형하고 나는 지금. 그 신인이잖아. 나를 왜 다뤄. 우원박이면 되. 우원박입니다. 아 왜 나를 왜 다뤄. 미친거 아니야. 왜. 우원박 우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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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중에 하나네. 아니. 도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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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린거를. 숭아빠랑 저는. 아닌것이잖아. 아. 나는 아니야. 아 왜왜왜. 날 왜 다뤄. 갑자기. 우원박님 설명좀 해보세요. 뭐에요 그냥. 저거의요. 아. 아. 말할수가 없이 방금 암삭당했잖아. 진배형. 뭔소리야 암살자가 너잖아. 진배형이. 나 암살자 아니야. 진배형이 직업이 뭐에요. 나 암살자 아니야. 아니. 근데. 지금. 아까 죽은 사람에서 더 죽은건가. 더 죽었지. 일단 아니 근데 봐봐 나랑 승우아빠랑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원박이나 영태형인데 나 아니야 여기서 잘못하면 오리가 이기잖아 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우원박아 넣은거야 왜 나야 이유가 없는데 왜냐면 승우아빠랑 나는 죽어도 아니거든? 근데 영태형이 아까 지나가는 말에 어 당구는 아닌건 확실해졌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고 너는 지금 아니 나는 아니 맵에서 떨어져있었을 뿐인데 왜 내가 나 진짜 아니라니까? 한게 없어 한게 없어서 죽어야 돼 한게 없어서 죽어야 돼 아니 근데 엄마가 니가 아니더라도 니가 아니더라도 내가 영태형을 죽일게 됐지? 아니 승우아빠를 죽여야지 승우아빠를 아니 승우아빠를 확실해 승우아빠 확실해 승우아빠 확실하다 당구는 아니니까 당구는 니 너한테 달렸다 아니 원박이 아니면 형 죽이면 돼요 날 죽이지 말고 승우아빠를 죽이라니까 난 아니라니까 왜 자꾸 날 죽여 승우아빠는 아니야 맞네 그럼 끝났나? 끝났네 연기가 안통한다 왜 자꾸 날 죽여 왜 자꾸 날 죽여 연기 잘하긴 해 승우아빠 쉽게 포기해 어 근데 잘한다 연기 아니 근데 쟤네가 지들끼리 걸고 나 다 물어본다면 죽여버렸어 기열이 형이 도두새인데 일찍 죽어가지고 쉬었어 아 누가 죽어버렸어? 기열이 형이 도두새인데 처음에 죽어버려가지고 아 그래? 기열이 형 개묻해 기열이 형 개묻해 야 나 연기나는데 거기 있었는데 그냥 죽였어 쟤가 뭐 잘하고부터 우엉방송 바뀌었어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아 그건 내가 봤어 이거 못 움직여? 이건 못 움직여주시는데? 버그 어 여기는 안 움직이지나보다 이거 버그가 안되요? 아 됐다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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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기를 안 눌렀나? 이거 지금 비둘기는 없는거지 비둘기 없어 비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도 되나? 너무 모여다녀? 흐흑 흠 아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고 옷이 없냐 왜이렇게 그지냐 나 나도 좀 입어야겠다 이건 뭔소리지 삐빅? 이 소리 마우스 소리 티코 알림 없는데 나 어? 다 어디갔어? 몰라 다 어디갔어? 몰라 로빈슨 크루소에 나오는 사람 같다 로빈슨 크루소에 나오는 사람 같다 숭아 아빠 그러고 자꾸 현질해 근데 그 근데 그 같은편이 오리면 안되는데 어렵네 어렵네 빡세네 이거 왜 안오지? 이거 방이 깨진거 같은데요? 그런가봐 이거 디코로 한번 가봐야되는거 아니야? 디코로 가봅시다 디코에서 얘기해야 되는거 아니야? 아 방 다시 판대 방 다시 판대 오케이 그래 기열칭이 충격해 여기에 써드릴게요 코드 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아 저걸 산거구나 오케이스트 쇼 번들 이게 뭐야? 승화 아빠 저 리미티드 타임 뭐 해가지고 샀어 아아 아 흠 그냥 파인애플이면 춘대 방 다시 파는거죠? 네 네 네 안 들어가지냐 왜 디코 끌게요 네 뭐 막 들어왔.. 안 들어왔네 이게 뭐 어떻게 꺼 어이씨 뭐야 이거 솜니바퀴하고 떠나기 Parks 안 왔다 좋아좋아 좋아 흠 흠 좋아좋아 좋아 흠 형 방 다시 팠어요 그거 들어오시면 되요 오케이 오케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방 다시 팠어 생의가 있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게임 다시 시작 게임 다시 시작 알트 F4 원박이.. 원박이만 안 들어오면 돼 원박이만 들어오면 돼 원박이만 안 들어오면 돼 원박이 빼고 다 왔음 하필 또 오빠가 모르면 물어봐 왜 날개로만 팔지? 나도 이거 사고 싶은데 왜 이거 깃털로만 팔아? 오케이 돈 벌어야지 뭐 얘네도 안 들어와죠 아예? 영태형 요즘 뭐 재밌는 게임 없어요? 없어 이 게임상 엄청 돈 많이 버는데 되게 그.. 걱정해 주듯이 말하네 얘네도 돈 벌어야지 푸펑2 재밌나요? 푸펑2 아 그거 할 거에요 재밌.. 재밌다던데? 소툭도? 소툭해야지 프러스트 펑크 그거 근데 옛날보다 퓨앙팀 탈 듯 소툭? 원은 되게 재밌었는데 푸펑 푸펑 푸펑.. 그니까 원이랑 완전 많이 바뀌었어 게임이 푸펑이 뭐야? 문명처럼 생겼는데 프러스트 펑크 푸펑트 펑크 FPS야? 아니요 그.. 전략.. 생존 전략 시뮬레이션 데드락 해보던 거 FPS 좋아하면 데드락 데드락? 데드락? FPS가 있는데 롤.. 싸이퍼즈 같은 거거든? 롤에다가 지금 베타하게 주는 거거든? F페이스 실험 정민이 형 데드락? 하는 사람만 재밌어 보는 건 좀 애매한데 정민이 형 여기 코드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지금 재부팅 재.. 다시 하고 있어 아.. 재부팅 아.. 요즘 뭔가 좀.. 아이안.. 니가.. 롤 재밌어 그 아주.. 그 노래를 하지마 롤 재밌지 하지마? 응 영태형 아이안 못 빠져나갈 거 같아 솔직히 자력으로 영태형 아이안 1이었는데 왜 4까지 내려갔어요? 아 원딜 좀 연습하다가 아이언 떨어져가지고 아.. 장난 그만하겠다 아무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으로 떨어지더라도 안되더라고 형님 그.. 그럴 때 방법 있어요 뭔데? 아이디 새로 만들면 돼요 아니 근데 영태형 왜.. 자력으론 못 빠져나갈 거 허허허 하면서 왜 원래 실력은 더 높은데 빠져나갈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해? 아니 내가 캐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니까 자꾸 스타일 얘기를 왜 자꾸 아니 제가... 아니 지니 강도 갈 텀비 이 형들은 안 돼서 니가 한번 아니야 포엘동 하자 넌 못 빠져나올까? 아니 스타일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스타일리 아.. 영태형 아 나는 빠져나갈 수 있 그럼 애들이 한 단단 한 번 한 다음에 쥐면 그냥 나가 한두 명씩 아니 형 다 재밌겠는데 아니 제삼자처럼 말할 게 없지 않아? 아니 아이디가 너무 좋긴 한데 아들 잘하긴 해 너 털 웃음 지으면서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 지으면서 그러니까 형 열심히 해도 안될거같아요 마치 실버야 최순위는 아니하는 듯 올라갈거같이 말을 하니까 근데 형 죄송한데 형은 왜 거기 아닌거처럼 얘기하세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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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형이 그중에 바닥이에요 형도 거기 있잖아요 거기계신거잖아요 형이 아이언중에서도 제일 위치해요 아니 근데 방송용으로는 아주 좋아 아이언그 빡쪽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아니 아니 중이 정글하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브론즈가기 컨텐츠하면 되잖아 제대로 안 돼 너무 부럽다 아이언 1,2는 돼야 돼 4는 사람들이 싫어 안 돼 놀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2부 1년간 먹을 수 있겠다 이래서 내려간 거잖아 거기서 올라가셨는데 안 올라갔어 되게 빨리 내려갔다 그렇게 빨리 내려가기 쉽지 않은데 내가 안 올라간 거야 거기서 아니 이틀 전에 브론즈 4라고 들었거든 나는 그니까 다음에 기어리형 대 영태형이야겠다 아이언 4랑 비교를 하냐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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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리형 아무리 그래도 아이언 4랑 비교를 하냐 기어리형 형님 정도만 돼도 너무 감사해 너무 좋은 팀원이야 너무 세고 기어리형 정도면이라고 하면서 자꾸 위에 있으면서 말아주셔야지 위에 있는 것이 말하지마 기어리형 너랑 매칭이 안 돼 야 자꾸 왜 너랑 나랑을 어우 시발 시발 자꾸 왜 Jacqueline 아핳 이거 뭐야 이건 뭐지?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할 수가 없네 미션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미션 이거? 어디 있는거야? 이거 어떻게 해? 상장 어딨어? 총 쳐 총 쳐 총 쳐 왜왜왜 총 쳐 총 쳐 총 쳐 총 쳐 총 쳐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러면은 옥냥입니다 잠깐만 영태형 오린데? 저기 뒤에 있는데 그러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영태형 죽은거야? 영태형 또는 잘하는 척한다 영태형 또는 잘하는 척한다 이거 뒤에 그림 보이세요? 스킨 체험 뭐에요? 각을? 이거 뭐야? 죽은거 같이 돼있어 영태형 잘하는 척했다 잘하는 척 아 저 스킨이야? 스킨이 있네 지기자 열 받는다 스킨 혼자 썼어 못하면 돼 근데 이거 왜 한거야? 이거 왜 단군이 왜 신고한다? 이거 왜냐하면은 지금 옥냥이가 이상해서요 아 그냥? 옥냥이가 이상했고 침착맨이 안보였어 아 나는 다른 때 태어나서 계속 찾아다녔어 사람 따로 얘기할게 있었어 잠깐만 형 숨어있었다고요? 영태형? 어 숨어있어 영태형 침착맨 안보였고 옥냥이가 우리랑 같이 있었어 근데 근데 봐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았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났어 그러니까 옥냥이지 왜? 뭔 옥냥이야 뭔 옥냥이야 나 알았다 나 알았다 나 알았다 그게 아니라 아니 그냥 그냥 우리랑 우리랑 같이 있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은거야 옥냥이가 범인인데 근데 왜 다 같이 있었는데 옥냥이가 처음에 우리랑 떨어지려고 했는데 내가 보채니까 그곳에 같이 왔다니까 음 아 진짜로 미션이 없는데 미션을 했어 오케이 그럼 건너뛰고 한 번 더 봅시다 오케이 건너뛰고 한 번 더 봅시다 알았으니까 아니 도도새 아니 나 뭐 찍든지 받든지 알아서 하고 그럼 한 번 더 봅시다 그럼 오케이 아니구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한 번 더 봅시다 아 옥냥이 도도새인가 보다 의중이 도도새야 도도새야 도도새 오케이 그렇다 치고 옥냥이? 어? 나 안 찍었는데? 어 뭐야 내가 3명이나 찍었어 내가 옥냥이 찍었는데 옥냥이가 찍었나보다 옥냥이가 찍었나보다 오리가 찍었나봐 아 아 아니 아니 안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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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만 쓰면 아닌가봐 거위가 너야? 과만 쓰면 아닌가봐 찍었다는거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내가 이거 옥냥이 집행해야겠어 집행해야겠어 아 왜왜왜왜 금빨지 하지마 잠깐만 잠깐만 하지마 하지마 왜냐면은 형태야 아니 아니 와 자르면서 옥냥이 아닌이었고 승우아빠도 아니었어 이걸 왜 신고해 야 이게 아 이거 너무 눈앞에서 이거 뭐지? 그니까 옥냥이가 시민인데 승우아빠가 죽이고 죽은거야 이거 신고할게 없어 뭐야 아니 세전매를 너무 하루로 썼어 봐봐 작용된다 죽인 잘못지기 어 보안관인거야 승우아빠가 보안관인데 옥냥이를 죽였고 옥냥이는 범인이 아니었던거야 그리고 단군은 도도새 같애 그니까 도도새 단군이 도도새 같애 자꾸 막 도도새 아니 나 도도새 아니고 네 도도새님 잠깐만 근데 제가 여기도 말씀드릴게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옥냥이가 아까 저를 따로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캐나다 거이라 그랬음 아 근데 기어리형이 왜 신고가 됐을까? 신고를 아무도 안해서 내가 신고를 눌렀어요 바로 앞에서 두 명이 죽었는데 아 이거 폐군데 어차피 쟤는 잘못죽여서 죽은거니까 어 신고가 안된거지 아 우리가 아니어서 맞다 아니 죽여도 그런거잖아 그럼 승우아빠를 누가 죽였어? 승우아빠가 보안관인데 옥냥이를 죽였다가 보안관인데 옥냥이를 잘못죽인거지 우엄바가 왜 아무 말도 안해요? 계속 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엄바가 원래 말 잘 안해 우엄바가 왜 변호해? 저는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뭘 아는데요? 잠깐 말할 수 없어 그거 말할 수 없어 맨날 말할 수 없대 나는 누나가 말해줄래 뭔가 알 수 있어 우린 다 알아 건너뛰어? 건너뛰어 건너뛰어 건너뛰어? 일단 건너뛰고 이건 아니야? 지금 잠깐만 오리가 두 마리 남은거잖아 도도네 한마리 우리 두 마리라서 위험함 위험해 위험해 나 찍은 사람 이거 저게다 오리야 일단 위험하고 뒷급바 나 찍은 사람 오리래 나 찍은 사람 오리야 나 찍은 사람 오리야 일단 초기 하나 오게 했거든 나 찍은 사람 오리야 아직 구탄 돌지 너 오지마 오리라고 하면서 지나가? 오지마 아 형이 지나갔어 이상한 형이야 뭔 소린데 또 어디서 나는거야 오지마 오지마 잠깐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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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맨이라고? 아냐 우엄마하고 같이 왔어 나 뭔 소리야 나 지금 내가 뭔가를 썼어 인마 뭘 써요 뭘 쓰긴 써 뭐 썼는데 뭐 뭐 말해봐 저거 따라오잖아 따라오잖아 자꾸 썼다고 하니까 그러지 아 도망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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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뭐 아 아 도왕관인가 아 오케 우리 둘이 맞다 이거 지금 세팅이 느낌있지 느낌있지 잘했다 아 나 외로웠어 내가 잘 잘 느꼈지 잠시만요 같이 다니자고 나 너무 외로웠어 형님 근데 제가 틀린만한 거짓말 안했잖아요 아 진짜 아니긴 하네 근데 나 진짜 진짜 근데 추리하고 있었어 형 아니 스페이스를 내가 안하냐면 스페이스가 장전이 시간이 걸리고요 하필이면 폭탄이라가지고 아니 근데 난 진짜 합리적으로 추리한거야 근데 기열이 형이 진심이 느낀 목소리였어 왜 침착매이 나 죽이러 따라왔다니까 뭘 자꾸 죽였어 나무 다른데 나무 한 명도 안 죽였어요 오늘 왜 따라 네가 의심되게 왔잖아 형이 나한테 붙었어 붙으면서 갑자기 뭐 자기가 따라온다고 막 침착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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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날 계속 따라올지 내가 침착매이 죽였는데 날 계속 따라올지 형이 지나갔어 내 옆을 자 우리 두 마리입니다 레디 레디 우리 두 마리입니다 우리 두 마리 우리 두 마리 아 나 오리 하기 싫어 나 오리 안해 병건이 형 어? 나 오리 안할래 나 캐나다 너 캐나다야? 나 죽이지 마 나 죽이지 마 형은 뭔데 그러면 나? 나 그거 그.. 차원여행자 얘기하지마 얘기하지마 아 기열이 형 살인자 눈빛이다 또 그러네 눈이 좀 수상하네 기열이 형 눈빛보다 우리 세 명 아무것도 안했어 옥특 옥특 침 자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가운데에서 우원방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우원방님이 아래쪽으로 사라졌는데 제가 위로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왔더니 우원방님이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음.. 네 그래서요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누구를 보지 못하나요? 저는 못 봤어요 아래쪽에 있었던 분이에요 아래쪽에 있었다 아래쪽에 있었던 분이에요 제가 센터에 있다가 우원방님을 만났고 뭐냐고 물어봤는데 우원방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그냥 거의다 그러면은 기열이 형이에요 왜냐하면 기열이 형이 우리랑 옥냥이랑 나라에서 갑자기 내려오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발견됨 시작하자마자 발견된거야 뭔 소리야 쿨이 그정도는 아니고 내 생각엔 종수형이 머릿써가지고 종수형이 원박이 형 죽인 다음에 그럼 쿨이 그정도가 아닌데 어떻게 돼? 이게 그정도 무슨 소리죠? 왜냐면 지금 쿨이 지금 딱 쿨이야 거의 원박이 형 신고한게 종수형이 도도쇠요? 아니요 도도쇠는 아닌데 도도쇠? 약간 종수형이 능질하면 그정도 지금 리스텍 해드리는 거예요 종수형이 능질하면 종수형이 능질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죽이는 거 쿨이 안되긴함 시작하면 10초 걸리거든 너무 딱 쿨이 있었던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 누구야 저는 신고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여기서 저는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보여줘 능력이 형으로 말씀드렸고 옥양이가 약간 지금 죽이고 갔는데 아니면 도도쇠고 아니 옥양이랑 충청하면 나랑 같이 있었어 쫓지만 같이 있었고 기열이 형이 의심하다가 당근하고 있었어 근데 기열이 형이 생각해보니까 쿨 때문에 저 승부아빠랑 있었어요 그럼 당근합시다 승부아빠 아 뭐 나야 나 아니라고 당근을 하자고? 일단 해 일단 해 일단 해 일단 해 쟤 도도쇠야? 도도쇠야? 야 쟤 도도쇠야? 팀장면 도도쇠가? 뭐 도도쇠야 도도쇠가 나 아니라고 당근 이제 나 아니라고 오리입니다 나 아니라고 팀장면 오리인가 봐 나 왜 죽여요 진짜 죽였어 어? 뭐야 진짜 아 내 명 누구야 나 아니라고 팀장면 도도쇠? 나 아니라고 팀장면 도도쇠? 너 도도쇠지? 나 시민이야 나 시민이야 너 마피아 아니야? 나 시민인데 도도쇠야 마피아 오죽이냐 오죽이냐 내가 당근하자고 갑자기 다 왜 당근 찍어? 이게 팀장면 이상해 우리가 두 명 찍었다고 쳐 우리가 두 명 찍어 시민 두 명 나머지 두 명은 뭐야? 야 나도 찍었구나 시민 한 명 누가 찍었어 도도쇠가 뭐냐고 아 뭐야 뭐야? 대놓고 죽이잖아 뭐야 진배님 말해요 진배 잘못 눌렀구만 느리냐? 뭐야 진배 잘못 눌렀나봐 아 아봉 당했다 어? 진배 니가 죽였잖아 누굴 죽여? 니 앞에서 죽었잖아 옥냥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우리 둘이 다 있는데 왜 죽였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니가 죽여서 내가 신고한 건데? 아 옆에 사람들 다 있었는데 뭔 소리야 도도쇠야 도도쇠인 줄 알았더니 오리네 침착네 도도쇠 아니었어? 도도쇠인 줄 알았는데 쟤 지금 내가 들어봤는데 뻔뻔하잖아 쟤가 우리 앞에서 있는데 죽었잖아 종수 미션 걸렸나보다 지금 갑자기 무리수를 던지면서 왜냐면 옆에 내 옆에 사람들 다 있었는데 눈앞에서 옥냥이 죽이더니 갑자기 신고 들어갔어 내가 바보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침착맨 옆에 누구 있었는데 속도가 옥냥이 그거 같아 그 캐그 같아 진배 옆에 옥냥이 있었고 내가 죽이는 거 바로 눈앞에서 봤어 그니까 진배 이상한 미션 같은 거 걸린 거 같아 침착맨 죽여라 막 이렇게 저랑 저랑 풍얼냥 형이랑 침착맨이랑 옥냥이가 있었는데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침착맨 형이 하하하 하다가 옥냥이를 죽이고 나서 바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난 진배가 죽이는 걸 내가 눈앞에서 봤는데 진배예요 이거 진짜 내가 그래서 병원실 도도쇠라고 의심했는데 저 친구가 오리였던 거예요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도도쇠 아니야? 갑자기 저런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던지지? 도도쇠는 살인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오리예요 그니까 니가 살인자라고 너 오리라고 뭔 소리야 내 눈앞에서 니가 죽였는데 뭘 건너뛰어 영태형 뭐야 진배 걸으라고 진배 나 안 눌렀어 왜 안 눌렀어 진배라니까 답답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되는 거? 병원이 오리라니까 내가 눈앞에서 봤다니까 아 이거 왜 못 봐 병원이야 누구야 뭔 소리야 진배가 바로 앞에서 죽였다니까 답답하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바로 앞에서 죽였지? 내가 안 보였다고 생각해서 죽인건가? 아니 내 앞에서 야 좀 들어줘 야 외롭다 외롭다 들어줘 오지마 안가 안가 나 안갈테니까 내가 확실히 말할게 진배가 내 눈앞에서 죽였고 봐봐 이제 죽인다 쟤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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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아니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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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은 내가 캐나다 했잖아 처음에 형한테 병원씨 아니 갚는다 했구나 저 진배가 너무 빨리 죽은데 쿨이 1초 남았는데 아 남았었어 야 근데 내 아sa은 there 나도 아니야 직접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번에도 뭐가 알 수 있네 월터 알 수 있네 넌 맨날 알 수 있는 것만 걸려 침착맨 침착맨 어! 여기 있어 어! 이쪽 같이 같이 왔어 어! 침착맨! 같이 올라와 같이 올라와 같이 올라와 같이 올라와 같이 올라와서 여기 시체 찾아봐요 침착맨 여기 내려왔어 차콜이 날 고심해 이건 미션으로 이기긴 아빠 묵은 약간 살인스텝인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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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스텝이래 오지마 오지마 침착맨 왜 말 안해 침착맨 오지마 어? 아 내가 말하는 거 듣지도 않을 거면서 뭘 아 왜 삐졌어 또 아 사람을 사회적으로 그 어? 살해하는 게 그 말이 됨? 네 시체 어어? 이상한데 침착맨? 침착맨 이상해 참 상하대 뭔 소리야 침착맨 이상해 침착맨 이상해 아 아 지금 로제 공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Goldman 뭐야 Uhh 뭐야? 왜이렇게 빨리 진낸게 있어? 재미없어 우리가 너무 열심히 했다 미션을 아 재미없다 재개 못하시네요 피니컬 대개 졌어 원박이 형한테 재개 못해? 침천문이 다 죽였어 아니 보안관은 좀 총을 소중히 써줘 저희 아 보안관이 못사서 진거야 못사서 진거야 크롱 lick 꺄 젠장 뭐야? 다음 침천문이야 Culgewächst 암살자 ám nails 불쌍 침천문 딩 연예인 연예인 여러분 제가 제가 올라갔다 어? 나 죽이면 바로 소문난다 알지? 안보이는 사람 안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지금 영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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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자 왜왜 신고해 영태형 아니 특 특형이 왔어 영태형 없어 영태형 없어 같이 있어 같이 있어 이미 진작에 죽었을 때 영태형 없다 영태형 없어 종수 승우아빠 승우아빠 지금 뭐야 저는 빵예가 있는 시민이에요 아 보안관 혹은 보안관 혹은 보안관 혹은 빵예가 있어 저 지금 이상한 행동하면 그냥 그리고 승우아빠는 결심서면 그냥 바로 내려쳐 그리고 죽어버려 그냥 이상한 결심서면 내가 바로 움직여 미련없이 죽어 미련없이 죽어 미련없이 죽어 여러분 연예인이니까 한명씩 주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또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인기 연예인 진배 연예인 저 한번 찍어주세요 어허 체칵 나 연예인이야 난 얘기했어 이제 나 쫓아다니지마 한파라치 같이 다녀 같이 다녀 같이 다녀 같이 다녀 비둘기 없어 비둘기 없지 비둘기 없 오지마 오지마 우원봉 오지마 우원봉 오지마 왜왜왜왜 아니 진화 형 쳤잖아 왜 쳤잖아 왜 쳤어 왜 쳤어 왜 쳤어요 왜 쳤죠 진화 형 아봉당했다 아봉당했다 쳐놓고 아봉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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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일라고 쫓아온건가 근데 잘봐 쟤가 만약에 오리라면 쟤가 아봉당하고 치진 않았을거잖아 쟤는 휴먼이야 쟤는 거위야 맞어 아까 직업사항 저거라고 했어 그럼 그 같이 있었던걸 아니 다른 오리가 할수도 있잖아 월냥이 형 빼고 다 같이 있었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다 있었는데요 다 있었나 아니 나 본사람 있잖아 옹냥아 나 봤잖아 월냥이랑 형 아래에서 봤음 아래에서 아 근데 승호 승호아빠를 그 다른 사람이 했을수도 있어 오리인데 해도 승호아빠가 칠리가 없지 오리인데 왜 저 죽일 다른 오리가 다른 오리가 다른 오리가 자 prices 일볼면 몰랐 inclu 영태형이랑 나랑 지령이는 아니라 영태형이랑 나랑 지나구나 ète 아이 St Yas 눈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몰라 나죠 모르는 성격이 아니야? 라고 넘어가는 의중이형이 살짝 의심되긴 해 아니야 넘어가 일단 넘어가 나는 그거는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해 일단 건너뛰어 종수형도 의심되긴 해 그래? 옥냥이다 의중이형 종중이야? 의중이형이다 옥냥이다 왜냐면 영태형 둘이 있었잖아 우리 같이 넘어가 넘어가 그럼 둘이 우린가보지 뭐 둘이 우린가보다 한 명 아니라고 하고 충분히 죽이려면 뭐야 옥냥이 한 명 줬네 옥냥이 뭐야 옥냥이 죽이려면 죽일 수 있을까 저 우리가 줬다 옥냥이 도도대 같기도 해 옥냥이 도도대 같기도 해 아니 나 거의라고 나 거의라고 어 쓰읍... 하...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왜왜왜왜왜 누구야? 뒤에 이상한 우웜박이랑 우웜박이랑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조심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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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좀 이상함 오지마 오지마! 숨만 빨라 기원형이다 털랑하시면 죽이지마 털랑하시면 죽이지마 털랑하시면 죽이지마 죽이네 우움박 아니고? 오오!! 영태형 우움박아니야! 나 죽일 수 있는데 안 생각거든? 침착맨 침착맨! 이거 미션 미션해야돼 뭘 의심스러워 여깄어 여깄어 전두여깄어 전두여깄어 벽에다 그냥 비벼대 일로가 안깰거야? 어? 깨 빨리 이거 뭐야 노란색 찾는건가본데 이거 아무도 안고쳐 영태형이 고치고있어 영태형이 고치고있어 영태형이 못하는거야 아니면 일부러 안고치는거야 됐어 고쳤어 아 뭐야 영태형 옥냥이 좀 이상해 나 아니야니까 같이 다녀 지금 죽은 사람 한명도 없지 한 명 누가 없다 당군 없다 당군 없다 왜 없을까 당군 찾아봐 이거 뭉쳐다니면 안돼 못 죽이잖아 비대기가 없는데 옥냥이 니가 비대기 없는데 왼쪽에서 왼쪽으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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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심사심사심사심사지와봐 이건 직업이다 검사가능하신 분 검사가능한거 없는데 뺐나 장이사 뺐나? 옥냥아 장이사 뺐냐 있어요 있는데 안 나오는데 네? 아까 뺏다 오지 않았어? 아 장기자 맞다 뺏다 형이 빼자 그래서 뺏다 불키는데 누가 있었어요? 불에 치지? 불키는데 없었던 사람 누구야? 제일 늦게 온 사람 아 나 이거 알았다 나 이거 알았다 왜? 왜? 욱냥이가 걸릴 것 같으니까 지가 눌렀어 알았다 알았다 하니까 이거 안줄라고 아봉 걸린척하네 아봉 걸린척하네 승아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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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는 아봉이였어요 누가 걸었어요 누가 다 욱냥이 물러다녀가지고 어 저는 욱냥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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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잖아 지금 승관이가 욱냥이 죽었으니까 아니 나는 승우아빠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해가지고 승우아빠가 같이 있었는데 승우아빠가 맞았으면 날 죽였을 거야 근데 날 안 죽여가지고 계속 승우아빠를 따라다니고 있어 지금 아니 근데 욱냥이가 우리가 이거를 시체를 신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걸릴 것 같으니까 빨리 눌러버린 거야 모른 척하고 아니 근데 아봉 걸려서 이상해서 누른 거 아니 갑자기 말이 안 돼가지고 아니 아봉 걸린지 모르지 모르지 아봉 회의하는 근데 가봐야 알아요 아봉 여기서 되는 건가?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죠? 아봉은 여기 전에 뭐야 옥냥이 누가 눌렀는데 옥냥이 누구 걸었어? 필드에서 필드에서 여기 회의장에서만 걸림 옥냥이 한번 찍고 갑시다 이건 누가 봐도 옥냥이네요 옥냥이? 옥냥이 맞아? 네 옥냥이죠 저 그거 아냐? 또도새? 아니 왜 종세형 그거 다닌가? 아니 수상한데? 아니 수상한데? 아니 옥냥이가 걸려는데 자기한테 걸 수 있어? 승우아빠야 신체를 우리가 보고 누르지 말라고 했는데 진배 한번 내려쳐 나 믿어 나 믿어 진배 한번 내려쳐 옥냥이 아니면 내려쳐야 돼 옥냥이 아니면 내려칠거야 나 믿어? 옥냥이 아니면 진배 옥냥이면 승우아빠다 아니야 야 승우아빠야 쇠돌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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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영태형 어떻게 왜 어떻게 오지마 오지마 너지? 뭔소리야 어떻게 하냐니까 야 그걸 자 나는 나는 멍청한거지 나는 추리를 잘못한거지 옥냥이 아니야 제 진배에 도두사 갔다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도두사 나는 멍청한거지 갑자기 갑자기 무슨 미사일처럼 달아? 갑자기 미사일이 나 말하지 지렸던가 잘못되었네 그냥 갔다가 그냥 갔다 막 그냥 갔다 막 그냥 갔다 그냥 갔다 그냥 갔다 도두사 해야된대 성한 짓이래 McFat 내가 마침 암홍당했어 이태여 정권아 너 뭐야? 암살짝 떴나? 하이 하이 미션해? 미션한데 오지마 오지마 또 나 죽이면 티나는 직업입니다 죽이면 티나는 직업이예요 죽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여기 다 있나 여기? 거기 있으면 죽어 나 떨어져서 죽어 나 죽으면 각오하세요 나도 죽으면 각오하세요 나 죽이면 각오하세요 나 죽이면 각오하세요 그 말만 해? 미션 해야된데 일 안해요? 진배씨 미션하러 빨리 흩어져라 아니요 같이 움직여도 같이 미션 누구 미션 할까 그 미션만 같이 다른 미션 하자 왼쪽 미션 그럼 4명씩 갈라지죠 네 날 따르라 음 옥냥이 왜 안와 옥냥이 같이와 같이와 같이 가고있어 같이 가고있어 같이 가고있어 침착맨 옥냥이다 침착맨 옥냥이 둘이 떨어져서 뒤 침착맨이 움직이자고 했어 미션 하러 아니 같이 가는데 왜 내가 그거야 같이 가는게 좋은거야 누구 한명 따로갔어 누구 한명 따로갔어 누구 한명 따로갔어 누구 한명 따로갔어 뒤엉냥이 올라갔어 아니아니아니야 둘레여 옥냥이 왜 이렇게 자신있어 옥냥이 왜 이렇게 자신있어 옥냥이 자꾸 혼자다녀 나 계속 붙어다녔어 나 나 계속 붙어다녔어 뭐야 이거 그니까 미션 다했어요 아까 왜 안나왔지 미션 다했어요 어떻게 하는거지 성냥 성냥을 가지고 퀵 긁어 빠르게 아 옥냥이 없고 옥냥이 없어 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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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션중이에요 어 뭐야 탕수 뭐야 폭탄? 누가 썼나? 사고타지? 어 냉각수? 어 여기 막혔어? 여기 막혔나봐 문 닫혔어 어떻게 나가지? 다같이 와 다같이 와 챙겨 챙겨 뭐야 문 닫혔어 챙겨 위에 열렸다 위에 열렸다 위에 열렸다 위로가자 옥냥이 왜 서있어 위로가 형 위로가 위로가 침착맨 침착맨 침착맨인가? 뭔소리야 위로가려니까 하고 있어 침착맨이 어디야? 일로와 일로 어 뭔소리야 자꾸 왜그래 어 뭐 자기 혼자 갖다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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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가고 침착맨 침착맨 뭔소리야 옥냥씨? 잘하셨습니다 박수 건디 건디 침착맨 약간 50% 50%? 50%? 차고 나라야 난 60% 뭔소리야 나 진짜 그 상황 알려줄게 나 뒤에 가는데 사람들이 다 미션하러 가니까 뒤에 사람들 다 오나 안오나 챙기려고 가는데 갑자기 우원박이 오더니 어어 침착맨 사례지스템 갑자기 또 아니 침착맨 이상해 침착맨 지금 말투 이상해 말투 이상해 이상하지 침착맨 지금 말투 이상해 지금 말투 이상해 말투가 이상해 말투가 이상해 병건이 원래 억울하면 평소 말투가 아닌데 원래 상대가 이렇게 하면은 침착하게 대응하는데 지금 되게 흥분했어 아니 쟤 저렇게 흥분 안하거든? 병건이 형 말투가 왜이끄래 아니 쟤 원래 이제 인 거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reve bored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zept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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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해 뭐 자꾸 나를 해 꼬리셋 아냐? 야! 침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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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벌이 형 괜찮아? 그냥 압박을 느끼는 어? 뭐야 이거? 아니 침착맨 죽었.. 죽었는데? 아니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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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침착맨이 내려오면서 옹냥이가 살짝 보여서 옹냥이 죽였어 그래서 내가 어 내가 4경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침착맨 죽인거야 아 근데 나 어차피 어차피 잘했네 어.. 그래? 그래 내가 말했잖아 침착맨 말투가 이상하다니까 이상하다니까 침착맨이 오리하네 도도대가 아니라 아 오케오케오케 아까 아니 막 쟤가 원래 억울한 일 당하면 쟤가 억울해하지 않는데 되게 억울해하더라고 그러니까 살인 스킬이 많네 맞아맞아 다음에는 좀 더 침착하게 억울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종세형이 자꾸 침착맨을 두두내요 아니 난 도도대인줄 아니까 쟤 뽑으면 끝나니까 쟤 바보같아있잖아 의중이 말대로 바보같아가지고 난 도도대인줄 알았지 근데 원박이가 이걸 그렇게 빨리 판다라고 바로 죽일 수 있어 침착맨을? 그니까 나도 침착맨이랑 우리가 계속 의심하고 있었잖아 당구 이렇게 시민처럼 해 당구는 도도샌들 이렇게 시민처럼 해 근데 바로 옥냥이가 옥냥이가 죽길래 바로 죽여버렸지 근데 이걸 되게 빨랐어 내가 봤는데 진짜 빨랐어 완전 그만였어 근데 그거 비디컬이에요 뮤지컬 오리가 오리를 죽일 수 있어요? 오리를 오리가 오리를 죽여요? 몰라 이거 나 몰라 나 진짜 몰라 나 그걸 몰라 나도 몰라 아씨 나 모르겠네 아 이거 종수형 같다니까 종수형 걸까긴 여유 있는데 나 저 아닙니다 저 확실히 근데 우리 이거 너무 이게 너무 급해 아 이거 근데 추측이고 우선 넘어가도 돼 추측이고 진배 약간 의심 50% 야 근데 암 범인이 범인 죽일 수 있냐고 그건 나도 모르지 아이씨 그렇게 근데 왜 이렇게 난 누가 찍었지? 내가 난 아님 찍어요 넘어가자 넣고 난 너 같아 월량이 형은 아무나 찍어 하이 진짜라 왜 이렇게 냉기하게 하지? 이것도 못참고 어떻게 제가? 현건이 형 어? 말투가 왜 그래? 아 진짜 열받네? 그래가지고 나 형 말투가 왜 그래? 나 일단 한 명 죽이고 그냥 갔어 나도 지옥 갔어 그냥 1대1 교환 알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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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교 질교 1대1로 했어 진배 진배 좀 험난하네? 전문업자 동생 보러 가자 다 진배만 쫓아다녀 사람들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 개알받게 진배가 뭐 못하게 진배만 쫓아다녀 자꾸 보러간다 응 금방 이 사람 또 traditional 아 이형 도도세네 도도세네 또 또 또 또 또 일반 거위라고 일반거위 일반거위 모름? 온반거위가 어딨어 일반거위 거의 아무 능력보다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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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세 아니면 도도세 아니면 그거 죽일 수 있는 몰라뽑스? 그 앞에 왔다 탐권 왜 진배 맞다라는데 진배 죽여주세요 진배 도도세 아니면 일방거위야 진배 죽일 수 있으면 죽여줘 진배 죽일 수 있으면 죽여줘 야!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어? 나 죽인다고 아니고 도망간은거지 잡아 잡아 진배 잡아 야 이거 너무 너무 저거 아니야? 어 왜이래 왜? 왜 죽이는데? 아 왜 죽이는데? 아니면 죽이면 도망간다 진대맞자 진대맞자 야 이거 마주산이 아니야 마주산이 형 아 이거 안죽여줘 아 멍청말이 아니야 아 살려줘 진배 죽여 후원 진배 죽이래 안죽여줘 죽일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아니 서보라고 아 싫어 아 싫어 변명을 하면 되잖아 변명을 하면 되잖아 아 저중식사 아니 신고하면 되지만 왜 쫓아다... 쫓아다녀요 신고하면 되지 지금 의중이가 굉장히 쫄리는데 의중이가 쫄려 지금 의중이가 뭔가를 해야돼 여기서 아 몰라 그냥 다같이 갑자기 나 몰아가 아 너도 세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걸리긴 해 죽일라고 한거야 자 잠깐만 진배한테 지금 물어봤더니 일반거의래 일반거의 아 일반거의라 그랬어? 일반거의래 일반거의래 도도새가 어딨어 일반거의 있다니깐 일반거의가 어딨어 일반거의 유능한거 백수 진배야 진배야 도도새인거같은데 아 제가 도도새같은데? 일부러 도도새같이 거울하다니깐 일부러 도도새같이 거울하다니깐 여기 아이콘 거위있잖아 도도새옆에 어 있네? 너네? 있다니깐 그냥 있어 아 왜 아니야 진짜 있어 아니 우리 이렇게 하자 아니 도도새라고 하는거야? 아니 난 거위라고 도도새라고 하는게 아니라 거위라고 의중이 도도새 대개 못하네 아니 아니야 당군이야 나는 아니야 저는 기열킹님 같아요 난 도도새라고 하싶다 난 도도새라고 하싶다 뭘 의심해? 나는 몰랐어 너 죽이라는건데 나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저형 왜 낫지그래 기열킹 아니면 당군이야 아니 당군이랑 말하실 수 있었는데 당군이가 오리였어 아니 나 아니라고 나 거위라니까 끝까지 앉아 싱글벙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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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형이 잡힌 사람이야 난 분명 아니라 했는데 사보타지 하라고? 사보타지? 엄바가 내 말 들어봐 맞지? 사보타지 어떻게 해? 이렇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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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사보타지? 멘트issimo 죽여버려 겹쳤을 때 죽이지 겹쳤을 때 죽이지 왜 안 죽였지 정상마리 당한 줄 알았어 종수형이 닫았잖아 방금 뭘 내가 닫아 쟤 또 내가 너 범인구나 나는 거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구리 안 믿다가 진짜 난 첨도받아 미션 해야 되는 거 아냐 미션 해 그러면 잠깐만 몰려다니면서 미션 해 한 명씩 해 미션 해 와 이쪽으로 와 여기 미션 있어 여기 아래에 오케이 오케이 어디 여기 오케이 바이올린 나 여기 미션 있어 근데 아 손을 연결하는 거구나 커피 따르고 있어 나 지금 기얼킹 당군 지금 뭐예요 커피 따르고 있어 우리 지금 이거 거의 없는 거 같은데 우리 지금 얘기합시다 겹친 거 있으면 범인이야 어 역시 지금 얘기합시다 나는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 잠깐만 넌 얘기하지마 너는 일반 거위라고 난 왜 했는데 당군 얘기해봐 당군 당군 얘기해봐 지금 뭐야 저요? 얘기 못하죠? 얘기 못하죠? 저 캐나다 거위요 캐나다 거위? 겹친 사람 없죠? 기얼킹님 뭐예요? 없죠? 야 불 꺼 일단 불 꺼 일단 불 꺼 일단 불 꺼 맞아 캐나다 거위 없죠? 냉각수 가 냉각수 냉각수가 냉각수 가 냉각수 기얼킹님 뭡니까 같이 가 같이 가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같이 가 같이 가 하면서 얘기하세요 기얼킹님 뭡니까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스토커라고요 야 도물들이 언론 말들이 몰려다니는 줄 알겠어 스토커요 스토커? 아 스토커 스토커요 스토커 스토커 아 스토커 빨리 미션해 미션 스토커 어디 되는 거지 그럼 형이 죽인거네 형이 죽였어 아니야 난 안 죽였어 강불이가 캐나다 거이면 형이 죽인거지 야 스토커라서 자동으로 신고가 됐어 아니 스토커라서 자동으로 신고가 됐다고 강불이가 캐나다 거인데 형이 그럼 형은 신고가 됐다 쟤는 바본가봐 쟤는 바본가봐 걸렸다 스토커인데 뭔 소리야 형님 도도세인척 연막 이중으로 치는데 어설픈거 같애 형님 아니지 그니까 아니야 너는 진짜 헛따리고 내가 봤을 때 무험방이 맞는거 같애 아까 처음부터 형 왜 이랬다 저랬다 형이 죽였는데 형이 죽였는데 이거 기열이 형인데 아니 스토커라고 스토커가 사람이 죽였어 아니 기열이 형은 있어? 기열이 형은 아니잖아 아 나 아니야 나 스토커야 기열이 형이 이거 설명해보세요 단군이 캐나다 거인데 죽었는데 형이 신고되는데 스토커가 무슨 기능이죠? 나는 내가 신고된 지 몰랐어 스토커로 단군이를 찍어놨기 때문에 단군이가 죽으니까 내가 신고가 된거 같애 나 처음 해봐가지고 몰랐어요 그니까 단군이가 캐나다 거니까 형이 단군이 죽이니까 신고가 된거지 그니까 나를 몰아가는 진배나 야 승아 승아 너는 숭아빠네 아니 나는 거울이야 아니면 몸박이야 승아빠 도도새 승아빠 도도새다 아니 나는 자경사인데 승아빠가 도도새야 뭐라고 하는거봐 갑자기 하나씩 기열킹 승아빠가 도도새 아 아니라고 승아빠가 도도새야 승아빠가 도도새야 승아빠가 도도새야 이렇게 뭐함당하나 뭐함당하나 아 작답하네 이거 종수형인데 나 아니라고 승아빠가 도도새 어? 나는 처음부터 어 뭐야 아니야 뭐야 승아빠가 진짜 승아빠가 도도새 승아빠가 도도새 승아빠가 도도새 뭐 그거야 죽이고 나서 뭐 나중에 발견되는건가 그.. 보이스티로 아 이거 그거 썼다 그거 아 사바타주 불법인데 종수형 정수형 동수형 달자 종수형 달자 이거하고 어어어 뭐야 뭐야 종순놈아 연말에서 죽일라고 했어 내가 내가 제일 못 잡았는데 뭔 소리야 불 꺼보셈 이거 그러면 잠깐만 불 끄고 누군지 알겠어 정수형 종수가 죽였나보다 승아빠가 죽였네 종수네 종수네 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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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야 종수 뭔소리여 잠깐만 다 죽었네 뭔소리하는거야 종수였어 너였어 종수형이야 나는 거위라고 둘중에 잠깐만 이거 잘생각해 아까 침착맨 두둔할때부터 약간 종수형 같았다니까 나는 나 잘봐 나는 마녀살량 당할 때부터 맨치가 혼자 거위라 그랬어 영태형 뭐라고 우원박 뭐야 우원박 상단이라니까요 저는 너 아무것도 안했어 아까 침착맨 죽였다 내가 그래서 니가 침착맨 죽였다고? 네 그럼 영태형이네 그럼 영태형이네 아니 침착맨이 우원박에 죽이는걸 내가 봤어 아까 전에 그럼 영태형이네 우원박 장인가지고 나 거윈데 종수형 달게요 나 아니라니까 내가 너무 한계없이 죽어가지고 진배네 나 한명만 더 죽였어도 선 넘어가서 너였구나 무슨.. 무슨 거냐 내가 한명만 더 죽였어도 진배가 이겼는데 오리 아니라고 아 나 거위라고 무슨 오리지 얘기해봐 너 어떻게 했어 하얀 거위 하얀 거위 우아드라 있는 거위 몰라? 프랑스의 전문요리 간요리 거위요리 몰라? 무슨 오리냐고 아 이상한데 진짜 감잡하네 프랑스 안가왔다 왔나봐 무슨 오리야 와 아 이거 아 맞네 처음에 엉디한거구나 도도새인척한게 아니고 도도새가 아니었네 아 까비 아 아 나왔는데 나왔는데 아니 이거 비둘기 어디갔어 우원박에 갑자기 나 억울하게 죽였어 아 이거 너무 뭉쳐있어서 할 수 있는게 없긴 했어 비둘기 넣을게 비둘기 비둘기 넣어 이거 너무 그 그 괴짜가죽이야 아니 아까 다 뭉쳐있을때 딱 죽여가지고 X가죽인지 모르게 하긴 했는데 자 이거 비둘기 하나 넣을게요 비둘기 있으면 그 뭐하나 빼야되는거 아니야? 아니야 비둘기 있으면 비둘기 도도새 비둘기 도도새 둘중 하나 걸리는거에요 근데 아까 초반에 어 그럼 됐다 여럿몰이에서 다같이 몰려올 때 좀 무섭긴 했어요 좀 그러지 마세요 오리가 거의 있었어 거기가 오리를 쫓아다녀 독립 하나랑 그러니까 거기가 있다니까 한번도 안걸렸는데 이상하다 일반거위 없애야돼 저거 진짜 놀랐어 아까 나만 쫓아와 일반거위 개노잼이겠다는데 자 갑니다잉 나 일반거위라 그랬잖아 그래서 오리가 제일 재밌는거죠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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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도잼 아 왜 또 오리 몇명이야 오리 몇명이야? 어 아 형관 너 뭐야 형관아 오리 몇명으로 시작했어? 오리 두명 왜 안들리는 척해? 어 둘이 안됐잖아 오리 몇명이야? 비둘기 조심 오리 둘 비둘기 둘 비둘기 둘이 비둘기니까 뭉쳐있지마 비둘기랑 도도새 하나 있을수도 있어 네 주기적으로 한번씩 붙으면 안돼 붙으면 안돼 진배야 진배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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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배야 일로와봐 어 거리우지 비둘기 봐봐 어 누가 유리창 깨는 소리 들었어 봐봐봐 진배야 기어리형님이다 기어리형님 그거야 비둘기 왜 뭐 비둘기 아니야 아이씨 또 헛다리지퍼쎄 아 미치겠어 진짜 기어리형 지금 그니까요 비둘기여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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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바를 눌러 누가 폭탄 썼다 폭탄 강이 누구야 누가 도망 나 아니야 누가 썼어 나한테 나 아니야 나 폭탄이야 나 아니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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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태형 이렇게 됐어 홍소리 자 제가 어떤 직업인데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소집했습니다 누가 누가 내가 누구하고 잡초했지 여기 죽어있냐 근데 폭탄 폭탄 나왔어 폭탄 나 설명하겠습니다 나 설명하겠습니다 나 설명하겠습니다 나한테 폭탄이 갑자기 들어와서 넘겨주다 넘겨주다 자꾸 이기적으로 다 서로 안 죽을려고 넘겨주다가 내가 모르고 영태형 줬는데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영태형 다리만 남았어요 갑자기 펑 하더니 다리만 남았어 누가 줬어 누가 줬어 내가 누가 줬다며 네가 폭탄 누가 줬어 내가 누군가한테 다 받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나한테 폭탄이 너무 많아 누군지 모르면 너 아니야? 저 이것만 말씀해주세요 위쪽에 다섯 명 바빴나요? 폭폭 다 있던 거 아니에요? 뭐야 뭐야 하면서 서로 막 엄청 넘겼어 위에서 네 거기 다 있었어요 자 그 침착맨 폭탄을 나한테 누가 줬어 장군형 있었어? 내가 영태형한테 줬나? 아무튼 나한테 메세지가 내 손에 폭탄이 내 손에 폭탄이 내 손에 폭탄이 다 폭탄이 달려있으니까 떡볶이 나한테도? 그러면 이거 진화형이야 당구 침착맨 아니 진화형이야 진화형 확실해 왜냐면 다들 폭탄으로 봤을 때 밑에 샹들리에가 떨어졌어 근데 그거를 저 다섯 명은 못하고 진화형 밖에 못해 폭탄으로 다섯 명이 없을 때 당구 침착맨 제대끼리 폭탄 폭탄 지금 여름몰이라는 거잖아 사보타주를 밑에서 했거든 누가 죽일라고 근데 그게 진화형 밖에 못하는 행동이야 난 침이야 단침 나 믿어 나 믿어 아 아니 진화형 진화형 폭탄을 받았다고 내가 폭탄을 누구한테 받았냐고 누구한테 받았냐고 몰라 나 쫓아왔다니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나 나 나 나 진화형 맞다 진화형 맞다 나 말했어 멘트 좋다 진화형 맞아 일단 난 단침 난 단침 진화형 옥냥 아 뭐 단침형 나 나 침 쟤 도도세다 도도세 쟤 도도세야 아니 다 도도새야 하는 짓이 어 뭐 깨졌다 이런가?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한번 더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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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비둘기 이슈로 종 한번 쳤습니다 아 비둘기 이슈? 그리고 샹들리아가 떨어져있었어요 샹들리아는 원래 떨어지는거 아니야? 내가 아까 말했지만 샹들리아는 샹들리아 아까 형님들이 폭탄 던지고 있을 때 내가 샹들리아 내 앞에서 떨어졌는데 그거를 진화형 밖에 못한다니까 그 샹들리아 어택을 야 뭔 소리야 방금 전에 떨어졌을 때 나는 방군형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냥 방금 전 떨어지면 방금으로 첫판에 첫판에 샹들리아가 한번 떨어졌는데 그게 형님들 폭탄 돌리고 있을 때 나랑 진화형 밖에 거기 자리 없었어 나는 시민이니까 나는 시민이니까 진화형이 오리인거지 야 옹양이가 아무 근거 없이 지금 얘기하는거잖아 아니 왜요 근거가 아니라 다 폭탄 돌리고 야 옹양이가 근데 도도쇠 아니야? 쟤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하는데 자꾸? 진배는 왜 근데 진배는 왜 진화형 같다 종수형 진화형 같지? 난 아니라고 진배가 여기저기 다 쑤셔 내가 보기에는 야 종수가 도도쇠야 쟤 이상해 종수형 도도쇠고 난 진화형 종수 원래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이상한 추출이 안하는데 되게 지금 쟤 무조건 도도쇠고 진배가 도도쇠 아니면 저거다 폭탄이다 아니 내가 진배는 내가 전문가인데 쟤는 도도쇠예요 무조건 전문가야 니네둘이 저건데 진배 딱 걸렸지 종수는 저런 말을 안해 진짜 쟤가 도도쇠가 아니라면 저렇게 말 안해 진배도 칼로 죽여 그 투표해서 죽이지 마 칼로 죽여 칼로 칼로 진배는 찢어지게 형님들 폭탄 돌리고 있을 때 진화형이 샹들리에를 떨궜어요 절제 투표해 주지 마 그럼 승헌빼로 할까? 아 난 진화형이야 난 무조건 진화형이야 나는 단침이야 난 단침 아니면 단승 단승 도도쇠 다음 도도쇠 다음 도도쇠 다음 도도쇠 다음 도도쇠 도도쇠 야 누가 있으면 칼 있는 사람 도도쇠 죽여주세요 이거 아니면 온냥이야 이거 아니면 나 살아 이거 아니면 나라니까 이거 아니면 나라니까 봐봐 오리잖아 안 돼 오우 오리지 오리지 오리야? 아저씨 쿨타임 퍼도룰 퍼도룰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 퍼도룰 퍼도룰 아 왼쪽에 맞힌거구나 다왔어? 어어어 아 누구니가 나 따라왔는데 어어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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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오지마 어어어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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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막 우워박 비둘기 리셋 비둘기 리셋 비둘기 없는거같애 지금 짐베 계속 이상해 근데 짐베 도도새같애 어어어 저기 도도새 아 시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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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 무조건 도도새 나 아니라고 어 왜 따라와 왜 따라와 왜 따라와 왜 따라와 형 당군이야 당군이 폭탄 묻혔어 당군이 폭탄 묻혔어 당군이 폭탄 묻혔어 당군 당군 오리라고 당군 오리라고 당군 오리라고 내 말 좀 들어봐 응? 기열이 형이네? 화재나 일으켜야겠다 내가 근데 언제 넘겨지는 줄 몰라 뭐야 뭐야 봐봐 내가 종쳤어 왜냐면 비둘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봐봐 내가 오리였다면 나는 죽을 칠 필요가 없었겠지 자 종수형 도도새고 진짜 너무 도도새고 아니 당군 조합해서 누가 나한테 폭탄 줬어 나 이거 터지자마자 폭탄 나한테 누굴 봤어 누굴 봤어? 다 있었어 당기는 사람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침착맨이 폭탄을 들고 저를 따라왔는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당군이가 자기한테 폭탄을 줬다고 당군이 당군이가 나한테 폭탄을 줬어라고 남기고 터졌어요 근데 왜 그래요 통짓만 하지 맙시다 진짜로 아니 거짓말 아니고 이거 제가 확실한다고 근데 당군은 왜 아무 말 없이 나한테 넘겨줬지 나한테 쓰면 나한테 지목한거야 기열이 형 성격상 확실한 것 밖에 말 안해 기열이 형 성격상 확실한 것 밖에 말 안해 아니 침착맨이 그렇게 얘기하고 터졌어요 아 잠깐만요 누구한테 받은 건지를 말하고 넘겨야지 조용히 나한테 넘기잖아 폭탄 받았었다고 말했죠 폭탄을 받으면 아 잠깐만요 폭탄을 받은 왼쪽 하단에 아니 침착맨이 유언을 남기고 터졌다고요 아니 내가 그러면 잠깐만 침착맨이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폭탄을 넘기려고 했어 그 얘기 하면서 당군이 형한테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차원을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차원을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왼쪽 하단에 당신의 손에 폭탄이 담겨 10초에 터집니다 나한테 메시지가 나왔다 보다 천은이 형이 없었다 침착맨이 유언의 폭탄을 넘기려고 하다가 터졌어요 야 기열이 형 기열이 형 기열이 형 아니 얘들아 내가 만약에 내가 아니라면 기열이 형을 죽이세요 그럼 되죠 당군이 형 아 그래 나 죽여 나 죽여 기열이 형 갑자기 나서가지고 갑자기 주목받았어 논리적이었다 아 뭐야 논리적이었다 논리적이었다 나 어떻게 알았지 침착맨이 유언 뭔데 이거 침착맨이 진짜 유언을 남겼어 얘기를 안하는거야 진짜 남겼다고? 진짜 남겼어 진짜 진짜 남겼어 진짜로 남겼어 진짜로 야 우중아 나한테 폭탄 넘겨줘 나도 살아야지 근데 슬프게도 그 유언을 들은 사람이 기열이 형 밖에 없어서 본인이 그냥 아니 내가 사는데 이거 되게 웃긴게 뭔지 알아? 침착맨이 나한테 단군이가 나한테 폭탄을 넘겼어 하고 나한테 폭탄을 다시 넘겼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침착맨한테 던져가지고 삼촌만 봤을 때 침착맨이 죽음 난 폭탄 안졌는데 나 기열이 형 기열이 형 기열이 형 기열이 형 막 계속 이랬어 일단 가야돼요 약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요 가세요 예 점검 안나봐 점검 영태형 가세요 빨리 가세요 가세요 개인적인 일이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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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오리 한 명으로 줄여볼게 아 뭐 오리야 여기까지 해 너무 티났어? 아 어떻게 알았지? 나 기신같았는데 아 나 잘했는데 근데 진짜 진짜 도도새 못하더라 너 가만히 있으면 도도새인데 완전 도도새였거든 너 그냥 원래대로 하면 도도새야 아니 완전 잘했거든 아니 완전 잘했거든 어 너 지금처럼 말하는데 아니 갑자기 침착맨하고 아니 병건이가 나를 찍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아이가 아니 니네가 아니 너무 이상해 너 진짜 그리고 아니니까 갑자기 이상한데 막 다 찍어 막 사방팔방 아 그냥 원한 원한 사고 싶어서 오리랑 펠리콘 하나를 넣어야겠다 그러면 너무 많은데? 이거 아니 둘만 있으면 되잖아 중립 하나 오케이 펠리콘 비둘기 도도새 중에 하나에요 오케이 중립은 펠비도 야 이거 프러미나 스포커가 아닐까 나 무조건 이긴다 프러미나 스포커 집중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해보자 여기서 해보자 그리콘 말이 없네 난 모르겠어 아 이렇게 오케이 근데 누군지를 모른나? 원박이가 범인이다! 원박이 뭔 소리야 아 옆에 옆에 이렇게 있구나 어 나 있어 그러면 그거 비둘기도 있나? 잠깐만 비둘기도 있네 비둘기 리셋용 한번 해야겠다 비둘기 리셋 나 찍지마 도도새 없어 아 있네? 형 뭐해요 미션도 해 나? 나 뭐냐고? 어 나 암살하려고 너 암살자지 승우아빠 암살자다 승우아빠 암살자 승우아빠 암살자야 승우아빠 암살자 빨리 중쳐 어 따라가자 따라가자 승우아빠 암살자다 승우아빠 집업 물어봤어 암살자 아니라고 보통 자기 자기 집업 말하고 말하는데 암살자 비둘기 있어? 비둘기 있어 비둘기 리셋 겸 다시 해 이거 빨리 해 스토커라고 그래 다시 해 다시 해 식당가 식당가 스토커라고? 리셋해 리셋해 리셋 한번 해 빨리 빨리 해 니가 해 어떡해 오케이 자 리셋 한번 했습니다 아 나 안 들리지 전 아닙니다 자 저도 아닙니다 비둘기 때문에 리셋 텐데 봐요 저는 미리 말씀 드릴게요 저 도도새에요 예? 뭐야 찍지 마세요 도도새에요 도도샌가 보다 도도샌가 봐 도도새 있나? 펠리콘 중 하나 도피 펠 중 하나 도피 펠 중 하나 도피 펠 중 하나 도피 펠 중 하나 저 말씀 드렸어요 저 이제 더 이상 못해요 피가 뭐야 아 오리인건가요? 그러면은 저거 탈인일 수도 있는데 오리여서 딱 찍지 말라고 하는거 아닌가 오리여서 찍지 말라고 하는거 아닌가 오리여서 찍지 말라고 하는거 아닌가 진부전 과연 나는 오리일까 도도새일까 맞춰보시지 뭐지? 진배 오리 진배 그 도도새야 어설프게 도도새야 도도새가 또 걸려? 맞아? 어 아연 일단 이비스에서 한 번 했으니까 네 찍어보시던가 그리고 승호아빠 스토커래 확인 일단 건띠 그러면 그렇게 주장해 일단 건띠 아니 나 자추할거야 도도새니까 근데 승호아빠 내가 봤을때 이름 물어본다면 암차를 어? 뭐야 어떻게 알았지? 승호아빠다 승호아빠다 승호아빠야 승호아빠 지거 물어봤었어 승호아빠야 어 쟤 쟤 뭔가 틀리면은 그냥 갖다 박아 쟤 그냥 갖다 박는 스타일이야 바로 종치자 바로 종쳐 바로 종쳐 바로 종치자 종이에 모이세요 종이에 종으로 모이세요 갔다 박아 직업도 몰라 어떻게 죽여 어? 승호아빠야 승호아빠 승호아빠지? 맞지? 승호아빠가 직업 물어봤어? 우원박 승호아빠가 직업 물어봤어? 우원박 승호아빠가 내 직업 물어봤고 자기 스토커라고 했는데 종... 승호아빠가 너 혼자 어디갔어 아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왔다 왔다 저기 저기 아니 나는 형만 쫓아달리는데 우원박 직업을 어떻게 알아 암차를 어떻게 해 말이 안되잖아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니가 오르니까 니가 알겠지 뭔 소리야 니가 직설을 하고 있잖아 내가 고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니가 너만의 노하우를 죽였겠지 뭐 호구조사를 했을거 아니야 지금 나 직업 아는 사람 수성한건 그쪽이겠지 형하고 저기 뭐야 진배형 밖에 없었는데 이제 다 알게 됐잖아 나 이제 다음 암살대상이잖아 뭘 암살대상이야 형이 직업을 깠으니까 다음 턴에 내가 죽겠지 그럼 나한테 왜 말해 아니 난 시민을 만들려고 뭘 시민을 만들어 시민을 만들긴 일단 제가 쳤습니다 뭔가 이야기 할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쳤어요 승우아빠야 승우아빠 진화형 맞아? 아니야 자꾸 아니래 뭐가 아냐 아니긴 아니 저는 저는 도도생인데 저는 도도생인데 승우아빠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 스토커라 그랬어 도도생 뭐야 그래 스토커야 아니 스토커라고 했는데 우원박 암살로 해서 죽였어 암살자라서 자꾸 호구조사해 우원박 직업이 뭔지도 몰라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 내가 어떻게 하냐고 네가 알겠지 우원박 어떻게 죽여? 바보야 우원박이 어떻게 죽여? 따로 물어봤겠지 10촌에 도도생가? 10촌에 도도생 아니 잠깐만 원박이 형이 잘못 죽인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 원박이 형이 잘못 죽인거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알았어 이렇게 해봐 암살자 암살자잖아 나 도도세니까 나 죽여봐 아니 왼박이 형이 잘못 죽인거겠지 아니 그냥 진배 죽이자 진배 도도세라고 하니까 그냥 죽이자 암살자가 죽이라고 니들이 말고 암살자가 아니 그냥 죽이자 그냥 안돼 안돼 도도세는 없는게 좋잖아 안돼 진배 그거야 도도세야 도도세는 찍으면 안되지 아 진짜 도도세라고? 난 도도세니까 죽여 그럼 건너뛰었어 끝은 아니잖아 일단 진배 되게 어그로 엄청 끄는데 그거를 역용했나보다 아니 근데 기열이 형이 의심되는게 건너 지열이 형이 원래 건너 떴어 이거는 약간 우리보고 건너뛰라고 약간 암시하는거 아냐? 승허아빠인데 모르니까 건너뛰라고 한거지 알았어 건너뛰게 승허아빠인데 나도 건너뛰게 승허아빠인데 나도 건너뛰게요 비둘기도 의심해 비둘기도 비둘기 때문에 종쳤는데 비둘기를 의심해 기열이 형 기열이 형 이상한데 당분은 왜 자꾸 저기죽이라고 저기죽이라고 해? 자꾸 안군이가 도도새네 안군이 도도쇄면 아 그래안 아 아니 종수형 도도새라며 되게 냉철한 시민이지 안군이 아니 안군이 아니 이거 어떡해 광장 광장으로 가서 어 연예인 죽었다 연예인 죽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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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들었어 지금 이거 그러면 유도신고를 해야되나 빨리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용해야되지 나 이거 신고 좀 해줘 나 이거 하는 법 몰라 뭐야 형 수상한데 이거 어떡해 깜빡깜빡이 어떻게 되나 신고를 왜 몰라 왼쪽 클릭하고 종을 때리면 되는데 아 됐다 됐어 나 왜 안돼 어 이거 종 안쳐져 업무를 끝내거나 펠리콘 죽여야 돼 펠리콘 죽여 나 어딨어 김창민 목소리가 왜 들리지 기어리 형이 먹었네 형 형 그거 대놓고 먹으면 어떡해요 네 네? 다 없을걸 승우아빠 그렇게 소리 들어봐요 아무도 없을 것이야 야 승우야 승우아빠야 아 진짜 어이없다 승우아빠야 아니 도둬새로 다행히 시민을 죽이지 눈앞에서 죽이는데 왜 뭐든간에 달아서 죽여 아니 날 왜 죽이면 니가 오리도 아니 내가 우리가 죽여야지 야 승우아빠야 형이 저기 암살제 아닐수도 있잖아 니 눈앞에서 나 먹혔는데 왜 안해? 내 소리가? 불이 나서 신고가 안된다고 아 아 어지럽다 어지럽다 아니 도둬새를 니가 빨리 자기 보안관이 죽일 이유가 없지 지금 나중에 오리를 다 달고 가야지 진짜 그지같이 못한다 진짜 그지같이 못해 먼저 처리하고 가야지 아 먼저 처리해야지 내가 아니면 어떡할라 그래 아 먼저 처리해야지 당신이 제일 못해요 아 죄송합니다 많은 감사합니다 자 미션에 잘 못하면 미션이라도 해 이게 그나마 도움되는 일이야 혼자 막 돌아다니고 죽으면은 알려주고 죽으면 알려줘 뭐야 이거 또 뭐야 아 뭐야 이거 여기 수상해 수상해 뭐야 왜 죽여 미친놈 아냐 왜 죽여 갑자기 책임없는 케락 형 이거 뭐예요 짐베 어 뭐야 어 일단 종수형이 자경단이어서 병건이 형 썰었는데 아무 일 없었고 기어리 형은 왜 죽었는지 모르겠네 기어리 형은 어디서 죽었지 형은 왜 죽었어요 그럼 진화 형이다 그럼 진화 형이잖아 기어리 형이 연예인이고 아닌데 기어리 형이잖아 아니 봐봐 의중형 연예인이 누군지도 몰라 종수형 나 같이 있었지 같이 있었어 우리 그치 나랑 은양이랑 당군이랑 같이 있었어 근데 니가 침착맨을 왜 죽였어? 침착맨이 우원만이 범인이라고 그래서 난 자경단이니까 침착맨이 우원만이 범인이라고 해서 난 자경단이니까 침착맨이 우원만이 범인이라고 했잖아 그럼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병건이 형이 정민이 형이 범인이라는데 형이 왜 죽여? 그니까 왜 침착맨을 죽였지 정본이가 범인 형이 거 죽였지 침착맨이 형이 범인 형이 범인 형이 범인 형이 범인 형이 아 그니까 정민이 형이 범인 형이 범인 형이 정민이 형은 왜 말하나 아 봉당했나? 정윤이 형 아봉당한 척 하는 거 같아 둘 다 말이 없어 아봉당한 연기 진화 형도 아봉당한 척 한다 둘 중 하나인데 내가 보기에 진화 형인 게 우리 셋은 같이 있었잖아 그래 우리 같이 있었잖아 둘 다 지금 아봉당한 척 하는데 한 명이 거짓말이야 그럼 둘 중에 한 명을 찍고 아니면 다음에 다른 한 명을 찍자 찍자 잘 모르면 찍어 그냥 숨 아빠 계속 안 보였어 별로 생각이란 걸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 같아 사람들이 종수는 시민일 때 가장 도서세 같네 아니면 그냥 찍고 아니면 우원박으로 저 지금 투표를 안 해? 투표는 되잖아 아봉당해도 아봉당했지 저희네 지금 연기하는 거야 둘 다 그러면 그게 연기인가? 또 못하는 직업도 하나 있잖아 왜요? 투표를 못 한다고? 그 직업은 없네 팔콘? 도서세인가? 오 오 오 아 하나 도서세가 어떻게 이렇게 뜬나? 왜냐면 쟤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 하나 도서세잖아 우원박이 형이 그거네 뭐야 결론은 이겨네 왜 우원박이 도서세니까 승우 아빠 죽으면 안 되니까 소름이다 와 참았다 뭐야 이거 진화 형의 오해 아니었네? 와 소름 돋았어 오케이 이겼으면 됐어 이겼으면 됐어 진화 갑자기 와 큰일났뻔했다 연예인은 뭐야? 나는 왜 죽이냐고 죽이면 공지 뜨는 거야 공지 아니 나 연예인인데 왜 죽이냐고 그냥 니가 범인 갖다도 죽였어 아 이게 자경단이 오리가 아닌 거위를 죽여도 안 죽는구나 안 죽어 안 죽어 죽는 거는 보아한 거 아니야 알았어 오케이 나도 자경단 되면 준비해 죽일 거야 아 왜 또 삐졌어 명호야 아 뒷그림께 죽이지 마 나 자경단 할 때까지 잘할 거야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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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아 자경단 할 때까지 오케이 알았어 어쨌든 이겼으면 됐지 너 행동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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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형 레디 레디 오케이 파악 완료 네 알겠습니다 여기 화장실 갔다 오면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자 걸려라 제발 걸려라 아.. 보안관 아니야 나 전문직 아 나 보안관 아니야 진비야 너 운 좋았다 너 다음에 보안관 걸리면 너야 나 오린데 너 죽여버린다 어? 나 오린데 너 죽여버린다 나 죽으면 너 죽는다? 투표로 니 만 손에다 나 오린데? 어? 그러니까 나 죽이면 너 바로 죽는다고 여기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어? 오케이 그럼 나 도도샌데 도도새라고? 비둘기 조심 비둘기 조심 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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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뭉쳐있다 어 떨어져 있어 비둘기 조심 떨어져 방 한번 치러 가 일단 저 죽이면 안돼요 왜? 떨어져있어 오지마 왜 죽이면 안되는데? 종치로 갔어 지금 종치로 어? 그냥 잘갔어 왜왜 아니야 장골이가 하나씩 굳는데? 떨어져있어 아이치 나 아니에요 붙지마 불꺼 불꺼 일단 불꺼 어어 아이씨 당군이 이상한데? 비둘기 같은데? 옥냥이 약간 살인스텝인데 로텔 꺼요? 이거 옥냥은 비비지 비비작거리만 사람 죽인다 불 끄는 중이야 불 끄는 중 사람 죽인다 불 끄는 중입니다 불 끄는 중입니다 불 끄는 중 어 죽인다 아 당군이 당군이 형이 죽인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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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당군이가 죽인거 봤어 불 제가 껐거든요 맞아 오른쪽에서 아 아냐아냐 나 아니에요 나 자경단이에요 자경단 불을 내가 먼저 꺼버렸쥬 당군이 형은 저렇게 죽이는 플레이를 안해 꺼버렸쥬 먼저 근데 왜 죽였어 저 자경단인데 아니 자경단인데 불 끄려고 누르고 다니다가 잘못 눌렀어요 불 거기서 끄는게 아닌데 무슨 소리야 진화형 도도생각인데 근데 근데 당군이 하니까 당군 진화형이 도도생각그러면 아니 근데 저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죄송한데 진짜 자경단이거든요 근데 진짜 잘못 눌렀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건 좀 이상하긴 하네 아 진짜로 아 본말이 아니고 아 본말이 아니고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자경단이에요 아니 진짜 자경단이에요 아니 진짜 자경단이에요 아니 진짜 자경단이에요 아니 근데 빠른 이야기야 빠른 리 오케이 아니 잠깐만요 아니 책임.. 의중씨 의중씨 포기하지 마세요 예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자경단에 적혀있거든요 야 의중아 포기하지마 저는 책임을 책임을 짓게요 칩성은 종식이요 야 내가 아직 옥냥인데 옥냥이야 옥냥이 종수야 미안하다 종수야 미안하다 내가 먼저 던져줄게 누구야 아 미안하다 아 진짜 잘못 죽였어 아 잘못 죽였어 잘못 죽였어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저 진짜 자경단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잘못 죽였어요 진짜로 쏘리 쏘리 뭐? 어? 왜 죽여? 왜 죽여? 왜 죽여? 뭐야 답답합니다 누구야? 지금 다 몰래 다니는 거 같은데? 야 어? 왜 왜 여기 있어? 우원방이다 우원방이다 아 미션하나? 미션 중 미션 중 미션에? 뭐 깨졌다 뭐야 이거 뭐 깨지는 소리 들렸는데? 뭐 뭔 소리야? 뭐 뭔 소리야? 옥냥이가 샹들리에로 기얼킹을 죽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그 깨지는 소리야 그거야? ㅈㄴ 아니 무슨 기얼이형을 죽여 나 미션하고 있었는데 옥냥이가 샹들리에로 기얼이형 죽였어 워ㅏㅏㅏㅑ 미차 sunlight 이거 지금issä consider 아니 저는 진짜 순수 미션 중이었 wire 저는 순수 미션 중 순수 미션 중 그리고 확실한거 알려드릴게요 저는 기얼이형enty 죽일 수 있는 그럼 피지컬이 없어요 제 말 들어보세요 저는 기열형을 죽일 수 있는 피지컬이 없다니까요? 저거 누가 봐도 연기 톤 잖아요 저거 연기 톤 잖아요 아까 내가 그랬는데 지노형 죽일 수 있는 그게 없다니까 난 피지컬이 아니 지나가는데 샹들리엘이 떨어지니까 이게 다 버려가지고 이게 다 떨어졌네 미션하고 있었다니까요 다 버렸어 아 잠깐만 아무런 증거가 어딘데요 장들리엘을 죽여버렸잖아 승호 아빠 잠깐만 옹냥이는 나랑 있었는데 왜 찍달라고 하시죠 아닌데 저 진짜 아니야 그랬으면 내가 받겠지 병건이 형 나는 병건이 형 찍을래 나는 병건이 형 찍을거야 승호 아빠다 나 승호 아빠 승호 아빠 나는 병건이 형 찍어야지 병건이 형 개트롤 나는 병건이 형 나는 병건이 형 찍을거야 승호 아빠 연기하고 있어 병건이 형 개트롤 멈춰 아 승호 아빠 아 병건이 형 병건이 형 찍어야지 도도새하니까 짐창매는 병건이 형 병건이 형 왜 안 찍어 승호 아빠 승호 아빠 내가 병건이 형 찍어왔는데 아 비둘기구나 형 왜 원박이 형 찍어 형이 형 찍어야지 승호 아빠 승호 아빠 아 내가 나 찍어야지 승호 아빠 승호 아빠 승호 아빠 승호 아빠 이겼으면 됐지 이겼으면 됐지 윗팀 있었나? 아 나 위에 갖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박박파인데 이게 에이시다 박박파 찐막 가자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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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엔 나 진짜 캐리한다 다 뒤졌다 난 그냥 거의하고 싶다 나 오리에서 다 죽이고 싶다 오리는 싫다 재미없다 뒤졌다 아 야 나 말리 나 나 죽이지 마 잠깐만 나 죽이지 마 나 죽이지 마 나 죽이지 마 따라다지 마 나 죽이지 마 너 뭐야 오지마 오지마 침착민이 나 죽이면 침착민이다 야 나와봐 나와봐 어 어 제끼가? 제끼가 어 뭐야 저 뭐야 야 야 야 너 뭐냐 나 보안관 나 왜 죽였냐 근데 그냥? 나는 왜 죽었냐 내가 오리가 아니니까 니가 날 죽이니까 죽었지 바보야 아 보안관 죽는거야? 아 자경단이 안 죽는거구나 아직도 게임을 이해 못했어? 아 아 자경단이 안 죽는거구나 진배야 진배야 1대1 1대1이 미친놈인가 봐 와 진짜 진짜 개트롤인가? 진짜 어이가 없네 아 근데 이거 불 끌어왔는데 시체 두구야 어 뭐야 우리가 다 애들 놀랐듯 불 끌 못봤어 마침 아 시체 또 하나 생겼어 시체 또 하나 생겼어 비둘기 죽었어 비둘기 죽었어 비둘기 죽었어 시계는 좀 깜짝 놀람 아 이거는 와 이거 옹냥이 아니면 수납건데 미치겠네 이거 아니 전 아니에요 저는 신고하러 갔음 뭐 이렇게 많이 신고했어 내가 신고했는데 아니 저는 원박이 형이 딱 범인인 증거가 나와가지고 종치러 가고 있었어 가지고 왔는데 종치러 가는게 단군이랑 나랑 종친돼서 왔는데 뭔 소리야 내가 종치러 가고 있었어 나 돌아가고 있었어 아니 R을 누르면 되는데 왜 종을 치러 근데 원박이 형이 딱이었는데 그 자리가 아니 잠깐만 옹냥아 이거 우리 몇 명으로서 왜 이렇게 많이 죽은거야 오리 한 명 오리 한 명에 펠리컨 막 이런거 있겠지 근데 오리가 한 명인데 지금 펠리컨도 아닌데 아 보안관이 잘못 샀네 그래서 더블킬 났네 그니까 종주 형이랑 그 병건이 형이 서로 그 얘기하다가 쌌나보네 동양이 너 직업 뭐야? 저는 직업을 얘기할 수 없지만 아니 너 어떻게 알지? 우원박을 쐈을 수도 있는데 직업을 왜 인지 알아채는 직업 오리인지 알아채는 직업인데 원박이 형이 오리였어 근데 원박이 형이 지금 죽어있어가지고 승합반은 직업 뭐야? 살아있는 그럼 쫓아다니는 직업 그럼 여기 지금 도도세랑 뭐가 살아있어 중립하나 살아있는거야 원박이 형이 죽어지면 아 도도세나 펠리컨이나 아 나 모르겠는데 둘중에 하나 안되나 당굴이 누구 같애? 당굴아 네 촉을 믿어봐 누구 같애? 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다 근데 아 옹냥아 너 뭐 믿냐? 아니 옹냥이야 나 옹냥이 나 옹냥이 너 기어리옹냥이? 옹냥이 옹냥이 그럼 난 어? 난 옹냥이 장군형 도도세인가? 아 나 도도세가 있는 도도세인데 나 승아빠 방금 옹냥이? 하면서 승아빠가 좀 이상했어 옹냥이 이러면서 투표했어 나 건들고 옹냥이가 죽어 그럼요! 어? 승아빠 이상했는데 옹냥인가? 아씨 이제 죽었다 일대일대일이다 그냥 죽이고 끝났다 보안관이지? 보안관 아니야? 그러네 아니 진창맹이 미친놈이 그냥 나 죽였어 나 죽여 죽이냐고 저번판에 아니 나는 작은맹이가 죽였고 너는 인마 보안관 죽으면 안 되지 쟤가 아까판에 나 죽였다니까? 전전판에 아니 너 죽을만 했잖아 우리가 이겼잖아 함부로 죽이면 죽어요 아니 비둘기도 이거 가능함? 사보타주? 사보타주? 비둘기는 안 될걸? 비둘기는 안 될걸? 비둘기는 빌라야는데 이제 죽이러다니겠다 이제 죽이러다니겠다 승아빠가 끝나는 승아빠 살았네 와 이거를 아 근데 그 단군이 자꾸 사람들 말한 걸로 리뷰를 해가지고 잡아 보안관님 감사합니다 아니 진창은 개트롤이야 이거 보안관이 캐리해 주셨네요 보안관이 함부로 죽이지 마세요 생명 잘못죽인거야? 아니 잘못죽인거야? 나 오돈이 죽였어 아까 삐져가지고 나 진짜 그냥 죽이야 아니 침대가 나 침대가 죽였단 말이야 진짜 침대가 죽였단 말이야 진짜 침대가 죽였단 말이야 완전 침대가 완전 침대가 완전 침대가 침대가 침대한테 칼 주지 마라 오케이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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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진짜 당황했어 셋이 죽어 있어가지고 진하게 레디 레디 깜짝 놀랐어 야 어떻게 막판이 이러냐 어? 죽이는 숨 야 막판이 어떻게 이래? 어? 막판이 뭔데 너? 헤헤 저도 죽이면 큰일납니다 나 죽으면 티나요 나 총 맞고 여기 저 죽이면 게임 끝 난 알 수 있어요 난 알 수 있어요 야 종수 어딨냐? 맞습니다 죽이면 게임 끝입니다 나 알 수 있어요 야 종수 어딨어 캐나다 사람인가? 아니 말 안 할거에요 근데 저 죽이면 큰일나요 아니 종수 어딨어 종수 종수 안보인다 종수 잡아와 종수 안보여 종수 잡아와 종수가 있어요 종수가 있어요 종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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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냥이 수상해 옥냥이 어? 근데 왜 자꾸 내 내 그걸로 자꾸 얼씨 미.. 아쉽다는 듯이 얼씬얼씬? 왜 아쉽다는 듯이 얼씬얼씬? 왜 아쉽다는 듯이 얼씬얼씬하지? 뭐야 비둘기 한 번 클리어 했습니다 비둘기 클리어 한 번 했습니다 저 저 우헌박 조금 의심됩니다 왜 이유? 아 저 우헌박 의심됩니다 처음에 그 그 미션 승리 해보죠 미션 거의 다행입니다 저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나도 미션하는 중 저 우헌박 의심돼요 병건씨가 병건씨가 종수 어딨냐 하는 얘기 들었어요 쟤 나 죽일라그래 쟤 오리야 뭔 소리야 내가 그랬잖아 내가 나 들었는데 어떤 오리가 그렇게 대놓고 해 너 너 나 대는 죽어 종수씨 왜요 근데 저는 병건씨 마음이 이해는 가요 왜요 니도 아까 나 개트로로 죽였잖아 나 종수씨를 보면 좀 그런 마음이 들기네요 아 진짜 왜 이럴까 진배씨 진배씨 도도새다 진배씨 도도새라서 자꾸 뭘 더 도도새야 진배씨 어그로 끌기 하나도 어그로 안 끌리죠 이번엔 도도새 아니야 우헌박 의심돼 우헌박 왜 의심되냐면은 우헌박이 어어 하면서 멀리 떨어졌는데 자꾸 나 있는 쪽으로 슬금슬금 와 혼자 있는 거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옥냥이가 옥냥이가 반려쪽에 있었어 우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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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초과 믿어줘 내 초과 믿어줘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 초과 믿어줘 아 개트롤하네 내 초과 믿어줘 지금 반항 정도가 약해 나 진짜 아니야 우헌박 반항 정도가 약해 우헌박 찍는거야 우헌박 찍는거야 우헌박 움직임이 움직임이 그랬어 반항 정도가 달라 아 진짜 짜증나 우헌박 아 진짜 친하긴 하긴 해 그리고 왜 나한테 두표가냐 진짜야? 왜 나한테 두표가 내가 들었다니까 우헌 무빙이 이상해 무빙이 어? 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매번 맞춰 칭찬님 어떻게 매번 맞춰 너 너 아니야? 너야 칭찬님 당연히 너가 이제 먹인이야 칼을 빌까봐 무서우면 요리를 할 수 없어 오오오 오지마 오지마 나 아니야 뭔소리야 거짓말 자꾸 거슬리면 죽인다 오지마 오지마 거슬리게 울면 죽여 오오오 뭔소리야 아 아 쟤 죽여야겠어 쟤 야 의중아 어딨어 그냥 죽이기로 결심했어 또 사라졌네 어디로 가는 거야 일단 미션 미션 승리하자 왜 이렇게 안 털리냐 미션 승리하겠는데 미션 승리하자 미션 승리하자 미션 승리하자 미션 승리하자 미션 승리하자 미션 승리하자 부컷 저장 1대1로 있었거든요 종수가 아니라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범인이라면 종수를 죽였을테니깐 ö 오오오오오오오 아 뭐야? 미션을 이겼어? 나 영로관리라고 되게 잘 관찰했는데 침착페는 그냥 날 죽이고 싶었던거네 처음에 내가 단군이한테 폭탄 줬거든? 근데 단군이가 종 쳐버렸어 어? 폭탄 나한테 있었어요? 어 너한테 있었어. 한 3,000가 몇, 5,000가 당기고 종 쳐버렸어 어 나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 대박 폭탄 들면 알겠는데? 폭탄인지 어떻게 알아? 소리때문에? 아니 폭탄을 들었습니다 나와 밑에 너가 몇초 남았습니다 나왔을텐데 니가 아마 종친이라고 못 봤을거야 우리 미션을 해야겠네 미션을 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일을 안하고 이기려고 해 빠르게 레디 빠르게 레디 일을 하고 어 나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오지마세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아니 미쳐버리겠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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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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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기열이형 나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네 왜 했을까? 비둘기 같다 기열이형은 좀 비둘기 느낌 남 기열이형 비둘기다 비둘기 그냥 조용히 묻히고 갔어 미션 해야지 미션에서 깨야지 미션에서 깨는게 제일 좋은거 같아 타이밍 찾아요 어? 병건아 너 뭐야 나? 나 차원 관리자 어 차원 관리자가 뭐 하는건데 그거 봐 유체이탈에 근데 이거 미션 어떻게 해? 미션 거기 없는데 있어 이거 너한테 없다고 우선 없는 게 아니야 어... 어... 그... 우선 비둘기 때문에 한 번 쳤는데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예, 뭐요? 그...종수 형이 병건이 형한테 너 뭐야? 했더니 병건이 형이 난 차원여행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왜? 차원여행자예요? 어? 니가 차원여행자예요? 아, 그럼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뭐 차원이 그 말할 수가 없어 하긴 하긴 뭐야? 어, 저 누구 목소리야? 그 소리야, 이거 파티오리 누구야? 병건이 얘기해봐, 병건이 같은데? 저요? 병건이네? 어? 병건이네? 뭔 소리예요? 나는 아마 변한 게 없을 텐데?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기열이 형 좀 의심됩니다 왜 기열이 형 의심됐냐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지나간 데 저 죽이지도 않고 그냥 의심하지도 않고 막 그냥 슉슉슉 지나다니는 거 보니까 비둘기 같아요 근데 병건이 형 왜 차원여행자라고 했어요? 그니까 왜 차원여행자라고 했어요? 암살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거짓말했죠? 아, 무슨 소리예요? 아,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아, 근데 파티오리에 걸려가지고 약간 그럼 간단한 거 가지고 그 의심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오히려 왜 안 되죠?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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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니까 이거 추리를 할 수가 없네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기열이 형 비둘기니까 죽이고 시작하죠 아니야 저는 욕조에 물받고 있었어요 병건이가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붙이고 다녀 기열이 형 기열이 형 붙이고 다닌지 잘 봐 기열이 형 그러면 그 대신 나 몸짱이는 언제 죽었어? 기열이 형 자꾸 터치해 난 누군지 알았다 기열이 형 터치하지 마세요 왜 터치를 해? 터치하지 마요 불결하니까 저거 도도쇠가 보다 목소리 지금 도도쇠가 보다 저거 병건이가 도도쇠야? 도도쇠가 보다 모르겠는데 도도쇠가 보다 도도쇠가 보다 이렇게 스마트한 도도쇠가 어디 있어 미션도 열심히 하고 아 나 이거 나 이거 젠병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이거이거가 뭐야 아 개새 개새야 아 너 뒤졌어 다음에 너 걸리면 너 죽일거야 아 펠리칸이야 승어 아빠 어 나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야 나 미션 못해? 이거 하는 법이나 좀 배우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걸 하는건가? 이건 어떻게 해? 아 여기다 놓는거구나 미션 나 미션 계속해? 너무 빠르잖아 나 컷인데서 깨도 돼? 가짜야? 왜? 안해 가짜면 안해 나 미션 다 다섯개 했습니다 오우 형 편리칸 편리칸 나만의 미션 또 다른 나만의 미션 또 다른 나만의 미션 나만의 미션 미션을 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또라이 같애 이거 노래 부르면서 잡아먹잖아 미치는군가봐 이상해 지금 새벽되니까 좀 맛이 갔네 아 친구들 먹혀버렸어 아 진짜 시끄러워 다섯개를 했다고 그래 내가 다 먹었어 이거 어떻게 해 나는 지금 미션을 세게 했습니다 아 제지같은 놈 미션이 없게 남았지 누가 살려줘야 돼 이거? 우리가 죽여야 되나? 미션이 없게 남았지 나는 녹색 미션을 해야 돼 우리가 얘를 죽이면 서로 죽여야 돼 서로 우리가 죽여야 돼 아닌데? 우리 누구냐 우원박 신고해 아 신고 못해 업무를 끝내야 돼 도망다니면서 야 그 신고 안돼 바보야 아이고 저런 저 친구 참 고생했다 얜 왜 갇혔어? 왜 여기 있는거야? 뭐야 아니 한명 누구야? 의중이 형 먹혔어? 아 옹야이가 우리였구나 옹야이가 우리였는데 내가 옹야이부터 먹었어 옹야이부터 먹었어 아니 근데 병건아 병건아 어? 병건아 뭐? 이대일 어? 아 나 이거 알았는데 부모가 딱 신고하러 가는데 신고가 안되네 아니 왜 나를 의심하냐고 나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펠리콘을 신고가 안되네 아니 또 도둬인줄 알았지 도둬인줄 알았지 왜 도둬세요 내가 아 아니 내가 당연히 직업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지 뭐 그거를 직업 겹친다고 왜 나라고 의심을 해 아니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그 회의할때 우원박이 너한테 얘기했는데 니가 너무 논리가 빈약했어 뭘 논리가 빈약해 당연히 거짓말로 하지 논리가 빈약하면 한판 더해 호부토사람 거기서 바로 대답해? 지는 아까 개툴려서 죽여놓고 논리 빈약하면 한판 더하자 레디 레디 진배야 너 노일리가 빈약하면 한판 더하자 아 이거 삐졌어 게임하는 기어리형 기어리형 너 딱돼 너 딱돼 너 딱돼 숙호 아 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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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조로 재밌었어 나 죽어도 여완이 없어 이제 승우아빠야 나 알려줄게 나 죽으면 나 죽으면 신고한 사람이 범인이야 나 캐거니까 캐나다 구스니까 나 죽인 사람이 오리야? 알고 있어? 내가 캐나다에서 온 사람인데 캐나다 구스가 두 갠데 나는 게임에서 캐나다 구스고 너는 현실 캐나다 구스고 너는 현실 캐나다 구스고 알겠어? 다 처먹더니 애가 약간 환각상태네 알겠지? 너한테만 살짝 말해주는거야 너 같은 캐나다끼리 오케이 둘이 캐나다야? 저 캐나다야 We are all 캐네이디언 침착맨님 저 못죽이겠네요? 편하다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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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오지마 뭐가요? 분명히 이겼어 나 나 나 어 침착맨이다 침착맨이다 저새끼다 뭐가요 뭐가요? 나 죽이려고 온다 야 나 딱 걸렸어 너 딱 걸렸어 난 몰라 난 몰라 오지마 오지마 근데 왜 도발해요 아 미안해 알았어 살려줘 아 잠깐만 뭔데요 지금 뭐예요 나 범인이다 범인이야 직업 뭔데요 직업 뭔데요 직업 뭔데요 오지마 오지마 직업이 뭔데요 직업 말 안하잖아 앵무새? 앵무새? 앵무새요? 오지말라고 야 침착맨이다 오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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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씨 어디갔어 미션해 미션 미션해 옥냥이 미션 진짜 열심히 한다 제 시민이다 딱봐도 옥냥이 딱 시민이야 진배야 진배야 옥냥이 시민이야 미션 엄청 열심히 해 미션 엄청 열심히 해 너같이 이렇게 놀지 않아 자 제가 눌렀고요 병건씨랑 얘기를 하고 오른쪽으로 가자마자 시체 두구를 발견했습니다 제 예상건데 보안관이 개투를 진행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죽었을리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보안관이 저는 침착맞는가 얘기하고 바로 갔는데 죽이 있었습니다 감히 이 멤버로 예상한건데 저는 기열이 형이 보안관 아닌가 아 개 못하니까 우발적 범죄는 진화 형이랑 정민이 형은 잘 안 일으키니까 아냐아냐 그 우엉박이 옛날부터 사람 죽이기는 진짜 잘했어 보안관을 한 명씩 다 때려 죽였었어 내가 한번 때려 죽이니까 옛날에 그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자기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정 그리고 옥냥이는 시민 같아요 왜냐하면은 옥냥이는 미션 하느라 정신이 없어 열심히 미션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얘기하자면 캐나다거이도 아닌게 저는 병건씨랑 얘기 끝나자마자 가서 제가 시체두구를 발견했는데 병건씨가 캐나다거이이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음.. 그래서 뭐 그럴 그 중에 뭐죠? 저는 거위죠 예? 거위요 엔지니어요 엔지니어? 그건 아까 판이잖아요 아까 판 이번 판도 엔지니어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아이씨 진짜요 그런 확률 적어요 진심이 묻어나오긴 하는데 아니 진짜로 엔지니어라고요 저 누가 엔지니어라고 벽장에 숨어있었어요 계속 벽장 다음에 열어줄테니까 가서 들어가 봐요 오케이 너 못들어가기만 해봐 팀장asti 병건형 도도새 같은 데 병건형 도도새 같은 데 도도새야 나도 오리건 뭐건 다 도도새를 오 deriv 들어가봐요? 네? 어. 네. 들어가 봐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옥냥이 씨. 같이 갑시다. 일로와. 일로와. 같이 가. 옥냥이 씨. 옥냥이 씨. 같이가. 같이 가. 야 미션하고. 일로와봐. 미션 좀 한 거. 미션한데. 일로와 옥냥아. 미션하고. 미션만 하고. 미션이. 나도. 나도 미션해야지. 옷장. 옷장. 옷장 가야죠. 잠깐만. 나도 미션하고요. 됐다. 가자. 어? 어 뭐야 너희 뭐해? 오케이 오케이 뭐해 뭐해? 뭐해? 뭐해라니 뭐해? 옷장 가요 옷장? 옷장? 옷장 가 옷장 가 가 가 가 옷장 가 미션 해 미션 미션 했겠구나 미션 해 탕군 안 따라가길 잘했죠? 성실하게 해 성실하게 헨리컨한테 딱 붙여놓고 나는 미션 하고 옥냥이는 딱 미션하는게 보였어 그치? 저 엔지니어 맞죠? 네 저 거짓말을 낼습니다 야 종수야 내가 처음에 내 전문업자인데 그 펠리콘보다 그 쿨타임 2초가 길어 아 형이 우리였어? 어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2초 딱 기다렸는데 니가 나를 먼저 먹어버린거야 그래서 끝났어 아 내가 먼저 먹었어? 여러분 북유럽 격언 있어요 성실보다 더 큰 덕목은 없다 놀지 말고 미션하세요 성실하게 한판 더해 그러면 미션에 미션 성실하게 한판 더해 성실하게 한판 더하자 어 끝나고 그냥 나가 동유럽 격언대로 가 기어로 형이 레디 성실하게 한판 더하자 나 많이 자야 돼 피부관리야 돼 어 성실하게 레디 나 죽으면 나갈거야 기어로 형이 레디 기어로 형이 레디 혹시 반에 나가야 돼요? 기어로 형이 레디 기어로 형이 레디 아 어딜 가 여기 intended 일단 사람들 있는 데라 갑시다 사람들 어 오지 마 사람들 있는 데라 갑시다 아빠 따라와 어 아니야 나 아니야 어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아니야 자 제가 서쪽 거실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발견했습니다 근데 저랑 기열이 형 종류 형은 미션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정도의 피지컬은 진화 형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지나 아니면 침착맨이 케이고 있는 거야 어 침착맨이 케이고야 너무 빨라 뭔 소리야 갑자기 사람 있는대로 이런 말 하더니 뭔 소리기 너 개 못한다 소리기 명건이 형 괜찮아 저 진짜 아니고 당황한 거 같은데 목소리가 괜찮아 여기서 나 지목한 사람 다음판에 죽인다 헷갈렸네 다음판 안 할 건데 괜찮아 명건아 다음판 안 할 건데 괜찮아 저 진짜 서쪽 거실에서 올라가면서 발견했고요 저 마지막판 이렇게 끝내기 싫습니다 하이악 그 와중에 병건이가 건너뛰기 했나? 중립인가? 도도쇠면 인정 와 진짜 못해 와 진짜 못해 와 도도쇠 쩔었어 와... 나 진짜 못해 나 착한 오리 아 착한 오리 빠르게 일이야 빠르게 일이야 방금판도 너무 암막판 같았어 너무 빨리 끝났어 말도 안 돼 한 느낌은 나게 가야지 쎕 쎄기 뭐 안들면 안되나? 꼭 돌아야되나? 아 이렇게 되어있구나 미션해 미션 미션해 아 욕조에 물받기 미션 욕조에 물받기 미션 욕조에 물받기는 되는데 미션지 미션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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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둬 안괜찮아 내가 안괜찮아 죽어서 듣고 있는데 괜찮아 흐흐흐흐흐 네 저는 미션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저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특수직업입니다 저도입니다 너 뭔데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저도 특별한 용감한 직업이에요 저는 굉장히 특별직업이에요 반군님이랑 좀 대화를 못하는데 안군님이 약간 의심이 됩니다 그래요? 저 같이 있었다면서요 그니까요 도도새에요? 난 뭐 다 도도새냐 아니 특수직업이라고 하니까 도도새 아니야 이거 캐구 아닙니까? 어? 아니에요 저 책을 얻고나서 밑으로 3초가량 이동하는 다음에 발견해서 눌렀습니다 아니 근데 기어리형이 지나가면서 아무 말도 안하고 지나가는게 좀 이상해서 왜 아무 말도 안해요라니까 뭐라고 하시긴 했는데 뭐라 하셨어요? 책 어깨 하러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승우아빠님 승우아빠님이 말없이 갔잖아요 오히려 나는 책 어깨 미션을 하러 갔어요 책을 얻었어요? 저는 약간 조용해야된 직업이에요 죄다 도도새야 그냥 못하는거야 조용해야되는 직업이 뭐죠? 저건 진화야 맞습니다 난 도도새 아니에요 남의 뒤를 사서 따라가는 직업이다 도도새가 너무 많은데 이거 우원받은 무언간의 활을 마구 휘두르지 마 진화가 맞으면 나를 죽였을거야 나를 찍은 사람부터 죽겠다 자기 안죽고 아 수술하다 아 이거 너무 없는데 아직 근거가 없어 심장면이 그냥 미션 오케이 미션 해 이거 뭐지? 끝나면 뭐 해주는건가? 시간이 걸리는건가? 뭐지? 아 오지마 아 이거 마아 요점은 오래걸린데 아니 쿨타임 너무 길어 아아 됐다 나머지 그냥 할게 없는데 그림그림맞추기 미미미미샨샨샨샨 오? 그림 맞추기 닫아라 깜짝이야 깜짝짝짝 동냥이 따라락짝짝 백 다시 맞추기 미션 아 안된거야? 아니 뭐지? 어? 뭐야 어? 뭐야 왜 신고가 되지? 어? 전문업자야 아니면 개나다 근데 미션 거의 지금 3분의 2라 엠방아 그쪽에서 온 사람 누구야 그쪽에서 온 사람 누구야 방금 의중이 형 어디잤어요? 그쪽에서 못봤는데 옥냥이? 옥냥이잖아 옥냥이 다 옥냥이가 없었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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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옥냥이잖아 저 달고 아니면 지난번에 가면 되잖아 미션 근데 난 어차피 사람 아니야 옹냥이? 아 그니까 나 미션만 하고있어서 난 괜찮단 마인드 나는 어차피 미션으로 캐리 두번해서 어차피 지금 미션이 뭐야? 한 분의 일 남음 철화 미션이 한 분의 일 남음 저는 따로 있었으니까 잘 모르니까 원박씨가 판단해주세요 미션 3분의 1 남음 전 괜찮단 마인드 아 잠깐만 이거 옹냥이가 아닐 수도 있는거 아니야? 우환박이 우환박이 나 말고 저거 패턴이잖아 진아형 옹냥이 달아 옹냥이 달아 그래 나 달고 진아형이 달아 그리고 그래 의준이형이 수도 있어 자기 달으라니까 그래야지 아니구요 저는 차원여행자입니다 아니 아니라고 해야지 자기를 달으라 그래 저는 차원여행자입니다 아 스톡거야 당당하게 죽네 우환박이 그냥 당당하게 죽어버리네 죽어버리랭 오빠 잘하네 옹냥이가 갑자기 죽이래 아니라고 해야지 우환박이 우환박이 옹냥이가 나도 죽였어 아 나도 근데 병관아 3대1 뭔 3대1이야 너도 죽었는데 뭐가? 뭐가 3대1이야? 내가 아까 자긴다인데 너 일부러 안죽였거든 내가 한번 봐준거거든 오케이 재밌었습니다 자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추석연주 마무리 잘하시고 아 내일도 방송해야 되네 아 내일도 해야 돼 편집해야 되는데 즐거웠어요 아 하루가 너무 떨어졌네 지코에서 인사하죠 예 6판 6판 했어 아 너무 많이 했어 롤이 힘드네 이거 세분은 목관리 잘해주세요 그 축가부 이게 실시간으로 다 떨어진거에요 멀쩡했는데 목관리 해주셔야지 깨꼬리같은 목소리를 불러도 됩니다 완전 기대중이야 지금 아 어차피 뭐 대결 음식도 아닌데 아이 무슨 소리야 제가 하루에 하루에 엄청 연습해요 아 그래요? 곡이 공개되면 안되죠? 안 돼야 재밌지 않을까요? 나 솔직히 연습 하나도 안했거든요 나 진짜 많이 했어 나 연습 난 진짜 하나도 안했어 미안해 가요에요 가요? 나 백덤블링하고 그런거 아니야? 근데 나 나 근데 그거 나 못 들어갈거 같아 그 박자대로 어 괜찮아 괜찮아 뭐할라고 그러지? 알려줄게 나는 알긴 하는데 말 안해 아 알아 또 그걸? 아 진배 알지 내 말을 넘겨줘야 돼서 어쩔 수 없어 알겠어 우원박 노래 부르는걸 내가 봤는데 쉽지 않던데 어떻게 봤는데 아니 우원박 옛날에 뭐 뭐 뭐 팬미팅 때 노래 부르는거 아이 그건 나의 실제 실력이 아니지 아 실력이 아니야? 배우라서 즐겁게 해주려고 그냥 배우라서 노래를 못할 수가 없어 맞아 배우들은 발성이 좋아서 노래 잘해 근데 배우들이 뮤지컬도 잘해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배운데도 못한다? 그럼 되게 독특한 배우인거야 아 노래 못하는데 독특한 배우 그럴 수도 있지 백퍼센트는 아니지 근데 독특한 배우 나 노래 잘하지는 않아 노래는 파고나는거라 여기 다 있네 우리 그 사회랑 주가랑 그러네 어 그러네 좀 일찍 오셔야 되는데요 제가 카톡 카톡봉 안 들어와가지고 안내 드릴게요 일찍 오시면 돼요 몇 분 전까지 가야돼요? 특수.. 거기서 안내는 한 50분 전까지 오라 그러던데 아니 한 한 시간 반 전엔 가야돼 택시비 지원되나요? 아니 그.. 지원.. 아니 되죠 택시비 지원까지 돼요? 아니 그.. 주가 노래 부른 돈도 주나요? 주가비 그럼요 네? 아 저요? 천만원 아니 종수씨 저도 괜찮아요 우정씨 주셨지 근데 종수씨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거 더 많이 주셔야 돼요? 그건 괜찮은데 세명이니까 엠빰 300만원 아 진짜 아 짜측이긴 하다 짜측이긴 아니 왜냐면 그거 받아서 우리가 또 다음에 다같이 놀러갈 때 쓰면 되니까 그래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먹겠다는게 아니라 그건 맞지 근데 그러면 당군하고 우원박 안하면 내가 다 받아? 아 그럼 그럼 그래? 우정환 저는 그 혼자 2부까지 하는데 밥 안 먹고 형은 안되는게 형은 근데 게임 개못해가지고 내기로 한거라서 아 이게 그 내기 중에 하나였구나 형 그때 영상 자료도 있잖아 절대 뭐 거마비 없이 이렇게 사회비 내기 아 그거 그건 맞지 기현이 형은 승부 때마다 다 진거야? 아 그럼 아니 아니 이겼는데 그거는 제가 기억에서 자꾸 지우니까 아 형이 이겼다고? 형이 젖어서 언제 이겼는데 왜 사회를 봐요? 아니 그거는 그 옛날에 그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한거고 그거 되게 오래전인데 이겼어요 졌어요 그래서 아니 아니 그니까 졌는데 졌으니까 좀 그렇겠지만 사실 안 졌어도 사회는 보지 아 안 졌어도 근데 이기고 오는 거랑 지고 오는 거 또 다르니까 아니 그거랑 상관없지 상관없지 근데 형 이겼어도 진짜 사회 보려고 했어요? 아 그럼 아 너무 좋지 그러면은 우리 알겠습니다 네 의중에 가고싶다 이렇게 뵙고 아니 어깨가 아프네 어깨가 아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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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아파 몸이 몸이 너무 아파 몸이 너무 아파 너무 게임 많이 했어 나 가루가 너무 떨어져 지금 병건이는 요새 휴방 중인데 방송 켠거야 그 때문에? 응 나 그 이거 하는데 또 이악 물고 안 켜면 호들갑 떠는 거 같아서 켰어 그럼 이거 하고 또 한 달 휴방이야? 프로다 프로 아니 그건 아니야 할 건 해야지 한 달 한 달 휴방하면 좋지 한 달 휴방 갱신 안 나 10일 남았네 10일 할 건 해야지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짜증나게 시간은 번개 같은 거 여행이라도 갔다 와 아 2025년이야 이제 곧 우리 다 같이 방송 빼고 여행 한 번 갑시다 난 좋아 난 좋아 좋습니다 겨울 겨울에 한 번 갑시다 다 같이 우리 강원랜드 갔던 것처럼 해가지고 아 좋아 좋아 국내왕으로 어 국내왕으로 강화도 나를 가까운 데로 해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주도 어때 의중씨 아 강화도는 너무 가깝잖아요 의중씨네 집에서 아니 강화도 멀어 은근히 멀어 송도에서 반대야 아니 의중씨 강화도 너무 가깝아 아니 그러면은 여기 옆에 시흥씨에 괜찮은 또 섬이 많거든요 시흥씨래 아 여기 섬 많아서 의중씨 공산 예 교회는요 남양주나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원 박씨 네 교회는 남양주 이런 데가 맞죠 남양주 쪽이 좋죠 남양주나 광주 뭐 광주 맞다 곤지암 괜찮아요 곤지암 리조트 아 곤지암 아니요 곤지암 나시도 거기 미쳤어요 이래서 공평하게 여의도에서 보자니까 여의도를 무슨 거기에서 바람을 어떻게 쐬요 아 여기 난지 캠핑장 좋아 난지 캠핑장 좋아 우리 공평하게 파주로 갑시다 국쪽으로 갑시다 파주요? 파주 쪽으로 가면 거기 좋은 데 많아요 파주 좋아요 파주 진짜 안 가봤어요 아 파주 진짜 좋아 파주는 진짜 커 파주 파주는 커서 그래 파주 좋아 파주 나쁘잖아 파주 좋아 조용하고 좋아 파주 좋아 되는 사람만 가 안 되는 사람 빼고 한 11월 쯤에 10월 11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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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2월 쯤에 우리가 이거 카톡으로 해가지고 단톡방 해가지고 되는 최대한 많은 인원 가는 걸로 해서 방송 없겠다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어 좋다 종수랑 흉가체험 밤에 미친놈아 꺼져 아니 미쳤나 왜 저래 어? 왜 우리 한 번도 안 해봤자 왜 흉가체험을 왜 해본 사람 흉가체험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잖아 니 혼자 해 어? 2인 1조로 들어가게 하자 할 이유가 없지 그거 이상한 사람 사이크래스야 재밌냐 그게 1조 하고 나오면 다음 조 너랑 진아랑 둘이 해 사이코패스 둘이 사이코패스에 진아랑은 왜 들어 쟤는 사이코패스야 아니 다짜고짜 아니 다짜고짜 사이코패스래 아 쟤네 무섭다 아 안돼 안돼 사이코패스래 먹지나면 흑수자야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 무서워 파주 좋다 파주 개넘네 지금 보니까 파주 좋다 파주 좋다 괜찮아 진짜 괜찮아 북쪽으로 가면 파주 좋다 거기 은근히 볼 것도 많고 카페도 많고 해일이가 또 있어 해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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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해 엄박이는 저기 외곽 타고 오면 금방이야 50분이야 50분 금방이에요 나도 조금 멀긴 한데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는 어차피 병건이랑 종수형이 태워줄거야 나도 괜찮아 그래 그래 어 그래 난 영택이 태워줄거니까 어 근데 용헌아 너 타려면 우리쪽으로 와야된다 그쪽을 싣고 가라 그러면 안된다 어 중앙인데요 저 항상 따라오시면 되는데 너 우리쪽으로 와야된다 저 중앙에 사는데 용산쪽으로 아 중앙에 사는데 왜 용산쪽으로 오시면 용산? 용산이는 그쪽으로 오시면 갈 수 있는데요 지독해 좋다 좋다 저 면허가 없어서 근데 저거 운전하고 싶어도 어쩔 수 있어요 용산이 용산이 서울 그 좌측 가슴 부분에 있는 거 아니야? 한가운데 있잖아 어쨌든 맞아 맞아 용산 중앙쯤에 있어 왼쪽 중앙 좌측 가슴은 뭐야 우측 가슴로 있냐 그 한강 그 가슴처럼 생겼잖아 어 병건씨 어? 예? 병건이 형 괜찮아 병건이 요새 신원이 약간 에너지가 많이 충전됐나봐 병건이가 동몽어스 많이 줘서 괜찮아 자러 갑시다 한강 한강 좌측 고생하셨고 좌측 빠져요 예 우측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11월에 한번 해가지고 가시죠 전 좋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겨울 좀 쌀쌀해질 때 가가지고 모닥불 피고 고기 구워먹고 밤에 고수업 좀 치고 이렇게 하면 난지캠핑장도 진짜 간단하게 할 수 있어 난 거기도 좋아 난 거기도 좋아 롤링페이퍼 하자 롤링페이퍼 내가 준비해 가야겠다 롤링페이퍼 좋다 난 안할게 나 그거 안할게 해야 돼 롤링페이 해야 돼 난 의중이형 준비해왔으면 해야 돼 모닥불 앞에서 한번 돌리죠 캠프파이어만큼 훈훈해지는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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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집시다 고생하셨고 다섯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누가 추진해요 누가 추진해요 한 명이 해야 가지 의중이가 할래? 의중이가요 지금 룰렛 돌릴게요 의중이가 파주 가자고 있으니까 의중이가요 의중이가요 의중이형이 하는 걸로 아니 제가 될 거면 여기 옆에 시흥 쪽으로 네? 네?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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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옆에 섬 많아요 아니 시흥에 뭔 뭘가요 그 앞에 있어 그 뭐야 안산 쪽에 있어 섬 안산 뭐 대부도요? 네 대부도에 거봉 아가씨 있어요 아니 거기 누구야? 거봉 아가씨 누구야? 대부도가 거봉이 특산물이라서 거봉 아가씨 대부도 포도 유명해 대부도 포도 유명해 대부도에서 맛있겠다 거봉 아가씨 거봉 거봉 아니 여기 대부도 쪽에 섬이랑 진짜 많아 아니 장소도 장소인데 일단 날짜 날짜 공지 올리고 합시다 그거 그러면 의중씨가 좋다 의중씨가 그럼 딱 정해가지고 한 11월에 해가지고 한번 날 잡죠 좋다 네 제가 해요? 좋다 아니면 이거 어때? 제가 해도 돼요 오중씨 해도 돼요? 그럼 오중씨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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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걸로 컬컬 저는 뭐 깔끔하죠 좋소 깔끔하죠 장소는 일단 제가 대부도 쪽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도요? 파주라니까요 파주라고요? 파주라고 안했어요? 자꾸 대부도로 갈려는 거요? 대부도가 가까워요 저희 대부도에서 조개 조개구이 먹을 거면 나쁘지 않아요 미쳤다 좋다 좋다 대부도 괜찮다 오위도 오위도가 조개구이 먹으면 좋아요 오위도 대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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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구이 무한리필 미쳤다 대부도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겨울바다 참아? 겨울바다 참을 거야? 안참아 안참아 조개구이 소주도 먹자 제가 고2 때 고2 때 미술학원 대부도에서 사는 애가 다녔는데 한 30분씩 걸려서 왔어요 미쳤다 미쳤다 30분이면 금방이지 하주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이건 한번 체크해볼게요 좋습니다 조개구이 인정이야 아 너무 좋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알아서 해서 조만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잘못 가면 안 돼요 대부도가 있고 제부도가 있어요 아 대부도고요 대부도 아니면 파주 아니면 강화도 좋아요 좋아요 네 가파도 아일랜드 12월 안에 가는 걸로 근데 강화도도 괜찮긴 해 음 좋아 재미있겠다 네 끝에 가고 저면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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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혜경 용종도는 어디야? 영종도는 더 그거 단군 우원박 태군 순서 적어요 옹영씨 영종도 네 아까 영태형 같고 그다음에 단군 우원박 같고 기열이 형 같고 네 네 4시 32분 너 꼭 적어? 꼭 적어? 응 무슨 중요하니까 어? 영태형 언제 갔지? 펑크나는 거 몇 시였지? 영태형 좀 빨리 갔어 3시 한 32분쯤 어? 4명이네? 영태형 진짜 펑크나는 거 같아 이 정도 어? 4명이네 어? 4명이네 깔? 깔? 5명 아니에요? 4명이야 4명 깔? 기열이 형도 나갔네 기열이 형도 나갔네 기열이 형도 나갔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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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가 돼요? 이미 피부 터졌을 텐데 터져도 그나마 니들 결혼했다고 지금 너무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메이크업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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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 씨는 이미 끝장났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니 종수 형 주사 맞아야 돼 오늘 주사를 맞아 야 그럼 주사 맞는다고 되니? 형 그거 있어 약 넣는 거 있다면서 진 놈들인가 봐 야 그 황무제다 똥 뿌린다고 그 뭐야 똥 뿌린다니 똥은 무슨 똥은 아니야 아니 그 비료 비료 뿌린다고 해가지고 뭐 식물이 자라? 영건 씨 황무제는 황무제야 왜 이렇게 심술이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4시 30분에 자면 그 황무제처럼 된다는 거예요 너 곧 휴가 끝나요 한 달이 와 네? 넌 뒤졌다 너 휴가 끝낸다 뭘 뒤져요 뒤지긴 영건이 형 휴가 때 뭐 했어 얘기해봐 곧 휴가 끝난대요 19일 동안 뭐 했어? 뭔 휴가야 재정비 했다니까 재정비 뭐 했는데 재정비? 재정비 많이 했죠 그 이거 저거 밝힐 수 없어 운동 시작했어요 왜 운동 안해요? 아 네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하우스장에 다닙니다 예? 하우스장 하우스장 끊었어? 하우스장이요? 아파트에 하우스장이 있어요 아파트에 아파트에 하우스장이요? 하우스장이요? 아니야 하우스장 형이 하우스장 다니는 진화는 영어 좀 하니까 좀 알아들 것 같은데 원하워 하우스를 왜 다녀? 하우스장 하우스장 집에 다닌대 집에서 왔다 갔다 한대 아하 아파트 단지에 이미 하우스장에 가는데 하우스장 저 그 3키로 뜁니다 3키로? 3키로? 제가 네 요새 저도 하우스장 다니다가 약간 좀 이제 요새 추석 연휴에 문을 안 열어요 연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강을 갔거든요 네 한강 아주 좋습니다 한강으로 여기서 이제 한번 쫙 한번 저 끝까지 갔다 오면 땀도 잘 나고 사람들도 많고 경치가 좋아요 아 아 그러고 한강 순두부찌개 먹고 또 1키로 늘고 한강 순두부찌개는 뭐야? 몰라 한강 순두부찌개 있어 계란 살짝 넣어가지고 잠실 쪽에 석촌호수 쪽에 있잖아요 석촌호수 서로의 건강을 위해 그거는 몸이 좋든 안 좋든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일도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내일도 찍을 수 있어 내일도 찍을 수 있어 내일도 찍을 수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거지 아 내일도 찍어서 공개할 수도 있어요 내일도 찍어서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건강하지가 않잖아 그런거다 눈이 안 건강하잖아 더럽잖아 근데 근데 건강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우리 논란될 줄 몰라 기준이 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진짜 눈썹게 이렇게 몸 만들면 안 되니까 운동을 한다는 느낌이 중요해 제가 요즘에 헬스장에 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구보는 그 안 지치고 계속 했었거든요 아 근데 힘들어요 왜 힘드냐 제가 보니까 숨이 안 차는데 다리가 아파요 어? 아 나 그거 알아요 벌써? 나 안 낄 수 있는데 다리를 안 써서 근육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서 못 뛰겠어요 어 인정 인정 숨이 차서 못 뛰는 게 아니야 보니까 맞아 맞아 그걸 몰라? 배에 한 10kg를 두르고 뛰니까 다리가 아파 난 20kg? 이게 엄청 약해졌어 다리가 맞아 맞아 정수 형은 30kg인데 20kg? 20kg? 30kg? 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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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طール고じ 뺐어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배려 몸이 망가지니까 근육량을 늘리고 있어요 벌크업 .. 얼마나 яет었는데 망.. 망가져요 아니 약간 지방을 줄이고 몸무게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근육량이 guns quant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근데 왜 먼저 망가졌어요? 네? 안 망가졌어 먼저 망가지고 뒤에 무리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먼저 망가지다니 무리해서 망가지냐고 먼저 망.. 정신 차려요 이제 무리만 하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이제 저 이제 뭔가를 해가지고 저 내년에 내년에 그 식스팩 달래판 만들어가지고 또 갈 거예요 장난 아니 아니 내년에 진짜 뭐 내기하자 공약 걸자 진짜 우리 건강이 너무 심각해 근데 난 이미 공약 걸었어 나 올해 안에 83kg 안 만들면 키로당 공포기만 하여 올해 초에 걸었어 올해 초에 올해 초에 걸었는데 이번.. 2024년 말까지 83kg 안 만들면 그럼 지금 안 열면 30kg 해야 되잖아 아 그거 아니야 83kg 근데 저 식스팩 그 못해요 못 만들어요 왜요? 배가 자꾸 너무 흘러내려가지고 너무 튀어나와서 못 할 것 같아요 그거 살 좀 찝으면 돼요 찝는 게 아니고 그거 뱃살 그거 성형 그거 인정해 줍니까? 뱃살도 성형하든지 뱃살 찝는 게 있어요 진짜 어 그거 6개로 그 틀 틀 뜨는 거였는데 있어 있어 그래서 배는 나왔는데 틀이 6개가 딱 찍혀있어 그러니까 너무 살찐 사람한테 그거 해주려고 진짜 실제로 시술이 있습니다 진배씨도 하세요 제 주변에 어떤 아이가 그 지방 흡입을 했어요 네 금방 돌아오더라구요 아 다시 돌아왔어요? 되게 아프대 본인 얘기에요? 아니 지방 흡입을 했는데 돌아왔다고? 어 금방 돌아오더라 처음에는 좀 되게 아프대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했는데 괜찮아진 거 같더니 한 몇 달 있으니까 그냥 돌아오더라구 아니 본인을 왜 그 아이라고 해요? 아니 전 아니에요 나 지방 흡입했어 장난 아니지 그래요? 난 종수형 전성기 종수형 솔직히 저 머리 말고 살 뺀 다음에 약간 머리 길러서 뒤로 묶는 거 있지 종수형 그 모습 보고싶다 나 그거 안돼 레게 종수 레게는 가능해 레게 종수 그 포즈 몇 개 알죠? 팔 이렇게 벌리고 수영복 수영복에서 하는 거랑 그거 렉이 아니었어 그 전장 잃고 그 가시멧돼지처럼 이렇게 누워서 그 빤스만 입고 누워있는 거 아니 수영복 미친놈아 빤스 아니고 수영복 그리고 사이벌하게 쳐다보는 그 얼빡샷 얼빡샷 네 개 종수 얼빡샷 세 가지는 뭐 거의 그거랑 그거랑 갱스 오브 과자잔 종수 주먹 주먹 내밀고 있는 갱스 오브 과자잔 종수 내가 유튜브 썸네일 그거 해준 거 미쳤나봐 저 종수형 폼 돌아와야 돼 나 이제 결혼식 끝나면 계속 운동해서 내년 한 여름까지 만들어서 바다 갑니다 바다가 소핑해 양양 가요 지금 조수 씨 내일도 갈 수 있어요 갈 수는 있지만 몸 만들어가지고 포스타리카에서 매운 서핑 보여줘요 장난 아닙니다 아 뱀 뱀다 뱀 아 뱀 아니 며칠간 그러면 해주세요 신혼여행 올해가 올해가요 2주 2주 와 아 죽겠다 죽겠다 정권 씨도 가세요 네? 한 번 더 따라가세요 저는 갈 수 없어요 그 재정비할 게 너무 많아요 아 아 그럼 옥냥이는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 저는 스위스랑 체코 갔다 왔죠 체코? 체코? 체코 체코 체코를 왜 가요? 스위스만 가면 너무 심심하다고 거기 해주는 분이 체코도 같이 갔다 그래요 아 체코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냥 유럽의 그 자체 아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체코 한번 거기서 김치찌개 꼭 먹어보세요 체코 김치찌개 기가 막혀요 김치찌개를 왜 먹어? 거기에 진짜 그 체코 김치찌개 치면 나올 텐데 이게 제가 뒷광고는 아니고 김치찌개 치면은 아 여기 있다 체코 맛집 김치찌개가 맛있는 프라 한식당 밥 여기 체코? 한국 한국에서 먹으면 돼 한국에서 먹으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먹는 김치찌개는 더 특별해요 우리 엄마 김치찌개 잘하는데 네 한 번 드셔보십시오 근데 그것 때문에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체코을 딴 것 때문에 갔을 뻔 아 그것 때문에 안 갔죠 뭐 때문에 간 거야 체코는 프라하 보려고 프라하? 프라하 프라하 체코 수도 체코 수도 프라하 아시죠? 프라하가 뭐가 있는데요? 건물? 프라하 광장 있죠? 건물이 있고 체코 사람들이 있죠 왜 또 심술부리세요? 아니아니 알고 싶어가지고 아니 왜 병건이 이제 곧 휴가 끝났으니까 왜 또 체코에 심술부리세요? 체코 또 수집 잡으려고 아니아니 체코 또 수집 잡으려고 한다 아니 조우문 갈라고 조우문 오랜만에 지금 장시간 방송하고 나니까 약간 지금 심술났어 아니 조우문 갈라고 조우문 갈라고 조우문 조우문 아니 다음 여행 체코 갈까요? 네? 체코 전 환영해요 체코 가죠? 체코 너무 멀어요 조우문 간다면서 체코 가서 뭐해요? 체코 가서 체코 가서 아니 할 거 많아요 오시아 스위스 이쪽이겠죠? 아 미쳤네 근데 체코는 너무 그 체코 하는 거랑 그 어감이 비슷한데 또 심술부린다 또 또 또 진짜 왜 저럴까지 해 체코 근데 오타 같아서 좀 그래 약간 체코를 오타하는 거 같아서 체코에 또 심술부린다 심술부린다 심술들이 아니고 아직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이 안 돼 아니 9월달에 여행이나 갔다 오실 때 어디 안 갔다 오셨어요? 9월달에? 쉬시고 난 다음에 9월 저요? 재정비 저요? 재정비라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재정비라는 건요 그 뭔가를 밀어놨던 거를 다시금 다 하나하나 그 잘 가동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했어요 그거? 그걸 하고 있죠 매일 출근하고 있죠 아 매일매일? 그리고 그 외부 촬영권이 좀 있고 아 미쳤네 저는 항상 일하고 있어요 미쳤네 미쳤어 쉬는 게 아니에요 재정비예요 저는 저는 제가 그만큼 더 쉴게요 네? 그만큼 더 쉴게요 조수씨 네 신혼여행 저도 데려갈 수 있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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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래요? 옹냥씨 같이 갈래요? 네 같이 가요 저는 동반 1인 돼요? 제발요 돼요 돼요 옹냥씨 같이 가요 아 형수님이랑 같이 갔다 가요 옹냥이요?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그거 그 뭐야 숙소 스위트룸으로 해가지고 사인 같이 쓰죠 아 스위트룸으로? 응 거실 있는 방 방 두 개짜리 방 두 개짜리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조개도 죽고 조개도 죽고 조개도 죽고 조개도 죽고 밤에 랍스터도 먹고 아 미쳤다 맛있겠다 어 그 뭐야 해지면 그 뭐라 그래 그거 석양도 보고 갑자기 하와이 갔을 때 물수제비 대결도 하고 혹시 기억나세요? 하와이 갔을 때 저 좀 충격이었는데 왜? 그 네 명이서 그 한 방에 들어갔잖아요 다섯 명이서 거기 욕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욕조? 몰라 욕조가 있었는데 그 직박이 형이 예약해 준 호텔에 네 갑자기 그 욕조를 보더니 병건이 형이 뭐했는지 다들 기억 안나세요? 몰라요 몰라 뭐했지?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우통을 까고 어? 욕조? 뭐라 미친 이 병건 지어내요 종수도 모르는 얘기를 아 미친 이 병건 아니 종수씨 직박이 형까지 종수씨도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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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들어요 근데 왜 이게 그럴싸해 그럴 법해 아니요 병모건스가 아닌데 왜 갑자기 지어내는 거예요 아 제 눈 동공이 갑자기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또 지어낸다 종수씨도 모르는 나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에요 정확히 노출증이라고 누가 한 거 같아 이거는 갑복이 형이 또 기억 잘하기 때문에 갑복이 형을 물어보면 아니 이야기의 이야기의 그 주인공이 난데도 나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모른데 머릿속에 이미지 나 그거 기억나 우리 하와이 가서 장보는데 나랑 직박이 형이 장을 이만큼 봤어 다들 돼지라고 이거 어떻게 다 먹냐고 아 그때 마트에서 마트 그랬는데 그래서 적당히 적게 샀다 침착면이랑 옥냥이랑 과자 다 주소 먹어가지고 하루 만에 다 떨어졌어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마카다미아 초콜릿이 너무 맛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변수였어요 아 그거 약간 가스라이팅이었어 왜냐하면 저는 초콜릿을 계속 옆에 놓으면 집어먹거든요 그거 잘못이지 그래서 나 그거 집에 올 때 사왔잖아 한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거를 사다 놓으면 그게 그 잘못이에요 사다 놓은 사람 아 잠깐만 우리 하와이 가자 한 번 더 못 간 사람들 있잖아 아 그 하와이는 의중이 형도 의중이 형도 못 가고 진화 형도 못 가고 의중이는 또 바빠 하와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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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두 번 가가지고 어 또 갔어 우리 몰래 나 한 번 갔는데 나 한 번 갔는데 저는 가족끼리 갔어요 나는 아 우리 같이 가셨잖아 네? 와 배신이다 가족끼리 가는데 끼려고 왔어요? 아 우리도 같이 가져가면 되지 끼려고 왔어요? 신혼여행도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하와이는 가족끼리 가 아 근데 별로 안 가고 싶어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가족끼리 가니까 하와이 아 오키나와나 그런 데 가고 싶은데 약간 느낌있게 오키나와는 내가 몇 번 가 나 오키나와 깨 자주 갔어 근데 오키나와는 그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말래 이건 아예 오키나와는 오키나와는 진짜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오키나와는 그냥 한국 같아요 오키나와가 무슨 한국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같아요 그 풀 있는 도로 지나가면 한국 그 국도 타는 거 같아요 약간 느낌 있던데 오키나와 음식이 별로야 음식이 음식 음식도 조금 어 맛없어 참푸로 있잖아 참푸로 참푸를 왜 먹어 참푸로 맛있던데 오키나 맛있던데 근데 자연 자연 좋아하면 가세요 거기에 그 그 뭐지 독사술 있거든요 독사하이볼 하부 하부 하부라고 있어요 하부 하이볼 하부 하이볼 특산물인데 그거 먹으세요 음 왜 안 먹으면 아니 그래서 다음에 일단 파주잖아 우리 파주 파주 갔다가 그 다음에는 해외 한번 갑시다 아 진짜 해외 한번 가자 해외 한번 갑시다 해외 한번 갑시다 저는 오히려 일본을 가고 싶다면 그 호카이도를 네 호카이도를 추천합니다 거기 곰통조림 있는데 곰통조림 아 나도 개추야 사뽀로는 진짜 바다사자 아 바다사자 아 거기서 거기서 갈건가? 아 나 진짜 홍어 가나 홍어 가나 아니 저기 뭐야 겨울에 호카이도 우리 거기 가자 료칸 호카이도 료칸 료칸 좋다 료칸은 저기 좋아 후쿠오카 유인 료칸 갈거면 후쿠오카 가면 되지 왜 맞아 맞아요 맞아요 가자 료칸 가자 겨울에 여기 보면서 제가 창밖에 해리포터 기차 지나다니는 풍경이 있는데 알거든요 네 미쳤다 미쳤다 가자 거기로 모실게요 해리포터 일본사람이었어요? 아니 그 해리포터 홍어 같은 기차 가듯이 그런 풍경이 있음 북에 북에 가 북에 가 어느 쪽이 아니 그 창밖에 풍경이 그런 데가 있어 바다에 있는 료칸이라 진짜 이쁜데 있어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근데 일본에 뭐 역대급 뭐 자연재해에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갔어 근데 지나갔어? 아니야 30년 동안 언제 30년 안에 온다고 그랬어 오고 있어요 랜덤이야? 랜덤이야 아직 30년인데 아직 30년 중에 언제 올지 몰라서 나 형부에서 봤어 아 그거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아니야 아니야 어디에 올라온 기사에요?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 아 인스타 맞아 그거 30년 안에 온대 30년? 그거 그 무슨 드래곤볼 싸이어인 그 오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지구가 이게 어? 너무 크니까 사실 지구의 역사이 길잖아요 그래서 30년이면 굉장히 축소한 거야 그 사이에 한 번 온다 근데 30년이면 그 너무 그 그 뭐 범위가 너무 넓은데요? 어떻게 대비할 수가 없는데 30년이면 내가 정했냐? 지구가 그렇던데 이부터 삐졌어 아 난 삐졌어 30년이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정수씨 지구들이 그렇게까지 좁혔다 이거지? 정수씨 이거 못 맞추면 정수씨 맨사 내려놓으세요 뭔데? 이거 30년에 한 번 오는 날 아 그 날? 년도까지는 맞춰줘야죠 아 년도까지는? 오케이 랜덤이긴 하네 20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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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뒤나? 그래서 픽 줬네 그러면 저희 그 올해는 파주 가고 내년에는 샵보로 한 번 가죠? 내년에 상반기에 삽보로 가자 어 좋아요 삽보로 삽보로 아닌데 삽보로는 겨울에 가야 좋은데? 내년 상반기가 3월달 말하는 거 맞네 맞네 좋아 삽보로는 여름에 가야 좋아요 왜요? 더운데 서늘하니까요 아니야 거기서 그래서 막 얼음 축제 이런 거 하고 해서 겨울에 겨울에 가는 게 더 좋아 여름에 가면 라벤더 그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겨울에 가면 밖에는 줄네 추운데 우리 몸은 뜨끈한 온천에 지질 수 있어 그거는 혹 혹구호가 가도 돼요 나 근데 병건이형 훌렁훌렁 벗어 던지고 또 봐야됐네 아니 안 벗었다고요 아 너무 더러운데 욕조만 보면 못참는데 아니 벗은 적이 없는데 욕조만 보면 못참아? 욕조만 보면 바로 그냥 움직이네 아 미친 병건 욕조를 보고 벗은 게 아니고 옥냥씨 보고 벗은 거 아니에요? 어 이상의 쩌리에요 멀리 떨어져있어 베란다에서 정확하게 그 풍경이 아니 말을 더 둘러 어쩐지 옥냥이가 병건이를 되게 잘 따르더라고 아 너무 싫어요 그때 이유였나? 아 너무 싫어요 옥냥씨 예예 유성이나 한번 갈까요? 아니요 너무 싫어요 저리 가세요 유성? 예예 오냥 오냥 오냥이나 유성 오냥 아 좋지 저리 가주세요 싫어요 진짜 당일식이 없네요 아니 근데 진화영은 왜 얘기하는지 진화영이 오히려 해외에 더 잘할텐데 해외 시스템이랑 나? 어디 가고 싶어요 진화영? 나 지금 8분 있다가 섭종돼가지고 정리 좀 할게 있어서 아 와우? 어 싫어하냐 이거? 어 싫어해요 잠깐만 아 뺨 아 뺨 내 오늘 섭종이라서 이게 중요해 이거 지금 아니 진화영은 야 와우 끝났어? 아니 목요일이라 오늘 와요일이라서 나 준비할게 좀 있었어 근데 진화영은 왜 이렇게 게임에 진심일까? 나 진화영처럼 게임에 진심인 사람? 그러니까 스트리머면은 이제 방송에서 게임하는데 진화영은 따로 게임하는 거에 좀 진심인 거죠? 진화영은 게임에만 진심이 아니야 다 진심이야 아 다 진심이야? 어 쟤는 대부분의 진심이야 와 근데 게임이 너무 좋았네 해외 해외 캐나다 가는 거 어때요? 캐나다 난 좋아 난 좋아 그럼 형이 형이 안 내줄 수 있음? 나 연호산형 캐나다 풀코스 가능 어? 캐나다 풀코스 가능 미쳤다 캐나다 아 가자 가자 하키 보고 캐나다 가고 싶었어 나도 캐나다 가고 싶었어 어 나도 캐나다 가자 그래 캐나다 풀코스 나도 너도 가자 목진화의 나다 나다 미쳤다 거기 그냥 가면 되는 건가? 뭐 신청 안 해도 되나? 아니 진화영이 풀코스를 해주면 되잖아 아니 아니 비자 같은 거 비자 없어도 돼 없어도 돼? 한국 무비자야 무비자 아 진짜 캐나다 가고 싶었어 현진이 그거 해주면 최고인데?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럼 캐나다랑 미국이랑 또 그거 괜찮지 않나? 지나갈 수 있지 않나? 지나갈 수 있는데 나이아가라 또 가야겠네 나이아가라 봐야지 나이아가라 싫었다 캐나다에서 한 번 보고 미국에서 한 번 보고 포스에 연어 사냥도 넣어줘 연어 사냥? 연어 사냥 되면 형도 사냥 될 수 있어 곰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래 종수야 연어는 사먹어 아니 한 번 잡고 싶어서 어? 잡고 싶어 사서 잡아 아니 그런게 아니잖아 손 맨손으로 맨손으로 꾹 잡아 아니 낭만이 없네 연어필래 너도 너도 남미종수 형 벗은 적이 없다고요 아니 종수 형 함부로 벗는 게 욕조를 벗어야 벗는데 욕조를 벗는데 욕조를 벗어 안 보고도 벗지도 않았고요 안 보고도 벗지 않았고 저는 저는 집에서 은밀하게 벗어요 은밀하게 저 씻을 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무조건 확인하고 은밀하게 벗어요 그때는 왜 동기적으로 벗었어요? 아니 벗은 적이 벗은 적이 없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대체 알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알 수 있는 말을 생각나면 제가 한번 또 의제를 꺼내볼게요 갑복이 형이 제대로 좀 오기가 알아 뭘 알아 아니 갑복이 형이 뭘 알아 바로 알려줄 거야 근데 갑복이랑 한 침대 쳤어요 아 근데 병건이 그때 옷 벗고 썼어 팬티만 입고 들어갔어 아니 옷 벗고 쓰지 않았는데 입을 거 다 입었는데 한 침대 썼어 갑복이랑 근데 갑복이가 그 뭐야 새벽 될 때까지 그 트위치 방송을 보느라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랑 행동이 바뀌어 갈렸어요 아 맞아 아침에 우리 아침 먹으러 갔는데 혼자 자고 있어 저 자고 있는데 트위치 방송 소리가 나서 뭔가 했더니 하스스톤을 보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우리 나갔다가 들어오서 이제 가니까 괜히 그때 배고프다고 검보 먹으러 갔어 그리고 어 그래서 아침에 우리 나가려니까 아 자기 졸리돼 자야던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고 우리 갔다오면 검보 먹으러 혼자 가고 맞아 아 개 재미있었는데 검보 맛있었지 그게 검보기구나 그래서 검보인거야 나 그래서 심지어 나 가족들끼리 하와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직박이 형이 또 하와이 갔을 때 그 치즈케이크 팩토리를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먹을만하다고 근데 먹을만하다고 하는데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나는 여기가 엄청 맛집인줄 알았어 우리 갔다오잖아요 어 하와이에 거기 사실 우리가 그 음식 그 식사 때를 벗어나서 한 셋이 막 이렇게 가가지고 네 줄을 안 쓰고 먹었는데 원래는 줄을 서야돼요 아 유명한데구나 거의 미어 터져요 거기가 근데 우리도 이제 갔지 근데 이제 쏘영이가 있으니까 막 셋이 막 이렇게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줄을 서서 좀 가서 먹었어 네 갔는데 검보를 안 시킬 수가 없더라 내가 무조건 시켜야지 아니 거기 가면 검보를 시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거기가 거기가 그냥 체인점이야 알고보니까 맞아 프랜차이즈야 프랜차이즈 한국에도 있어 한국의 치즈케이크 팩토리랑 맛이 달라 저도 한번 검보 생각나서 가봤는데 하와이의 그 검보 맛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 싱싱함이 재료의 그 크기도 다르고 근데 그게 한번 먹으면 딱 먹자마자 고개를 끄덕이게 돼 아 이거는 이 맛이지 한국인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 칼칼해가지고 칼칼하면 일단 한국인들이 무조건 반절은 먹고 들어가거든 인정 끄덕끄덕 아니 진아 형도 검보 할 줄 알 거 아니야 아 진아 다 알지 진아는 진아는 캐나다 가서 검보 해줘 좋다 근데 난 캐나다 나다 나다 나 목진왕이 나다 나다 난 진짜 하고 싶어 아 난 연어 사냥 연어 사냥 연어 사냥 내년에 한번 진짜 캐나다나 삿보로나 둘 중 하나만 가보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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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럼 상반기에 뭐 삿보로 하반기에 캐나다 가도 되고 1년에 한 두 번은 가줘야지 좋다 게임 안 나오는 달 한번 해가지고 다 쉬는 날 좋다 좋다 좋습니다 다들 뭐 하십니까 이제 근데 자 나 내일 저거 해야 돼 나 내일 저거 해야 돼 정수 피부관리 정수는 정수는 승우 아빠는 와우 준비 와우 나 이제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쎄게 해야 돼 오늘 쎄게 열려가지고 아 미쳤다 오케이 갑시다 진심이지 재밌었습니다 진심일까 여러분 주말에 봅시다 네 오케이 준비 잘하시고 준비 잘하시고 네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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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옥냥이 옥냥이 나왔다 근데 어디 보자 왜 다시 들어왔어 옥냥이 예 무슨 소리죠 네 왜 은밀하게 와가지고 왜 슬금 아니 아니 잘못 잘못 늘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갑시다 진짜 갑시다 왜냐면 나 진짜 정수씨 그냥 뭐 적히는 게 뭐라고 왜 그냥 나가서 적혀요 오케이 적히면 그만이잖아 네 가세요 정수형이랑 저랑 동시에 나가죠 아 그래 하은스템 나가자 하나 하나 둘 셋 셋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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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관형 어? 프로스트 펑크 2 재밌니? 어 재밌다 할만해 할만해 네 형 원 재밌게 하셨어요? 나 내일 할라고 원 재밌게 했어 원 재밌게 했어 원 재밌게 했으면 나 디럭스 사놨어 아 디럭스 사놨음? 사놨어 나 내일 할라고 프러스트 펑크를 하도 프러스트 펑크를 하도 원래는 오리지널을 샀다가 그 디럭스를 안 사면은 빨리 안 열어줘가지고 맞아 맞아 프러스트 펑크 2 사봐 근데 오히려 병건이 형이 제일 좋아할 듯? 옥냥아 선극지 같은 게 있어 옥냥아 병건이 지금 휴식기간이야 유니콘 오버로드 별로였어 니가 추천해 유니콘 오버로드 형이 심술나서 그런거야 아니 뭐 무조건 자기가 못 맞추면 내가 심술났대 아니 왜냐면 내가 추천해서 그래 내가 추천하면 일단 심술났대 뭘 니가 추천해 그냥 만약 유니콘 오버로드가 형 운명 앞에 딱 있었다면은 그냥 유니콘 오버로드는 그냥 딱 유니콘 오버로드였어 아 그럴 수가 없어 무조건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대 지금 재밌는 게임 하나 찾아놨어 뭐야? 뭐? 대항의 시대 4 다시 할게 아 어? 그거 못참기네 나 그거 스팀에 지금 저거 담아놨어 나도 얼마 전에 나 갔다와서 할거야 아 재미없을 수가 없어 엄청 맺지 종순씨 그거 해서 그 뭐야 확장팩으로 할까요? 아 당연히 파워업 키트로 할거죠 아 와 발바로스 하이레딘 수화로 만들거야 자 자 이 대항의 시대는 기존에 있는 게임인데 다음달에 삼국지 에잇이 나와요? 삼국지 에잇이요? 저는 또 미리 해봤거든요 삼국지 이미 십사까지 나왔는데 리메이크 리메이크 새로 새로 뭘 리메이크 하는거야? 그니까 팔 시스템으로 그래픽 좋게 하고 좀 그거를 강화함 음 근데 팔이 재밌었나? 팔 나 기억이 잘 안나는데 팔이 장수제임 아 장수제 내 스타일이야 팔이 장수제인데 좀 전투가 늘어진다는 평가가 있어 아 나 군주제 좋아해 장수제 안좋아해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해봤는데 원래 설전이 없었단 말이야 응 맞아 설전 추강 아 그니까 그런식으로 조금 더 보강함 음 다른 시리즈에서 평가 좋았던 것들 아 약간 짠 아니 그 갔다오셨잖아요 코웨이 네 그 먼저 할수있는거 혹시 그 기회 얻으셨어요? 네 네 해봤어요 어? 해봤어요? 네 전 거기 본사 가서 해봤어요 요코하마에 있는 코웨이 본사 아 요코하마 그 미군기지? 아 네? 요코하마 미군기지가 뭐요? 미군기지 있지 않아요? 요코하마에? 요코하마는 요코하마에요 요코하마인데 거기 미군기지가 있었잖아요 요코하마에 그 대관람처가 있어요 명심하세요 상남 2인조 보면 요코하마에 미군기지 있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거칠다고 나오는데 이게 뭔 대화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 코웨이 그 사장님이 미술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1층 노비에 가면은 뒷딱한 막 미술품 막 걸려있어요 아 미쳤네 뭐 어떤 건데요? 약간 새벽하고 싶게 생긴 자 여러분 5시가 넘어서 저 진짜 갑니다 네 딱 간 거 뭐지? 네 다들 대화 논하시고 저 당황을 적고 아 진짜 가시죠 이제? 진짜 가시죠 이제 네 네 가세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냥 적어 적고 가 결혼준비 잘하세요 네 네 결혼준비 잘하세요 결혼준비 잘하시고요 고영수 형 결혼 몇 시에요? 몇 시였더라? 결혼? 일찌감 형 모바일 청첩장은 안 줬죠? 안 줬냐? 아 내가 올릴게 다시 단톡방에 줬을걸? 나 준걸로 아는데? 줬어 안 줬어 다시 올릴게 다시 올릴게 기억나면 가는 거고 기억 안나면 못 가는 거지 그래 11시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맞나 이게? 맞을걸? 맞을거야 아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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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수도 있고 맞아 맞아 뺨 뿅 오 주무십쇼 네 오케이 네 뭐야 이거 정수씨 왜 안가? 펑... 펑 켜야겠다 아니 그니까 다 나가 빨리 정수씨 그냥 적히면 돼요 네 적혀 적어도 되는데 나 그럼 적었어 종수 형 적었으니까 갈래? 아 나 적었어? 정수씨 더 이상 있어도 안 바꿔줄거에요 적었어요 그럼 진짜 간다? 네 이미 적었어요 네 옥냥이 메모장에 써있어요 종수 형 여드름 황무지에 물주러감 미치도 마 무슨 소리 하는거야 아무튼 화가 났어요 아니 옥냥이 메모장에 그렇게 적었어요 옥냥이가 멘트가 지독해 멘트가 지독해 진짜 갑니다 예뿅 안녕하십쇼 근데 종수씨 여드름 없는데 종수 형? 응 그 턱이랑 그 부분에 있어 그거 제거해야 돼 근데 종수 여드름이 있는게 아니고 오히려 그 토지로 치면은 기름진 토지야 유분기가 많다 그러지 오히려 옥토야 옥토 분화구같이 막 세워나오려고 하는 그거 세워나오는게 아니고 그냥 좀 비옥해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거 3등까지는 안 적는거라 제가 여기 3등까지 안 적거든요 탑3는 어차피 그 안 적히는거라 그거 알고 가시면 돼요 처음 듣는 룰인데요? 아니 그 룰이 바뀌었어요 개정안이 생겨가지고 아니 아니 제 맘대로 바꾼게 아니라 원래 다같이 이제 아니 이렇게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그 욕조 보면 훌렁훌렁 벗는 사람 됐잖아요 아니요 욕조 보면 훌렁훌렁 벗는 사람 정정을 해주시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게 아니고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라니까요 정정을 해주시고 가야죠 아니 기억을 못하시는 걸 거예요 아마 하와이 갔을 때 그 혹시 갑복이형 오면은 같이 좀 얘기를 들어보고 네 신나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욕조를 좋아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네 욕조를 보시다니 어 욕조당하고 물을 갑자기 트시더니 아 그건 맞아요 아 왜냐면 제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욕조에 물을 틀고 들어가요 자꾸 아 기벅이 점점 나아 근데 약간 말을 어떻게 했냐면 옹량씨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훌렁훌렁 벗고 들어갔다는데 아니 아무도 없는 욕조에 훌렁훌렁 벗고 들어간 거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 욕조 나오면서 훌렁훌렁 벗기 시작했다가 아니에요 그걸 정정 제가 놀란 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정확하게 얘기가 아니라 네 가린 상태에서 모든 벗고 어 나 목욕하니까 보지마 이런 멘트가 아니라 갑자기 욕조를 받으시던 아니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그 갑복이님하고 제가 같은 방을 썼어요 그리고 침대가 하나였고 어쩔 수 없이 같은 침대를 쓸 수밖에 없었고 큰 침대였고 근데 그 옆에 우리 방에 욕조가 있어요 근데 그 욕조는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요 그 욕조는 제가 말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요 왜냐면 아까 그 갑복이군하고 함께 그 침대를 썼을 때가 떠올라서 근데 그 욕조는 그 갑복이군과 제가 한 몇 방 며칠 동안 썼던 침대 바로 옆에 어떠한 그 그 벽도 없는 상태에서 한 공간에 그 벽은 게 기억이 나시나요 그냥 아니 떨렁 떵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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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조가 욕조가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욕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욕조는 코리안 K욕조는 K화장실 안에 욕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욕조는 하와이 스위트룸에 있는 욕조는 침대 바로 옆에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욕조는 들어가야겠고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어요 그리고 사람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훌렁훌렁 벗은 게 아니고요 훌렁훌렁 벗고 들어간 건 맞지만 갑복이군만 있을 때 갑복이군만 있을 때 사람들이 나가고 갑복이한테 나는 욕조 들어갈 거니까 이쪽을 보지 말라 하고 쏙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서 잘못됐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갑자기 욕조에 물을 뜬금없이 받으시더니 아 욕조를 받았어요 맞아요 네 욕조를 받았어요 욕조를 발견하고 물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상관없어요 아 욕조에 물을 받는구나 했어요 근데 이제 베란다에 있었는데 네 갑자기 베란다에서 방 안쪽을 볼 수 있었잖아요 왜 봐요 제가 왜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훔쳐봤네 훔쳐봤네 아니요 훔쳐본 게 아니죠 공개적으로 가림막이 없어요 커튼이 없었어요 네 커튼이 없는데 갑자기 위쪽을 벗고 아 위쪽을 벗는 것까지 인정해요 갑자기 위쪽 벗고 살짝 고개 무빙 살짝 치더니 아래쪽 벗으신 다음에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당시에 눈이 살짝 민망한 네 근데 민망한데 그 뒤에 뭐 약간 요런 느낌의 표정을 지더니 그대로 바로 욕조로 짓게 아니 옥냥씨가 1초 민망하고 갑자기 야 내가 벗는데 니가 뭐 알바야? 하고 요런 표정 있죠 아 제가 언제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니 옥냥씨가 기본적으로 피해의식이 있어서 피해의식이 있어서 아니 제가 옷을 벗는데 내가 옥냥씨 눈치까지 봐야 됩니까 아니 제가 무슨 뭐 1초 민망하고 뭐 1초 뭐 뭐 하고 들어가요 그냥 옷 훌렁훌렁 벗고 들어가는 거지 옥냥씨가 혼자 이게 이불에 선해요 옥냥씨 혼자 그게 슬로우 비디오로 이제 재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 거지 저는 아무 생각없이 벗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이제 벗을 때 이쪽을 보지 마라 벽이 없다 절대 어 커튼이나 이게 없다 근데 욕조는 써야겠다 욕조를 안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욕조였어요 고급 욕조였어요 아니 못 참으셨다 욕조 앤틱했어요 욕조가 아 기억이 좀 나시네요 되게 아 나 진짜 완전 나 완전 나 완전히 기억이 좀 나시네요 어 저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근데 옥냥씨랑 눈 마주친 거는 내가 모르겠고 갑복이군이 옆에서 하스스톤 보고 있는데 욕조에 들어간 건 기억이 나요 근데 옥냥씨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는 뭐 갑복이군한테 들어왔는지 아니면 제가 목욕하는 걸 스토킹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면 그 광경을 정확하게 봤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미지로 기억하는 거 아시죠 네 그게 그 약간 이탈리아 조각상처럼 좋은 거네요 좋은 거네요 좋은 거네요 좋은 거네요 아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싶어요 아 갑자기 잊혀지지도 않네요 네 이탈리아 조각상 이라고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좀 경고 드리겠습니다 저 스토킹하지 마세요 스토킹하지 마세요 스토킹이 아니라 먼저 공개적으로 욕조만 보면 못 참으셨어요 관음하지 마세요 아니 제 몸을 시선으로 탐하지 마세요 너무 아찔해요 이 얘기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아까 욕조하니까 그리고 갑복이 침대에 있는 욕조인데 왜 옥냥이가 보냐고 채팅창에서 지적을 했는데 왜 쳐다본 거예요 아니요 정확히 그 시간은 저녁 7시쯤 된 6시쯤 된 해가 안 진 시간이었어요 그냥 욕조를 보니까 그러니까 형이 물을 받았어요 갑자기 아 왜냐하면 침실에 자기 전에 한 게 아니라 아 왜냐하면은 욕조다 밖에서 좀 돌아다니다가 왔으니까 후덥지근 하잖아요 하와이가 그러니까 이제 훌렁? 훌렁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욕냥씨가 자꾸 오해하게끔 약간 그 진술을 하네요 정확하게 저는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정확히 김치찜 사건처럼 제 3자에 이제 네 갑복이 형이 온다면 정확한 저보다 진술을 해 주겠죠 같은 방을 썼으니까 갑복이씨가 이제 그걸 기억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네요 저도 사실상 제 인생에서 이 기억은 아예 지워졌었는데 음 제 꺼냈나요 다시 거의 그 그 뭐죠 그 그 휴대폰 다시 그 복구하는 거 그 뭐죠 아 저기 거의 그거 원복 당했어요 지금 아예 까먹고 있었는데 아 서서히 기억을 해보시면 나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욕조보고 뭔가 이렇게 제 소중한 기억을 되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남자들끼리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다섯 명이고 아니 제가 이걸 확실히 해둬야 돼요 제가 일부러 보라고 보라고 벗은 게 아니고 은밀히 벗었는데 은밀히 쳐다본 게 옹냥씨라는 걸 아니 은밀히는 아니고 절대 아니 은밀히 벗었는데 왜 은밀히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이런 표현을 제가 쓰세요 훌렁훌렁 아니 심지어 제 방에 문이 있어가지고 문까지 닫았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또 슬쩍 열고 어떻게 안을 봤을까 방 타머 은냥씨 다들 같이 이렇게 문을 다 모든 문이 열려있어요 모든 문이 근데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그 모습 기억이 그래서 욕조에 참방참방 네 그래서 저는 황급히 눈을 돌렸어요 눈을 마주치고 나서 네 이거는 좀 신났구나 저 형이 많이 네 그래서 뭐 인정해 주자 해외 나왔어요 하와이랑 공간이 또 형한테 또 특별한 뭔가 감정을 심어줬구나 아니 굳이 그 조각상이 떠올랐다고 한다면 예예예 로마 공중목욕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로마의 공중목욕탕 아 네 그런 느낌이 났죠 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갖다가 뭔가 뭔가 사람들이 오해하게 사람들도 절대 오해 안하고 아니 전혀 안 부끄러워요 아 사람들은 절대 오해 안해 그냥 남자들끼리 있으면 훌렁훌렁 욕조 보면 벗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지금 옥냥씨만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왜냐면 뭔가 눈에 이렇게 딱 선해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군요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인간이 딱 보면은 아무튼 그 음 그런겁니다 제 몸을 시선으로 탐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니요 탐한 적 없고요 저도 모르는 새에 저를 관음하셨네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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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망한 게 아니다 상당히 그냥 그게 시야에 들어온 거고 그냥 깜짝 놀랐다는 거 네 이게 자 사뽀로는 욕조 없는 대로 예약하죠 숙소는 앞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니까 그건 제가 봤어요 아니 모든 숙소는 이제 욕조 없는 곳이면 사뽀로를 왜 갑니까 아 저 나이 들어서 이제 좀 보기가 힘들어요 일본을 갈 거면 저는 그런 욕조가 좋아요 편백나무로 된 그 동그란 나무로 된 통 욕조 있죠 그걸 좀 써보고 싶네요 아 제가 항상 욕조가 있는 방을 이제 들어가면 꼭 그 욕조를 한번 써봅니다 아 히노키탕 네 편백나무 네 동그란 걸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오해 없게 그러면은 그 어 저기 보지마 이런 한마디라도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지금 기억하는데 보지 말라고도 안했네요 아 분명히 저는 그 보지 말라고 했는데 옹량희 씨가 무단으로 고개를 억지로 돌려서 제 몸을 시선으로 탐하고 아니요 보지 말라고 하면 정확히 안 보는데 저는 심지어 까먹었는데도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그 모션은 마치 봐도 상관없다 니가 뭐 어쩔건데라는 손짓이었어요 약간 그 옷을 벗어던지는 그 모습 여긴 하와이잖아 네 우리끼리 있는데 뭐 어때 뭐 어쩔건데 약간 그래서 저도 뭐 저도 한 2초 혼란 스턴 걸리고 어 인정? 이러고 넘어갔던 기억이 근데 하와이의 그 거리는 기본적으로 그 노출도가 옷으로 몸을 가린 정도와 드러낸 정도를 비율로 따진다면 대략 한 3대 7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다 벗고 다니죠 거의 7이 이제 살이고 3이 이제 옷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남자들도 그냥 거리를 우통을 까고 다녀요 음 서핑하는 사람이 많아서 해변에서 놀다가 우는 사람도 있고 뭐 하다 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 평소에 욕망이 좀 가득하셨나봐요 저요? 네 하와이 가면 그런 거 살을 내가 좀 벗고 싶다 네 아니 그거랑 욕조랑은 다른거죠 욕조는 그냥 씻고 싶어서 옹냥씨는 씻을 때 옷 입고 씻습니까?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예 그 저는 화장실 가서 씻지 공개적인 그 방 안에 있는 욕조에서는 씻지 않거든요 아니 그 공개적이지 않은 곳인데 옹냥씨가 몰래 본 거라니까요 공개적인 데가 아닌데 어떻게 본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힐튼호텔 구조도를 한번 올려봐줘야겠네 네 나중에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고 예 갑복이 형이 정확히 아니까요 뭐 그리고 그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노천탕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연을 벗삼아서 또 물에 담그고 있는 게 또 아주 좋습니다 아 요즘 혈기왕성하시래요 되게 혈기왕성한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어떤 개방감 개방감이요? 예 그리고 어떤 예 따로 여행 갈 때는 그건 제가 고려 한번 해볼게요 근데 방 안에 욕조 없이 밖에 있는 걸로 네 그리고 그 그리고 그 야외가 될 수 있으면 이제 일본 원숭이 한 다섯 마리 정도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아 일본 원숭이가 그 복숭아를 씻어 먹는 아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습니다 고려를 해갖고 네 진하 형도 한번 같이 병건이 형이랑 방금 써보세요 그래서 원숭이 한 두 마리 정도는 저랑 같이 좀 담그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욕조를 굉장히 몰랐는데 더 사랑하는 제가 아는 것보다 욕조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욕조를 욕조를 참 좋아합니다 아 욕조 많이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여행 때 제가 참고해서 방 안에 한번 찾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욕조 여행 한번 가죠 아 너무 싫네요 네? 싫어요? 방은 따로 써주세요 근데 단 옹양 씨가 그걸 해줘야 돼요 뭐죠? 그 약속 뭐죠? 침착맨을 훔쳐보지 않는다 아니요 훔쳐보는 게 아니라 공개된 장소, 욕조가 있었다는 거 지금 훔쳐보지 않는다 그리고 기억하지 뇌에 기억하지 않는다 경고 경고 드리겠습니다 하와이 힐튼 호텔 오! 왜요? 찾았어요 하와이 힐튼 호텔 욕조 쳐보세요 옹양 이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개된 자리에 요런 욕조가 중간에 있는 요런데? 잠깐만 이게 방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기억나시죠? 점점 기억이 나시죠? 저요? 요게 방 한가운데 있어야 돼 방 한가운데 아 여기 있다 이거다 이거예요 음 그건가? 여기잖아요 여기 아 그거예요 그거예요 옆에 갑복이 씨와 제가 같은 맞아요 여기입니다 맞아요 여기예요 네 갑자기 물을 틀더니 어? 근데 커텐이 있네 커텐이 있는데 커텐이 안 쳤어요 제가 있던 장소는 여기 창밖에 전 여기 있었어요 창밖에 근데 옹양 씨 자 제 방송을 한번 봐주실래요? 예예 한번 볼게요 제 방송을 보시면 들어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아 갑자기 기억이 확 나요 굉장히 좋은 거기였는데 예예 예 예 씁지가 않네요 아 뭔가 해명하실 게 해명할 게 전혀 없네요 아니 이걸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거 같아가지고 알 권리 시청자들이 알 권리 음 자 얘기하세요 아 그 옹양 씨 좀 징하네요 그 좀 뭐죠 광고를 예 아 잠깐만 내가 이걸 보면 안 되잖아 아 직접 하셔야죠 아 내가 이걸 직접 해야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거 뭘로 가야되죠? 아 제가 여기 쳐드릴게요 링크 주소를 디코에다 쳐드릴게요 네 들어가보세요 아 싫다 진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싫네요 진짜 아 그냥 옹영 씨 오해하세요 시청자분들이 음 어 들었나요? 아 이제 확실히 기억이 좀 나시나봐요 장소가 정확히 보이니까 아 예예예 여긴데 예예 보이시나요? 음 화면을 전화를 안 하셨어요 여긴 거 같은데요 맞아요 거기 직박이 형이 우리 같이 숙소죠 옹영 씨 그걸로 아 여기죠 네 커튼이 여기까지밖에 안 쳐져 있는구나 일단 근데 뭐 일단 커튼을 왜 안 쳤는지 모르겠는데 아 쳤을 거예요 제가 아니요 쳤는데 여기까지 돼 있고 여기를 이쪽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침대는 김정현 씨랑 제가 이제 같이 썼고 제가 아마 커튼을 있는데 안 쳤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치고 들어가서 쉬는데 이쪽 방향 있죠 이쪽 이쪽이 그 거실하고 이어져 있는 문이 있어요 예예 그래서 이걸 닫아놓고 욕조에 들어갔을 텐데 이거를 기어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본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거실로 나가는 이제 문인데요 날조를 섞어버리시네요 왜냐면은 이걸 여기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를 날조를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계속 이거를 훔쳐봤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저는 창밖에 있었다고 정현 씨가 봤으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정현 씨랑 같은 방을 썼으니까 밖에 창밖에 있었다고 처음부터 진술을 들었고 저거 의자 보이시죠 저 의자 두 개 있는데 근데 이게 여기 밖이랑 근데 밖이랑 이어져 있어요 이게 거실에 있는 베란다랑 얘가 이어져 있어요 베란다가 이어져 있고 맞아요 인정하시죠 밖에 베란다 맞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다른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경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근데 여기를 이쪽으로 굳이 넘어와가지고 본다 굳이 내가 이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죠 굳이 들어와서 봤다는 것은 침청왕맨의 몸을 시선으로 탐하겠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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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라고 하시도 않았고 거실에 다들 어떤 분위기였냐면 와 이 호텔 좋다 이래서 다 같이 제가 재연해 드릴게요 네 이 호텔 좋다 해서 저 난간에서 우와 좋아 했는데 갑자기 혼자 욕조에 갑자기 물을 쑤 봤더니 소리가 나길래 겉쪽을 다가 쳐다봤더니 갑자기 옷을 벗고 옷 손까지 인정 근데 갑자기 아래를 손을 갖다 쳐다더니 과감하게 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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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2초 스턴 2초 스턴 맞고 뭐 하와이니까 인정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여기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사실 물을 틀어놓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틀어놓고 미리 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어디 딴 데로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를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인정 근데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받는 동안 시간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 여기에 있었다는 것은 일부러 보려는 의도가 아니죠 너무나 보인다는 거예요 바깥에 다들 구경하고 있는 눈치였는데 물소리가 나길래 그쪽을 쳐다를 본 거죠 물소리가 나는데 물이 그 차는 시간이 있잖아요 옹장씨 아니 그리고 그 자리에 정확히 말하자면 저만 있던 게 아니었대 그래서 이거는 저 커튼을 그 쳤는지 안 쳤는지에 대해서는 정현이 형과 제가 보기에는 직박이 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옹장씨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예 뭐 한 번 정도는 제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뭐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없는 죄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제 몸을 시선으로 탐하신 죄 네 아 제 정신에서 나가주세요 진짜 대박 뭘 탐해요 제 정신에서 나가주세요 한 번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탐하지 마세요 기억하고 너무 쉽지가 않아요 네 옹량씨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옹량씨 제가 호인이 나서 넘어가시는데 두 번째는 제 몸을 어 조심해서 그 보셨으면 합니다 아 저도 제 이미지에 기억된 이미지가 별로 없는데 너무 강렬하게 남아 네 제 몸을 갈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욕조만 보면 갑자기 벗어 던지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물이 안 찬데 제가 들어가겠냐고요 물을 받을 때 나 들어간다 욕조 쓸 거다 말을 했는데 충분히 대피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봤다는 것은 아니요 대피 시간을 쓰였잖아요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니 거의 그때 궁극기처럼 등장하셨다니까요 네 대피 시간을 안 주고 바로 아래 거기에 카드가 쫙 깔리면서 등장했다고요 제가 아니 광역기인데 어떻게 피합니까 제가 거기를 타겟팅도 아니고 그러니까 옥양 옥양씨가 뭐 일부러 안 했다고 하면 일부러 안 한 거겠죠 하지만은 어 아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어 서로 간에 시공간이 어 의도치 않은 곳에서 일치해서 뒤져진 사소한 해프닝 아니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한 짓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죠 저도 네 아니 이게 뭐 잘못됐으니까 아니 아니 옥양씨가 옥양씨가 이제 그거를 이제 사건을 그냥 담백하게 말하면 되는데 의도를 담으니까 의도를 제가 제가 제 몸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듯이 이제 그 묘사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의도 부분에서 정정하는 거죠 오히려 굳이 의도를 집어넣는다면 옥양씨가 제 몸을 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죠 완벽한 날조 제가 이제 욕조에 이제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여행 시간 동안 비행기도 타고 하면서 이제 피로해진 몸을 풀려고 이제 들어간 거지 누군가에게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벗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욕조를 탐하는 마음보다 옥양씨가 제 몸을 탐하는 마음보다 컸을 것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조금 더 낫는데 이초스턴 맞고 아 이 형 미국스럽다 되게 뭐랄까 거기 그 하와이적인 입장에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미국스럽게 노는구나 해서 저는 그냥 넘어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욕조를 보고 뭔가 그런 달려들었다는 그런 건 전혀 부끄러워지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앤틱하지 않네요 굉장히 그 모던한데 옆에 이 그림 때문에 제가 앤틱했다고 좀 기억을 하고 있나봐요 아 아마 직박이 형이 오면 더 잘할 이게 그리고 바뀐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욕조가 조금 더 나와있던 걸로 아는데 배치가 약간 우리가 간지 좀 돼가지고 살짝 옮기지 않았나 거실 거실에서 어 근데 여기가 아닌 거 같은데 여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욕조가 위치가 좀 달라요 살짝 좀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는 직박이 형이랑 제가 잤는데 방금 본 데가 두 개 침실이 있는데 네 맞죠 맞죠 여기는 아니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종수씨가 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니 제가 그 코를 골아가지고 직박이 형이랑 저랑 이제 같이 자잖아요 직박이 형이 왼쪽 제가 위쪽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종수씨랑 옥냥씨가 잤을걸요 서로 코고는 사람을 몰아놨을 걸 아니 종수 형은 그때 거실에서 잤어요 자기 코고는 그 거실이 소파가 침대로 변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히오스 본 거 거실에서 직박이 형의 그 노트북 갔다가 직박이 형의 옛날에 폭쇼클럽 영상을 보여주면서 직박이 형이 그 노트북을 또 연결해서 히오스 대회를 그때 같이 봤어요 6년 전에 베드라즈 엠 그 여행 하와이 여행 그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로 와봐요 가보죠 기억을 좀 떠올려 야한거 새끈한 욕실 아 그 영상 야한거 야한거 하면서 등장 어 저기 아 여기네요 여기 아 맞아요 맞아요 집중 정확해요 문이 있죠 여기 문이 있었죠 방금 저기 층밖에 있죠 아 여기네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을 사람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욕조가 있죠 욕조가 욕조가 있고 근데 구조는 비슷해 봐봐 여기 문이 있잖아요 문 좀 봐 아래 자막 선착순 선착순 거수 거수 아 내가 잠깐 옹량씨 손으로 들었는데요 아니 저거는 드립친거죠 이제 아 탐했네요 아니 뭘 탐 해맑이 웃으면서 그리고 여기 문이 있잖아요 제가 말했던 대로 구조가 욕조가 있고 여기 침대가 있고 문이 있어서 닫을 수 있어서 닫았는데 이 악물고 봤다는 거는 아니죠 지금 이 손 든 거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아니죠 자 봐봐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도 나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여긴 드립죠 미스터옥 나 함께 호화욕조 아 너무 싫어 근데 옹량씨의 표정을 볼까요 아 너무 싫어요 옹량씨의 표정을 볼까요 봐봐 봐봐 일단 사모님 봐봐 탐했죠 옹량씨 저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옹량씨가 갑자기 아니 일단 사모님은 이제 아 아 옹량씨 옹량씨 탐했네요 방송할 건 해야죠 네 방송 안 할 겁니까 아 저는 진짜 이거 구조가 제가 말하다가 제가 아까 기억났다고 했잖아요 문을 닫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문을 억지로 열거나 억지로 베란다로 저쪽으로 해서 우리 방을 봐야 돼요 근데 옹량씨가 어떻게 보고 봤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 욕조 방이 제 방이에요 제 방인데 어떻게 남이 보겠습니까 문을 닫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 보세요 기억을 못하셨는데 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서 구체적인 위치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지금 상상하시는 건 전부 다 다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다 날짜고 저는 아까도 담백하게 팩트만 그냥 욕조는 보셨고 뭐 담백하게 팩트야 뜨거운 물 트셨고 트셨고 저랑 함께해서 다같이 만만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 이거죠 제가 분명히 그 물 받을 때는 제가 욕조에 들어갈 거라고 여기 같이 쓸 사람까지 손 이렇게까지 했는데 본인이 오케이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욕조 쓴다고 했는데 손 들었다는 거는 네 제 카메라가 꺼진 수에 그냥 저는 방송한 거고 방송용 멘트 친 거고 오케이 아 하와이 좋다 했는데 저게 그 은연 중에 나왔나봐요 욕조 같이 쓸 사람 거기서 아 진짜 써야겠다 내가 그러니까 포인트는 갑자기 욕조를 보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욕조 쓸 사람 오케이 나 이거는 방송용 멘트 맞아요 맞겠죠 이거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욕조를 쓸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옹량씨의 진술은 내가 갑자기 물을 튼 거 동시에 갑자기 나 욕조 쓴다고 쏙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진술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걸 틀기 전에 나 욕조 쓸 거다 욕조 쓸 사람 손 이렇게까지 미리 알고 있었는데 제 방을 시선으로 탐했다는 거죠 아니죠 그러면 욕조 쓰기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하셨어야죠 나 굿붓기 나 굿붓기 나 굿붓기 보통 텔 탈탈탈 도 하는 거 말고는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베란다에 왜 가요 사실 베란다에 왜 갑니까 제 방에 연결된 베란다를 볼 수 있는 거는 저와 갑보기밖에 없는데 거기를 왜 가냔 말이에요 답답합니다 근데 옹량씨의 뇌에는 어? 맞아 30분 전에 아니 10분 전에 욕조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었지 라는 정보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미친놈입니까? 그 정보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와이 앞에 보기도 바쁜데 어 10분 전에 병건이 형이 그러니까 왜 거기 있었냐고요 하와이 볼 게 많은데 왜 거기를 왜 가 병건이 형이 이쯤에서 테를 쓰겠지 제가 미친놈처럼 그걸 왜 가냐고요 아니 보느냐 하면 그 문을 여서 직접 테를 타셨잖아요 거기 특파처럼 등장하셨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가 계속 도는데 제 방에서 제가 옷을 벗는데 본 거는 옹량씨예요 이거는 확실히 해주세요 제 방에서 제가 옷을 벗고 방문을 닫고 씻는데 그걸 봤다고 갑자기 그거를 제보를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커튼을 잡고 하셨어야죠 아이고 탐할 수도 있어요 탐한 게 죄입니까? 아니 탐한 게 죄예요? 제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 아 제가 액조를 하시니까 그렇죠 누구를 탐한죄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탐한 게 아니라 시야가 돌리다가 거기에 잡혔어요 화가 2초 스턴 제가 얘기를 드렸죠 어 어 어 어 이게 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네 그래서 2초 스턴 맞다가 그래 뭐 하와이니까 뭐 인정? 네 이런 느낌으로 넘어갔죠 되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 화장실에 갔는데 아 시바 왜 똥냄새가 나지? 아니 욕조가 있는 남의 침실을 슬쩍 봤으면 아니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는 몇 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아니 자기가 들여다보고 자기가 화장실을 똥냄새를 들여다보고 어 왜 똥냄새가 나지라고 의문을 품는 거랑 똑같습니다 확실히 알았어요 네 커튼을 칠 수 있었다는데 안 쳤다는 거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형의 말은 그거 딱 쳐다봤을 때 가린 곳에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공개된 곳에서 궁극기를 꽂으셨어요 판테온처럼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가 근데 제가 아마 커튼을 뒤에서 했으면 커튼을 안 쳤을 것 같진 않은데 쳤는데 거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커튼 자체가 안 쳤어요 그 바로 영웅 등장처럼 갈리오처럼 등장하셔서 그거는 어떻게 본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따지면 아 이거 닫아버렸네 아까 그 반절 커튼을 못 치는 부분 있잖아요 베란다에서 살짝 일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를 열심히 봤겠죠 어떻게든 딱 일치하는 제 몸이 살짝 보이는 그 각도를 계속 연구를 해서 그거 말고는 저는 좀 이건 날조죠 이건 날조 이건 날조 커튼을 저는 안 쳤다로 가겠습니다 커튼을 치셨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저는 저는 커튼을 안 쳤다 네 아니면 커튼이 뭐 반투명해서 실루엣이 보였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치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증거 자료가 없어서 사실 서로 주장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말했던 상황이 좀 더 논리적이지 않나 일단 제 하와이의 썰들을 가끔 제가 푸는데 정확합니다 옛날에 종수 형이 하와이에 차 타고 가다가 어우 나 못 참겠는데 기억나시나요 제가요? 아니요 종수씨가 네 종수씨가 했겠죠 어우 나 못 참겠는데 기억나시죠 종수씨는 항상 못 참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갑자기 고개를 가로저으면 어우 나 못 참겠는데 하와이에 갑자기 전기를 많이 받았는지 네 그런 썰들을 하며 제가 여러가지 갖고 있는게 이 썰 중 저도 이 썰이 갑자기 왜 머릿속에 갑자기 드러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종수씨가 종수씨가 왜 못 참느냐고 하냐면 이 그 하와이의 따뜻한 이 기온과 바닷가를 보니까 아 자기는 빨리 그 뛰어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고 전기가 아무래도 엄청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세세한 부분을 저도 모르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저도 제 이 지식이 참 원망스럽네요 제 기억력이 아무튼 옥냥씨 그 본건 본거고 그 제 몸을 기억 그 기억 휴지통에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기억을 기억에 지워볼게요 네 지워보려고 이거 지워야겠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저도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참 저는 혼망스러워요 저도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뇌가 트라우마 같은 거였는데 인간의 뇌가 이제 축복 받았다는 이유는 예 트라우마 같은 거였는데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게 축복 받은 거예요 한번 지워보도록 노력을 한번 지우려면 지울 수 있어요 잊으려고 하면 잊을 수 있습니다 망각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무튼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행동 하지 않겠다 다시는 영웅 출연 남들 앞에서 어 아무리 편한 사람과 있더라도 영웅이 되지 않겠다 그것만 약속해 주세요 아니요 저는 또 그 상황이 되면 저는 또 벗을 것입니다 옥영 씨야말로 그 상황일 때 제가 미리 그 안내를 드리면 제 몸을 탐하지 말십시오 저는 그 행동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금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도 저는 또다시 훌렁 벗을 것입니다 아 아니 내 방에 있는 내 욕출을 내가 쓴다는데 본인이 왜 끝끝내 와가지고 그걸 쳐다보고는 왜 그 피해를 호소하는지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네 아무튼 요쯤으로 요쯤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때 아마 가위바위보로 방을 정했나 모르겠네 아니요 우리 방이 되게 좋네 코 고는 사람 손 들어 제가 정확히 이것도 기억해 다시 보니까 우리 방이 되게 좋아요 욕조가 있는 방 거기 욕조 있는 방을 쓴 이유가 제가 욕조가 좋다고 해서 그랬나 아니요 코 안 고는 사람을 그쪽으로 다 몰았어요 거기 두 명밖에 안 썼어요 우리 방 그러니까 종수 형은 그때 개구기 쓰고 있어가지고 종수 형은 소파에서 잔다고 해서 소파가 그때 기억하시나요 소파가 침대로 변하는 소파 아 맞아요 아 맞다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요 그냥 있다니까요 아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거실로 나가면 종수 씨가 자고 있었어요 아 맞아 기억이 이제 좀 나시다봐 단구는 못 갔고 못 갔죠 못 갔죠 아 기억나 직박이 형이랑 저랑 같이 기억력이 좋네 아 나 진짜 다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대단해요 재밌었어요 다음에 다 같이 한번 더 가시죠 욕조 없는 실로 제가 예약해달라고 직박이 형이 따로 예약해 드릴게요 아 그럼 저는 안 가요 욕조 없으면 안 갑니다 꼭 굳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웅 출연 영웅 출연이 아니고 영웅이 되고 싶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 욕조 목욕을 영웅 출연이라고 그래요 목욕 출 욕조 목욕이라고 하죠 아니 꼭 해야 되겠어요 그걸 꼭 아니 그럼 뭐 대중 목욕탕은 뭐 뭐 영웅 출연 영웅 출연실이에요 아니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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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출연실이야 아니 뭐 다 영웅들이겠네 다 그냥 어 저스티스 리그고 아니요 거기는 목적성이 다분한 곳이잖아요 대중 목욕탕 대중과 목욕탕 근데 거기는 확실히 호기롭게 굉장히 훌렁훌렁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옹냥씨 덕분에 그 잊고 있었던 좋은 추억 하나가 떠오르게 돼서 너무 좀 좋네요 아 저는 오늘 지금 좀 뭐라도 먹어야겠어요 저 지금 너무 3시간밖에 못 잤는데 허해졌어요? 아 잊고 싶었던 기억까지 떠올라서 저는 너무 불행해졌어요 지금 아 근데 불행 단 거를 먹어야겠어요 불행하다고 하는 거는 그 본인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건데 행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아니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때 나는 그때 나는 행복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졌어 그 영웅은 충격적이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졌어 그 영웅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다 충분히 끔찍했고 오늘까지만 이제 모두 잊어버리자 내일 방송할 때 게임하면서 잊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내일 또 까먹을 일정이에요 아 저도 까먹으려고요 네 저는 쉽게 까먹기 때문에 자 이제 우기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했던 팩트들은 이제 여기까지는 대화가 정리된 겁니다 그때 가서 무슨 커튼을 뭐 쳤다느니 아 코튼은 그 천지 안 천지는 확실하지가 않죠 저는 쳤다고 생각하는 거고 옹량씨는 안 쳤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 그건 이제 갈리죠 입장이 갈리죠 우리가 일치하는 진술은 제가 욕조 방을 썼고 욕조에 들어갔다 아 딱 거기까지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팩트죠 이건 팩트 아 이건 팩트로 알겠습니다 옹량씨가 본 거는 모르겠어 옹량씨가 본 거는 봤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그건 모르니까 오케이 예예 제가 눈빛이 기억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예예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한번 의제를 꺼내보죠 생각나면 예예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먼저 가세요 진화 형도 들어가시고요 네 먼저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예 아 옹량이 오후 5시 40분 목진화가 남아있네 목진화 뭐 딴 거 하고 있나 5시 40분 아 영태형이 들어왔네 형 어? 갔죠? 옹량이 갔죠? 네 옹량이 갔어요 아 일 끝났어요? 네 아 갔다 왔어요 아 그 뭐야 잘했어요? 쓰죠? 네 잘했어요 음 아 옹량이 네 자꾸 유언비어 퍼뜨려가지고 아까 잠깐 봤어요 아 그래요? 무슨 옷을 벗었다고 침장면이? 아 자꾸 제 그 몸을 몰래 봤는데 자꾸 제가 대놓고 보여줬다고 아 둘이서 그런 사이에요? 아 그런 사이는 아닌데 그 암튼 아 몰래 봤어 옹량이가? 예예 아 옹량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옹량이는 자꾸 아니래요 참 곤란합니다 그럼 뭐 볼게 있어요? 뭐 관전 포인트들 몇 개 있죠 어때요? 아 있어요? 예예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중에? 아 네 뭐 평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뭐 따로 뭐 보여 드린다기보다는 뭐 같이 목욕을 하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 그래요? 네 별명 있었어요 혹시? 저 고등학교 때 가오가이거라고 나 날쪼중이신가요 혹시? 아 뭐야 아 예예 제보가 들어와서 아 옹량씨 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병건이 형이 하와이에서 영웅출연같이 갑자기 옷을 욕조보고 홀딱 남들 앞에서 벗어서 근데 왜 영웅출연? 그냥 그곳에 노는 갔는데 아마 지금 병건이 형이 날쪼로 아 옹량이가 날 타맸다 요렇게 드립치고 있을텐데 근데 풍영 정확하게 무시해주시면 될 풍영 별명이 가오가이거였대 뭐죠? 가오가이건? 가오가이건? 가오가이거 몰라? 냉탕에서 가오가이거 파이널퓨전 몰라요? 합체하잖아 이건 또 뭐죠 이거 허리가 돌아가는데 애들이 그냥 파이널퓨전 보는 것처럼 너무 놀라왔다는 거지 아 이거 증명 가능합니다 한번 증명하시죠 증명도 포인트가 좀 있다는데 옹량이도 있나? 아니 아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저는 옹량이 포인트가 없구나 이래야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아 매섭네 그러면은 욕조방은 영태형 드리세요 다음 욕조방은 저 양보하겠습니다 욕조 토크 하시러 오신거네 저는 지금 뭐 강조 알았지 욕조를 또 좋아해요 욕조 듀오네요 욕조 듀오 듀오까지는 아니고 아니 근데 욕조 보고 벗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본 게 이상한 거 같아요 아니 왜 내 그러니까 아니요 정확히 본 게 아니죠 영태형이 보면 알겠지만 진술 자체가 제가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욕조 앞에서 벗은 거잖아 거실에서 벗은 게 아니고 아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봤냐 나는 오히려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봤냐 이거죠 거실에 있는 욕조죠 거실에 있는 욕조 욕조가 거실에 있다고? 예예 보시면 압니다 아 거실에 거실에 없어요 무슨 소리에요 거긴 방이라니까 방에는 욕조인데 커튼을 안 쳤다가 아니 거긴 거긴 방이라니까요 옹냥씨 아니 남자들끼리 볼 수도 있지 뭐 예예 뭐 그런 건데 탐했다 그러니까 탐했다는 엄연한 날조인데 다 본 거예요? 자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주스럽게도 다 보고 말았어요 저는 이제 진짜 포인트가 있다는데 있어요 포인트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귀납법으로 가네요 귀납법 행동을 보고 유추를 하는 거죠 볼만한 포인트가 있다던데 있는 거예요? 아니 볼만한 포인트가 뭐 있어요? 있고 싶은 기억이니까 아 있고 싶은 기억 아 없나보네 아니 뭐 저같은 경우는 배도 있고 아 배? 배는 저한테 안 되죠 93kg 네 93kg 엉덩이 좀 있나? 네 엉덩이 배 정도가 있죠 아 영태형 욕조 토크를 좋아하실 줄 몰랐네 아 영태형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봤다고 해서 그냥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영태형 영태형 점검 끝나고 허겁죽겁 들어와가지고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이렇게 새유에 못이 있다고 하는 게 밝혀있는 거지 새벽에 온전하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죽으려는데 아 새벽에 잠깐 갔다올 일이 있는데 평상시에 그 뭐 좀 삶이 좀 원한을 좀 많이 그 받는 삶이었나봐요 이상하네 누가 박았지 어떤 놈이지 네 못이 그냥 갑자기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박혀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앙따시만한 게 박혀있죠 누가 그 어 그 못에다가 망치질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긴 한데 근데 어 다들 갔네요 누가 갔죠? 그 종수는 그 피부관리해야 된다고 갔고 아 피부관리해야지 직박이 형은 그 아까 우리 있을 때 가셨고 아 저도 이제 가야 돼서 수영을 가야 되거든요 저 6시에 또 예예예 가세요 아 6시에? 저 6시에 수영항장을 꺼내놔가지고 아 안 자고 가요 그냥? 수영분마다 안 자고 그냥 살짝 돌고 와야 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응 옥냥씨 그 수영할 때 그 타이리씨에서 영웅 출연하겠네요? 다 복구하는 거 아니죠? 제가 듣기로는 옥냥씨 수영 배우는 이유가 너무 싫어요 영웅 출연하고 싶어서 배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아무도 없다고 아침에 아무도 없다고 두 분은 욕조 은밀한 토크 나눠주고 저는 진짜 욕조! 옥냥이 네가 먼저 했잖아 네가 봤다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옥냥씨는 6년 전에 제 몸을 탐했을 때랑 똑같이 지금 또 탐했다 하는데 쭉 탐했다고? 정확하게 탐했다 드립과 그런 거는 다 차치하고 그리고 쭉 일관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영을 배우고 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곤란하네요 지금 자 그분 욕조 토크 해주시고 네 전 촬영장 얼른 가겠습니다 네 적겠습니다 여기 여기 제가 적을게요 오케이 옥냥씨가 또 옥냥씨가 또 어렸을 때 또 수구인가 그거 뭐 수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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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근데 이제 물 같은 걸 좋아하네 욕조에도 물이 있잖아요 네 물을 좋아하네 내가 봤을 때는 내 몸을 탐했다기 보다는 욕조를 탐했는데 물을 좋아해 물을 탐했는데 내가 자꾸 쓰니까 얼씬얼씬 거리다가 음 거기서 부득이하게 내 몸을 본 것 같다 노렸던 거는 네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옥냥씨가 자꾸 그 제가 그 남에게 몸을 보여주려고 훌렁훌렁 벗은 것 같이 이제 설명을 하시니까 아하 제가 이제 좀 정정을 했죠 그런 의도로 좀 약간 해석이 된다 아 한 시간 넘게 얘기했다는데 음 아니 침착맨은 그런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아 저는 좋아하는 건 아니야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나한테도 보여줬겠지 막 벗고 다녔겠지 저는 오히려 몸이 저질이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지 오히려 꽁꽁 숨기려고 하지 아 숨기려고 이렇게 일부러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본사람이 잘못하시네 네 본사람이 잘못하시네 네 저는 이제 쭉 일관된 행동을 보였고 네 공냥씨도 일관된 행동을 보였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어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베스트 3네요 아 예 우리 3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세요 뭐 말을 안해요? 승파님은 그 그 와우 와우 합니다 아니 저거 켜놓고 그냥 하는 거 그냥 무효야 말을 안했기 때문에 네 두 명이 그냥 될 수 있었던 거고 그건 이제 기록 기록은 수고수고 아 아니 저거 너무 치사하네 그거 한번 딱딱 그 출근 그 출석만 딱딱하고 뭐 없어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영태형이 좀 적어주세요 뭐가 중요해 이런 거 그냥 적지 맙시다 메모장에 그냥 이것만 쓰세요 오전 5시 48 47분에 옥냥이가 집에 갔다 47분? 네 수영을 가야 된다면서 부리나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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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코를 나갔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썼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랭겟 맛 보면 안 돼 근데 잠깐 영태형하고 잠깐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 아이언 그 냄새가 좀 옮은 거 같아서 조금 조금 쉐덕이 쉐덕이 올랐을까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태형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 쉐덕이 오를대로 올라서 지금 못까지도 자기 차에 붙었어요 지금 쉐의 흐름이야 지금 영태형은 그러니까 차가 그 타이어에 빵꾸가 나지 쉐가 쉐가 자기한테 달라붙는 지금 기운이에요 거의 그냥 사실상 매그니토 그래서 조금 그 쉐 냄새가 나서 조금 우려스러웠지만 암 즐거운 얘기를 했고 옹양씨도 즐겁게 좀 오해를 풀고 수영을 하러 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쉬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쉬는 기간 딱 중간쯤에 한번 딱 생존신고 따가고 합방 따가고 저는 좀 쉬고 10월쯤으로 해가지고 돌아올 예정이고요 어 더 쉬는 거를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 더 쉬는 게 아니죠 재정비를 더하는 걸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면밀히 검토 후에 여러분들이 니즈에 맞는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싱싱미역 상태라 쉰다고 세 번 얘기함 말실수 재정비 중에 그냥 1년 재정비하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평생 재정비하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확실히 머리를 맞대니까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양질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평생 쉬십시오 저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샤부님 10만원을 그냥 이렇게 쾌척을 해버리시네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저같이 리액션이 약한 리액션이 흐접한 이런 방송에 10만원을 덜컥 내시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고 가는게 좀 미안하지만 6시라서 제가 뭐 또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최대한 재정비 잘해서 뭔가 신나는 기운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마무리했겠지만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말도 잘 보내세요